백운영의 방금 한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체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백발배겸의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백발배겸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는 앞으로 3개월 동안 8관문을 통과해야 하네. 그래야만 비로소 탈퇴 황골에 이르게 되네. 자 어서가세. 말과 함께 백발배겸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나머지 약사들도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해량공주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이만 물러가옵니다. 수고들 하세요. 백발배겸의 노인을 선두로 팔대약사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운영도 팔대약사들에 따라 나가다 문득 해량공주를 돌아보았다. 해량공주도 백운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얽혔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곳에서 한 차례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 백운영은 해량공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취한 후인의 팔대약사들을 따라 밖으로 걸어나갔다. 세 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쌍지은은 세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그동안 백운영은 8개의 관문을 통과했다. 제1관 약조벌모세수, 제2관 독조벌모세수, 제3관 약물벌모세수, 제4관 동물벌모세수, 제5관 영약취움, 제6관 동물취움, 제7관 태어무국금침대법, 제8관 태어무국개정대법. 그리고 백운영은 탈퇴황골을 이루었다. 기적의 탈퇴황골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하나 백운영의 등에는 아직도 힘이 하나마 야오온이란 낙인이 남아있었다. 자네는 이제 황궁으로 가야하네. 자네를 위한 황제폐하의 안배가 있을 것이네. 그리고 무림에 나가면 7절 신의를 찾게. 그는 우리가 신비세력에 잠입시킨 사람이네. 이 역시 황제폐하의 안배이네. 자네는 이제 자네 한 사람만의 몸이 아니네. 국태미나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천하의 사활이 자네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도록 하게. 동지 딸 금은날 아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4마리의 오추마 갓끄은 한 대의 호화로운 마차가 성도성을 떠났다. 그것은 성도성 성주 양만이가 신년 아래 차 황제를 배할하러 가는 입궁 행차였다. 마차는 1천여 명의 호위무사가 호위했다. 그리고 그 호위무사들의 틈에는 변장한 배군양이 끼어 있었다. 북경성. 당금 황제인 영락제가 등극하여 19년 만에 남경인 금능에서 천도 한현 대명의 황공이다. 금칠홍장에 고루고각 입백백이 들어찬 광대무비 한북경성은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황제에 거쳐인 자금성은 내성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성도성주 양만이는 북경성에 도착하자마자 황제를 배안하러 갔다. 그동안 그의 1천여 명의 호위무사들은 외성에 머물며 외성주가 베푸는 간단한 연애로 그동안의 여독을 풀고 있었다. 연애가 한창 무르익어 갈 즈음 호위무사들 틈에 끼어 있던 배군양은 배탈이 났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부여잡고 황급히 측간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연애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배군양이 연애장으로 돌아온 바로 그 무렵도 한 명의 배군양이 황공 내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무사복이 아닌 산뜻한 베개 차림을 한 배군양이었다. 내성 구중심처 고관대작이라 해도 강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곳의 한 채의 단아한 정각이 교류한 달빛 아래 은은한 아치를 드러내 놓고 있다. 자본각 바로 당금 황제 영락제의 금지 옥력인 해량공주의 침소였다. 스스스 한 줄기의 배경이 유령처럼 정각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는 다름 아닌 내성의 모습을 드러냈던 배군양이었다. 음 나 자신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치밀한 안배였다. 이토록 사태가 심각하단 말인가. 그의 얼굴에는 은은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때 정각 창문에 드리워진 휘장 사이로 그윽한 오금이 바람결처럼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배군양은 망설이지 않고 신형을 번뜩여 휘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내 시대는 여전히 흰면사로 얼굴을 가린 해량공주가 팔선탁 앞에 앉아있었다. 황국내에도 첩자가 깔려있어. 부득이 당신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안전하니 어서 이리 와 앉아요. 배군양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공주님을 배웁니다. 일순 해량공주의 서늘한 두 복목의 가벼운 실망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벌써 나의 부탁을 잊은 모양이군요. 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달라는 말을 벌써 잊은 건가요? 하훈아. 운양 나는 애당초 공주의 신분으로 당신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천도관 관주로서 만난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당신이 본래 천도관 관주에게 대했던 것처럼 날 대해주길 바래요. 배군양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묵묵히 팔선탁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았다. 무언의 승낙. 그것은 입을 열어 대답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승낙의 표시였다. 말보다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경우라고나 할까. 해량 공주는 만족한 듯 부드럽게 눈웃음을 지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한 가지 밝혀둘 게 있어요. 이 일은 당신도 알다시피 중차대학이 이를 데 없는 일이라. 본래는 부왕께서 직접 나서시려고 했어요. 황제 폐하께서. 그러나 부왕께서는 이 일을 극히 은밀히 추진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행보가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대신 까닭에 내가 그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배군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량 공주는 잠시 여유를 둔 후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은 황공제일금지로 가야 해요. 그곳은 역대 황실의 비전절해와 천악의 새신공이 비장되어 있는 황공무고예요. 황공무고. 배군양은 자신도 모르게 놀란 음성을 바라고 말았다. 해량 공주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금능에서 이곳 북경으로 천도해 올 때 부왕께서 황공무고를 불살라 없앤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왕께서는 천도에 앞서 황공무고를 이곳 북경성에 이미 옮겨 놓으셨던 거예요. 이는 나와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이지요. 그래서 꾸려. 하지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겠꾸려. 해량 공주는 나직이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비 세력의 이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으응. 배군양은 나직이 신은했다. 도대체 그 신비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한 조직이기에 대명제국의 황제마저 고육지계를 감수하며 비밀을 지키려 했단 말인가. 배군양의 안색이 저절로 굳어졌다. 하지만 내게는 앞으로 700여 일밖에 여유가 없소. 해량 공주의 교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탈퇴 황고를 한순간부터 시안부생에 돌입한 그이기에 무슨 일이든 총각조차 지체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해량 공주는 나직이 아픔 어린 탄식을 흘리며 교구를 일으켰다. 따라오세요. 배군양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배군양을 안내해 간 곳은 뜻밖에도 그녀의 침실이었다. 배군양은 일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침실 내부는 의외로 몹시 간소했다. 한나라의 공주가 거쳐하는 침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상 하나와 경대 하나만이 단철하게 놓여있을 뿐 별다른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배군양의 두 눈에 일순 감탄의 기색이 떠올랐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능히 해량 공주의 사람 됨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침실로 들어선 해량 공주는 곧장 침상으로 다가가 나무로 깎아 만든 한쪽 침상다리를 지그시 누르며 한바퀴 돌렸다. 그그그 순간 경미한 음양과 함께 침상이 뒤로 스르르 밀려나가며 지하로 뻗은 암도가 나타났다. 들어가세요. 여기가 황국무고로 통하는 입구예요. 아! 배군양은 절로 탄성을 바라고 말았다. 황국무고가 공주의 침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무도 예상치 못할 교미한 암배였다. 배군양은 천천히 암도 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해량 공주의 기대 어린 시선이 배군양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백일 이곳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남백일 이상을 여기서 허비할 수 없다. 배군양은 염두를 굴리며 전면을 응시했다. 황국무고 그곳은 지하 석실이었다. 그것도 끝을 가늠할 수 없이 펼쳐진 석실과 석실의 연속이었다. 대충 어림 잡아도 족히 수천여 칸은 됨직했다. 따라서 그 안에 책은 수십만 권에 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한데 배군양은 황국무고에 백일 이상 머물지 않겠다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아무튼 배군양은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석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 그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 벽면 상단에 걸려있는 현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불문팔대 무고 그리고 그 현판 아래에는 각기 다른 자세의 여덟 개의 불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 불상들 앞에는 양피지로 된 얇은 책자가 각각 한 권씩 놓여져 있었다. 배군양은 맨 좌측으로부터 책자와 함께 불상을 차례로 살피기 시작했다. 제1상 달마역근형공 책자의 겉표지에 쓰여진 제자였다. 한데 그것은 바로 달마역근경의 정수라 알려졌지만 500년 이상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소림사의 최상승례가 신법이 아닌가. 그렇다. 책자는 바로 달마역근형공의 구결이었으며 불상은 그 기수식이었던 것이다. 배군양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계속해서 책자와 불상을 살펴나갔다. 제2상 보리항마신공 제3상 범천폐협신공 제4상 탄지신통 제5상 금강반야성공 제6상 천수관은장 제7상 철용대라인 배군양은 일곱번째 상 앞에서 잠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철용대라인 이는 천축제일외고찰인 철용대사원의 실전비기였던 것이다. 배군양은 다시 마지막 여덟번째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제8상 달마상검 5호세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리야. 소림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명벽 9년 만에 만들어낸 소림72종절에의 정화만을 모아 마지막으로 창안한 신껌 3초씨. 아직까지 달마대사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달마상검을 펼친 적이 없기에 전설로만 여겨온 소림 최고의 신비무공이 바로 달마상검인 것이다. 한데 그 달마상검이 이곳 황국무구에 엄연히 존재할 줄이야. 배군양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달마상검의 구결을 읽어 내려갔다. 책장의 마지막 장을 덮던 배군양은 도련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았다. 그것은 책자의 맨 뒷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달마상검을 터득하라. 무슨 말인가. 달마상검 후에 달마상검이라니. 더구나 초식이나 구결도 없이 스스로 터득하라니. 배군양은 그런 글이 쓰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달마상검도 그렇거니와 하필이면 왜 책자의 맨 뒷장에 이 글을 남긴 것일까. 그렇다. 보통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맨 뒷장은 그냥 소홀히 넘어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분명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의혹이 밀물처럼 몰려왔지만 배군양은 애써 의혹을 떨쳐버렸다. 지금 그에게는 그것에만 매달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미련 없이 곧바로 불문팔대 무고를 나왔다. 단지 8개의 불상과 책자를 한 번씩 살펴본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지금은 일단 암기로 만족한다. 영공은 차후 시간을 내면 충분하다. 바로 그것이었던가. 그가 황궁무고에 머무는 기간을 불과 100일로 잡았던 까닭은. 배군양은 실로 바람처럼 황궁무고에 수천여 석시를 차례로 돌았다. 어찌 보면 그냥 들락날락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나 그가 한 번 석시를 빠져나올 때마다 그의 뇌리엔 상상을 불허하는 개세신공의 구결들이 뚜렷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 또 하나의 석시를 들어서서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다. 불사비로 그것은 매겨 장남짓한 몹시 낡은 책자였다. 본래 배군양이 그 책자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불사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보고산 천황공에 천하영웅대탑을 세운 4명의 절대기인인 무림사대무성 중 1인인 불사마종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였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실망스럽게도 평범한 마공의 계속적인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 배군양도 그냥 책을 덮어버릴까 생각할 정도였다. 한대 불사비록을 대여섯 장 넘긴 순간 배군양은 실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마공이 갈수록 가공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앞에 나열한 마공들과 묘한 연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불사비록엔 천하의 온갖 마공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마공은 마치 초식과 초식의 연속인 양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수천 종의 온갖 마공이 점차 가공지세를 치달리며 일시에 발초되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실로 통청 가공할 일이 아닌가. 하지만 배군양은 그런 마공들의 연속성이 나타내는 오해를 깨닫지는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사비록은 천하 마공들을 한 권의 책자로 집대성 한계세마공이라는 사실이었다. 배군양은 불사비록을 내려놓고 또 다른 책자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 책은 그가 이미 한 번 본 책이었다. 무명자 참수기 이것은 한국무고의 모든 책 중 배군양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가져다 준 책이었다. 단지 열 장으로 된 얄팍한 책자로 필자는 자칭 무명자란 신비인이었다. 지금 배군양은 그 책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펼쳐보고 있었다. 그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서언이 언급되어 있었다. 노부는 성도 이름도 없다. 세월이 노부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하늘을 지붕삼아 떠돈지 어언 백여 성상. 그동안 노부는 천하의 무공을 모두 섭렵했다. 그 중 가장 강하고 패도적인 무공 열 개를 선별하여 이 참수기에 젖고자 한다. 무명자 순서 없이 나열된 무공들엔 간단한 주예가 달려있었다. 망원일적 바람결에 한 마리 나비가 나타나며 호는 벌써 구천을 떠돈다. 사령마호 소림의 보리항마호를 제하며 천하를 혈훈에 잠기게 한다. 병나독강 독중지도 앞에서 독을 입에 올리지 마라. 태천검법 무당의 비정검법으로 도가 외의 사대검법 중 으뜸이다. 쾌도살 이 이상 빠른 도법은 별당코 창안될 수 없다. 달마혁근 형공 불세제 일신공으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신공이다. 천인 달리 세락공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 최후의 형벌 오직 죽음뿐이다. 철룡 대라인 천축제 일신공으로 달마상검과 쌍벽을 이루는 불문신공이다. 칠체석이 이것에 대해서는 노부도 자세히 모른다. 단지 노부가 천산을 지나다 우연히 이상한 일곱색의 가공할 서기를 발견하고 달려가 보았지만 노부가 본 것은 끔찍한 시체들 뿐이었다. 시체의 수는 129였으며 시커멓게 탄 채로 죽어 있었다. 더욱이 주의 사방 300여 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다. 칠체석이는 노부가 명명한 초식명임을 밝혀둔다. 취록혈강 이 무공 또한 노부도 모른다. 단지 인간이 만든 무공 중 가장 강하다고 구전되어질 뿐이다. 하나하나가 당금의 무리민들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절세신공들이었다. 하나 무명자는 참수기 마지막 장에 더욱 경천동제할 말을 남겼으니 끝으로 노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칠체석이 앞에 모든 무공이 한 대 합쳐도 칠체석이를 당할 수 없고 만약 취록혈강이 나타나면 칠체석이와 가히 견줄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 노부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파천무 조화선홍이 창안했다는 전설의 파천무가 나타나면 능히 칠체석이와 취록혈강을 깰 수 있으리라 단언한다. 무명자 서배군양은 두 번을 읽는 것임에도 넋을 읽고 말았다. 도대체 무명자란 노인은 무슨 근거로 그토록 광호한 결론을 내린 것인가. 또한 조화선홍이 창안했다는 파천무는 과연 어떤 무공이기에 무명자가 최고의 신공으로 뽑은 것인가. 차라리 한마디 한마디가 신비스럽기만 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화선홍이 달마대사 불사마존 천마대제 등과 더불어 보구산 천황공의 천하영대탑을 세운 무림사 최고의 절대기인이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어쨌든 오늘은 백운향이 황공무구에 들어온 지 정확히 백일제되는 날이었다. 백운향은 무명자 참수기를 덮고 천천히 석시를 나섰다. 두 권으로 이어집니다. 제목 절대 쌍웅제 두 권전 세 권지은이 군옥당. 차례 미온 한랑무 춘야울의 잔속의 술 그리고 우정과 천하가 살수대 살수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천룡승천무 쌍웅제의 대월국의 왕녀 환상신비로 미온 한랑무 그 무는 매우 특이했다. 핏빛은 양 섬뜩한 주사빛의 그 무는 두께가 한 잔은 족히 되어 보이는 한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후루루루룽. 분중한 괭흥과 함께 문이 열리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길고도 좁은 회랑이었다. 회랑의 양쪽으로는 자죽창살의 칸막이가 처진 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백운향은 그 중 첫 번째 방 안으로 무심히 들어섰다. 한 개의 자단 탁자가 보였다. 탁자 위에는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튀어오르는 벽옥대 찻장과 쪽지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그동안의 성취를 진심으로 경화드려요. 당신은 이제 마지막 무구의 발을 디딘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내재된 극강함은 가히 고화를 따질 수조차 없는 희대의 절공 이 안에 숨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어쩌면 형편없는 하류잡대의 무공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이제 당신과 나는 가지고 있는 서로의 모든 것을 이 한 곳에 걸어야 해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지대로. 또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당신께서 지금까지의 성공을 마무리 짓는 최초의 대공을 이루길 진심으로 빌겠어요. 해량 글의 내용으로 보아 해량 공주는 줄곧 백운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백운향은 쪽지에 쓰인 그 의미심장한 귀절을 음미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이어 그의 시선이 쪽지 옆에 놓인 찻잔으로 옮겨졌다. 차는 연한 가랑빛의 황정벽향이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찬물엔 한 잎의 장미화엽이 붕실 떠있었다. 무심히 그것을 바라보던 백운향의 두 눈에 문득 정색어린 기색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지금 조금도 지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조급함은 대공을 이루는데 있어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법. 찬물 위에 한 잎에 꽃잎을 끼우면 천천히 그것을 불어 마시며 마음을 다지라는 뜻일 것이다. 백운향은 한 여인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정을 느끼며 그녀의 마음 씀씀이의 보답이라도 하듯 천천히 차를 음미했다. 일각이 지난 후에야 백운향은 두 번째 방의 칸막이 앞으로 다가갔다. 막방 안으로 들어서던 백운향은 흠칫하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다. 나신. 그의 시선을 파고든 것은 뜻밖에도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인의 벌거벗은 나신이었다. 서늘한 두 공목은 노을을 보듯 하늘로 향하고 서면한 우수는 가볍게 하늘 한 구석을 떠도는 한 점 구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왼발은 구공을 딛고 오른발은 중공으로부터 구공에 위치한 왼발의 발등 위로 살포시 옮기려는 현란한 여인의 나신이었다. 하나 그것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나신화가 그려진 벽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백운향의 가슴이 뜨겁게 울렁거림은 어쩔 수 없었다. 여인의 나신화는 비단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일 듯 생생했던 것이다. 저 여인은 지금 춤을 추려하고 있다. 저 자세는 바로 활락도의 연화가 추던 춤사위의 시작과 비슷하다. 백운향은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나신화의 자세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눈동자와 입술의 벌림송과 허리의 위치 뇌세적인 두 발의 복복 등 여인의 전신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이 백운향은 자신도 모르게 무화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나 무화지경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백운향은 끌리듯 세 번째 칸막이로 날아들었다. 그곳에도 똑같은 여인의 나신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자세는 달랐다. 여인의 얼굴은 하늘 정면을 향하고 오른발은 왼발의 발등 위에 호선을 극득 걸쳐 있었으며 오른손의 변화 없이 왼손이 박숙처럼 휘고 풍만한 둔부를 가로질러 땅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덧 백운향의 전신은 땀으로 축축이 적셔지고 있었다. 백운향은 홀린 듯 네 번째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번 나신화의 여인은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있었다. 고개는 뒤로 활짝 젖혀지고 탕스런 수발은 둠부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양손은 활짝 편 채 무엇인가를 갈구하듯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이어 다섯 번째 방 여인의 두 손은 나비가 나래를 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 대의 여인의 오른발 바닥은 백운향을 향해 곧게 들려져 있었고 탕스런 수발은 여인의 두 앞가슴을 보일 듯 말듯 가리운 채 은밀한 신비지대로 스치듯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도발적인 유혹의 자세였다. 백운향의 전신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숨결도 언제부터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미끄러지듯 회랑을 돌았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놀랍게도 무려 49폭의 나신화가 각 방마다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춤의 연계 동작이었다. 보는 이의 넋을 그대로 아삭할 듯한 현란한 나무 만약 이 순간 백운향이 무화지경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준다면 그 즉시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염의 전신혈맥이 파혈당하고 말았으리라. 그의 전신에 흐르는 흥건한 땀은 바로 스스로의 정염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회랑은 50번째 칸막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백운향은 50번째 칸막이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그는 다시금 우뚝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을 파고드는 하나의 글귀 때문이었다. 5대 파천무 중 미온 한낭무 춤은 춤이 돼 춤이 아닌 춤 무공 색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만이 남을 뿐 파천무 백운향은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그가 어찌 잊었으랴 파천무는 무명자 참수기의 이름만 언급되었던 조화선홍의 전설적인 신공이 아니든가 한데 5대 파천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다면 파천무는 하나의 춤이 아니라 다섯 가지의 춤으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의 무공이었단 말인가 또한 미온 한낭무가 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죽음만 남는 무공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나는 색을 보았다. 그럼에도 새삼 색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백운향은 일순 의혹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미 미온 한낭무에 빠져든 그는 자신도 모르게 50번째 방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지막 나신화 그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미끈한 등을 보인 자세로 서 있었다. 한데 도련 백운향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보라 나신화 위에 또 하나의 나신화가 환상처럼 겹쳐지며 서서히 백운향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그림이 움직이다니 그러나 또 하나의 나신화는 그림이 아니었다. 완전히 돌아선 나신의 앞모습은 속이 은은히 비치는 열분 망 사이로 가려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자생면사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면사 사이로 드러난 꿈결처럼 그윽한 시선을 머금은 두 복목 오 그것은 백운향이 너무도 이티 알고 있는 한 여인의 눈빛이 아닌가 공공주 그렇다. 그녀는 놀랍게도 해량공주였던 것이다. 그녀는 백운향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자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를 벗겨냈다. 아! 백운향의 입에서 경악에 가까운 판성이 터져나왔다. 드러난 해량공주의 얼굴은 고아한 듯 성결하고 성결한 듯 요염했다. 아름답다는 말 또한 그녀에게는 모욕이었다. 아름답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부셔 차라리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말 절세에 미모 백운향은 일순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자신이 대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불현듯 그의 뇌리로 섬전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미온 한락문은 색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만이 남을 뿐. 오 그렇다면 그 순간이었다. 헉! 백운향의 입에서 돌연 숨가쁜 헛바람이 터져나왔다. 생각을 거듭하는 사이 그만 무화지경에서 벗어나고 만 것이다. 그의 전신으로 참을 수 없는 격렬한 정염의 불길이 노도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물 물러나시오. 백운향은 해량공주를 향해 끌리듯 다가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급히 소리쳤다. 그러나 해량공주는 고개를 천천히 저을 뿐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애써 감추려고는 하나 그녀의 오경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해요. 백운향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말은 바로 그녀가 첫 번째 방에 찻장과 함께 놓아둔 쪽지에 쓰여있던 말이 아닌가. 당신의 욕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것. 당신은 조금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시안부 생명이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공주도.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죽는 날라 역시 죽을 뿐이지요. 당치도 안소. 우리는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운명이오. 설사 하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이런. 일국의 공주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도 생각이 좁단 말이오. 누차 말했지만 나는 공주 이전의 한 여인이에요. 여인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사랑. 넋을 잃은 듯 그 말을 뇌까릴 때 백운향은 이미 해량 공주의 코앞에까지 다가서고 있었다. 해량 공주의 두 복목에 뽀얀 물안개가 번졌다. 스스로 사랑을 고백한 여인 너무도 아름답고 성결하기에 더 없이 사랑스러운 여인. 백운향은 욕정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말았다. 뼈마디조차 없는 듯 나긋한 교구가 힘없이 안겨들었다. 으. 뜨겁고 두툼한 입술이 물면 터질 듯 여리고 보드라운 꽃잎 위로 내려앉았다. 파르르. 여인의 교구가 물을 벗어난 은어처럼 잔떨림을 일으켰다. 백운향은 그녀를 아는 체크 자리에 무너지듯 몸을 던졌다. 밑에는 푹신한 융단이 깔려있었다. 따사롭다. 모든 것이 따사롭다. 여인도 사랑도 융단도 아니 그것은 이미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백운향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정신없이 여인의 입술을 탐닉했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고 혀와 혀가 뒤엉켰다. 그의 깊은 입맞춤에 해량공주의 히디인 두팔이 화사처럼 그의 목을 휘감았다. 입술과 입술이 혀와 혀가 그들만이 아는 은밀한 미러를 속삭였다. 백운향은 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드리워진 망사를 칫듯이 벗겨냈다. 굴곡이 완연한 여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백운향은 자신의 옷마저 칫듯이 벗어 던졌다. 백운향이 불처럼 뜨거운 동체를 접해 옷자 해량공주의 몸도 이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해량공주의 몸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튕겨 나올 듯 탄력이 있었다. 백운향은 그녀의 몸 위에 체중을 실었다. 그녀의 작은 육체가 일순 화들짝 놀라며 움츠려드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전신의 문을 활짝 열어져쳤다. 서로의 혀와 서로의 손이 서로의 몸을 뜨겁게 스쳐갔다. 사내의 입술이 섬세한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다 문득 여인의 예쁜 조롱박 위에서 멈추었다. 사내의 혀가 조롱박 위에 달린 탐스런 유실을 삼키듯 베어 물었다. 하아 여인은 자지러지는 비음을 토해내며 두 손을 사내의 흙발 속으로 집어넣었다. 아름다운 여체가 사내의 입술과 손길로 인해 성숙한 여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스치면 스치는 대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 여인의 나시는 경련을 일으키고 활처럼 휘어지며 청량한 소리를 튕겨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여인이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급기야 사내는 여인의 몸 속 깊숙이 자신의 실체를 들이밀었다. 헉 여인은 다급한 교성과 함께 사내의 몸을 억센 힘으로 조였다.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과 격정이 두 사람에게로 몰아닥쳤다. 사내는 한 마리 야수처럼 여인을 탐닉하며 그녀의 육체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침몰에 들어갔다. 하하하 헉 그들은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문득 핏빛 노을을 보았다. 여인은 의식의 마지막 한 가닥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힘겹게 허덕였다. 당신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은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사내도 아마 그렇게 외치고 있으리라. 백길도 아득한 먼 하늘까 그대는 이렇게 찾아왔구려. 구름이 첩첩한 먼 산길 그대는 이렇게 와 주었구려. 살인문 앞길고 긴 길 쓸고 또 쓸어 멀리 온 그대를 맞아 들이니 나 이제 여기 사랑의 씨를 뿌려라. 영원히. 중년인. 일신의 영꽃 무늬가 새겨진 말끔한 청포를 걸치고 선장대한 체구의 중년인이었다. 그는 용사비 등의 웅호한 필체로 영세무궁 이라 쓰여진 편액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유유자적하듯 뒷짐을 진 자세였다. 하나 그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평범한 청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의 전신에는 어딘지 모르게 귀인의 풍모가 물씬 서려 있었다. 백운향은 그 중년인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신형을 꼿꼿이 세웠다. 그러나 그는 이내 청포 중년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청포 중년인은 백운향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벽에 걸려있는 편액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백운향은 청포 중년인의 뒤로 일장 정도 가까이 다가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걸음을 멈추었다. 정실 안은 일시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윽고 청포 중년인이 백운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대추빛 홍안의 윤곽이 뚜렷한 용모를 지닌 40대 중년인이었다. 그의 전신에는 천하홍주로서의 장중앙 기계와 위엄이 구름처럼 서려있었다. 봉을 닮은 두 눈에서는 상대의 폐부를 송두리째 깨뚫을 듯한 강렬한 시선이 폭사되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불똥을 튕겨냈다. 하나 그것도 일순 백운향은 지체 없이 청포 중년인 앞에 부복대대를 취했다. 신 백운향 삼가 폐하를 배웁니다. 그렇다. 청포 중년인은 바로 당금의 대명 황제인 영락제였던 것이다. 영락제의 입가에 원뜻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다. 그는 뒷짐을 진 자세에 그대로 정실 한가운데 있는 자단목 원탁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몸을 앉혔다. 얘를 거두고 어서 이리와 자리하도록 하라. 신이 어찌 감히 즈음 사사롭게 그대를 만나고자 함이니라. 백운향은 일순 흠칫했다. 사사롭게 만나고자 한다는 그 말은 이미 해량 공주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신이 감히 불경을 범하겠나이다. 백운향은 조심스레 원탁으로 다가가 영락제 앞에 마주 앉았다. 영락제는 흐뭇한 표정으로 백운향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근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탄식하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인중룡 용중지룡 이건을 참으로 애석하도다. 운양 예 폐하 사사로이 따지자면 그대는 이미 짐의 사위 사위 또한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자식을 험지로 보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이에 바라노라. 폐하 백운향은 뜨거운 무엇인가가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얼마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아스라에 묻혀있던 부정 이 아니든가 영락제는 백운향의 심정을 아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백운향은 감히 경거망동할 수 없는지라 인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영락제는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또다시 탄식어린 어조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인간지사 영세모궁이라 하나하나가 아쉽기만 하도다. 운양 예 폐하 영락제는 돌연신색을 무겁게 굳혔다. 즈음 새삼 더 얘기할 게 없도다. 모든 것은 그대도 익히 알고 있을 터. 태조 선왕 폐하 이전 우리 한민족 이 200여 년이란 세월을 이민족에게 지배당했음은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신이 어찌 모르겠나이까. 물론 그렇겠지. 그러나 즈음이 이 얘기를 굳이 거론하는 것은 그들 신비세력이 단순히 황씨를 넘보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낸 때문입니다. 하오면 그들이 다시 부응을 바로 그렇토다. 그들은 다시 중원을 소나기에 넣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백운양의 두 눈에 번개불 같은 노광이 속구쳤다. 감히 한낱 오랑케 무리들이 또다시 영락제는 일순 흠칫했다. 그는 백운양에게서 천하폐왕인 자신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살기를 피부로 느꼈던 것이다. 백운양은 자신의 실태를 깨닫고 황망히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감히 경망하였나이다. 용서하소서. 영락제의 입가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담담한 미소가 어렸다. 짐은 괴념치 않노라. 오히려 짐은 그대의 장한 기상의 뿌듯함을 느끼노라. 가히 일국의 제왕다운 면모였다. 백운양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신이 견마지로 늘 다해 반드시 그들의 야욕을 분쇄하겠나이다. 태하께서는 더 이상의 심려를 거두소서. 민노라. 짐이 어찌 그대를 믿지 않으랴. 영락제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이어 그는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들었다. 운양 손을 내밀라. 백운양은 숙였던 고개를 들고 영락제를 바라보았다. 영락제의 용안에는 범접치 못할 위험이 가득 서려있었다. 백운양은 조심스레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영락제는 손을 들어 백운양의 왼손 중지에 벽광 이일렁이는 옥지환을 하나 끼워주었다. 이것은 일당천의 황공고수들인 금궁천위대 10만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신물. 짐은 그대를 금궁천위대 통령의 임명함과 아울러 황실의 왕해와 동등한 신분인 연왕공 예봉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실로 파격적인 책봉이었다. 황공의 신비세력인 금궁천위대의 통령만 해도 엄청난 직책이거늘 왕과 동일한 연왕공이란 직위까지 하사하다니. 영락제는 엄숙한 표정을 풀고 백운양을 잡은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그대에게 책봉의 술이라도 한 잔 권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음이 안타깝도다. 마음으로나마 짐의 잔을 받기를 바라노라. 감흡하옵니다. 영락제의 손에 잡힌 백운양의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뿌듯한 정감이 흘렀다. 이윽고 영락제는 아쉬운 표정을 못내 감추지 못하며 백운양의 손을 놓아주었다. 이제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노라. 차후 짐은 그대의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 또한 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좋음이라. 어서 떠나라. 그의 마지막 음성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운양은 순간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두 번 다시 영락제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백운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뒷걸음으로 세 걸음을 물러섰다. 이어 그는 영락제를 향해 공손히 대대를 올렸다. 부디 옥채 보존하시어 만수무강하소서. 격정에 떨리는 음성이었다.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영락제는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모른 채 백운양이 사라진 텅. 빈자리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기사. 천하의 호련 두 가지 기이한 기사가 발생했다. 세인들을 경악 속에 몰아넣은 기사들이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한가문의 출연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무적신방 그 신비방파가 출연한 것은 불과 3개월 전이었다. 세인들이 그 방파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전무했다. 위치도 인원도 세력도. 그러나 무적신방은 출연한 지 단 101만에 대강 남북 13성 중 북육성의 상권을 판할 이상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까지 중원의 상권을 쥐고 있던 수많은 상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상권을 포기하거나 자청해서 무적신방에 휘하로 들어왔던 것이다. 세인들은 이 고금 미증류의 놀라운 사건에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다. 무림의 기사가 많다 하나 어찌 이토록 엄청난 기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무적신방은 마음먹기에 따라 반년 안에라도 천하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신비. 무적신방의 출연은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였다. 단목세가. 한때 중원제일세가 로 천하의 영명을 떨쳐 올리다 20년 전에 돌연 의문의 멸문지화를 당했던 일대명가이다. 한때 그 단목세가가 부활했다. 그것도 원래 단목세가가 위치했던 호남의 형향성에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부활한 단목세가의 형가주는 약관의 미청년이라 했다. 그러나 정작 세인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런 사실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목세가로부터 터져나온 하나의 포고령 때문이었다. 천하에 세가 라칭할 수 있는 가문은 오직 단목세가 뿐이다. 따라서 남궁 황보 북궁 종리 등 모든 제가들은 오늘을 시점으로 세가 되신가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가문은 그 즉시 멸문을 면치 못하리라. 단목세가주 백실로 광화하기 이를 데 없는 선포였다. 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포고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궁 황보 북궁 종리 등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명문세가들이 스스로 형판을 떼고 포고령에 따라 형판을 새로 달았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 그들 명문세가들이 스스로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한 것일까? 두 번째 기사 이 또한 신비라 안이할 수 없었다. 무적 신방 단목세가 과연 그들 두 세력에 돌연한 출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호온이 사라진 이후 조용하던 무림은 다시 전점긍긍하기 시작했다. 그들 두 세력의 출연이 새로운 풍운의 예고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춘야올의 빛 그것은 두 줄기의 빛이었다. 밝은 성월이 호련 사라진 암흑천지에 느닷없이 암천으로부터 장렬한 두 줄기 광채였다. 그 두 줄기 광채는 보는 이에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하기 그지없었다. 그 두 줄기 광채는 대륙의 두 곳으로 동시에 내리꽂혔다. 금능과 난주가 바로 그곳이었다. 그러나 세인들이 그것을 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일천광음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나 할까? 그 모든 것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첨기의 움직임은 다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줄기 광채가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일검기 꽉대로 중원호대검파의 하나인 화산파의 속가제자 출신인 그가 715사일검법으로 강호에서 활동한 지 언 20여 년. 어느덧 그는 강호의 절정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화산파의 도룡검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스스로 창안한 사일검법은 가히 일파를 이룰 만큼 명성이 자자했고 그에 대한 곽대로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은은히 떠올라 있었다. 급히 밤길을 가고 있는 그의 앞을 느닷없이 한 사내가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곽대로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사내를 바라보았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드러난 사내는 20대 초반의 새파란 흑이 청년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허름한 한 자루에 검을 차고 있었는데 분을 바른 듯 창백하기 그지없는 안색이 무덤을 빠져나온 시체를 연상시켰다. 더욱이 그의 눈빛은 시체의 그것처럼 공허한 회색빛이었고 그의 전신에서도 뭔가 섬뜩한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곽대로는 그것이 죽음의 기운이라 생각하며 절로 등줄기가 쭈뼛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새파란 젊은이에게 두려움을 가졌다는 사실의 수치심을 느낀 것대로는 그러한 감정을 전혀 내색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물었다. 자넨 누군가 냉천 대꾸하는 흑이 청년의 음성은 지극히 내마른 것이었다. 한 점 온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싸늘하다거나 냉막하다는 의미와는 달랐다. 말하는 것조차 싫다는 듯한 권태로움 바로 그것이었다. 곽대로는 그의 음성이 지극히 귀에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으며 재차 말했다. 나는 바쁜 몸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 용건은 당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오. 곽대로는 일순 흠칫했으나 이내 냉정한 얼굴로 물었다. 우린 일면식도 없는 처직원을 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가. 흑이 청년의 회색빛 두 눈이 짜증스러운 기색을 띄었다. 원한은 없소. 그렇다면 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피를 보지 않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이오. 곽대로는 어이가 없었다.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 살인을 하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흑이 청년이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방금 당신은 바쁘다고 하지 않았소. 한데 날 계속 기다리게 만들 셈이오. 곽대로는 절로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 자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얼굴 가득 노기를 떠올린 채 벼락처럼 소리쳤다. 미친놈 좋다. 내 사일검법을 보는 게 그토록 소원이라면 똑똑히 보여주마. 푸드득. 그의 노기에 찬 외침에 놀란 듯 주위 숲속에 있던 한 무리의 새때가 암천으로 날아오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이었다. 쇠에에에에에. 사일단심. 곽대로가 검을 뽑기가 무섭게 허공으로 몸을 뽑아올리며 태양을 쪼개듯 비스듬히 검을 내리쳐왔다. 명성에 걸맞게 사일검법의 기세는 사뭇 위력적이었다. 삽시간에 예리한 검광이 흑의 청년의 정수리를 쪼개듯 지쳐왔다. 하나 흑의 청년은 한 올의 움직임도 없이 묵묵히 서 있기만 했다. 다만 그의 오른손만이 허리춤에 찬 검을 검집에서 천천히 뽑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지극히 느렸다. 거미채 반도 뽑히기도 전에 곽대로의 검이 그의 몸을 반으로 쪼개버릴 것만 같았다. 예상은 사실대로 나타났다. 흑의 청년의 검이 반쯤 뽑힐 즈음 곽대로의 거문임이 흑의 청년의 정수리를 막 쪼갤 찰나였다. 곽대로는 일순 앞끼리 창창한 새파란 젊은이가 자신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리치던 손을 멈칫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곽대로는 돌연 왼쪽 가슴에 섬뜩한 충격이 전해져옴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근수를 보았다. 곽대로는 불신에 찬 시선으로 흑의 청년을 바라보았다. 흑의 청년의 회색빛 동공은 핏빛을 들이온 채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찰칵! 흑의 청년은 반쯤 뽑던 검을 다시 검집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곽대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다. 쿵! 그의 등비로 곽대로의 동체가 고목이 넘어지듯 허물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릅떠진 곽대로의 두 동공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으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불신과 의혹의 표정을 가득 떠올리고 있었다. 반면 흑의 청년은 방금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권태로운 몸짓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암동! 냉천이란 이름의 흑의 청년이 귀물의 아가리 마냥 깎아지른 단에 뻥 뚫린 암동 앞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한 시즌 후의 일이었다. 잠이라도 자러 온 것일까?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암동 앞에 서서 지극히 권태로운 시선으로 암동의 어둠을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암동 깊숙한 곳으로부터 돌연 한 줄기 얼음장 같은 음성이 울려왔다. 냉천대가 왔다. 너의 20년 한을 풀 때가 가라. 난주로 냉천은 얘의 메마르고 권태로운 어조로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하오? 죽여라. 누구를? 난주 제일인 내가 보기에 난주에서 제일 뛰어난 자를 없애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끝나는 것이오. 물론이다. 그 후에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다. 냉천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천천히 암동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다음 순간 그의 신형이 어두운 암천을 향해 속구쳐 올랐다. 휘이이.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까마득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암동 속에서 그 괴음성이 다시 울려왔다. 흐흐 난주 제일인.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냉천의 일것만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냉천은 살인을 위한 도구 즉 살인명기로 키워졌으니 이로써 천종폐업의 대개는 시작되는 것이다. 크하하하. 죽음처럼 음산한 광소가 암동을 무너뜨릴 듯 울려 퍼졌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난주제일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천종폐업은 또 무슨 뜻인가. 모를 일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난주제일인을 죽이기 위해 살인병기라는 흑이 청년 냉천이 난주성을 향해 떠났다는 사실 뿐이었다. 항주. 예로부터 항주가 천하제일색향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항주가 요즘처럼 유명한 적은 없었다. 항주의 홍등가가 전보다 더 번창했기 때문일까. 아니었다. 요즘 들어 항주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수많은 홍등가로 항시 불야성을 이루는 지네아의 한기로 그것도 한기녀로 인한 것이었다. 어둠이 뒤뜰기 시작하는 지네아의 홍등이 하나 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한다. 이 시각 지네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지네아 초입에 자리한 홍복객자입니다. 이곳의 투숙객은 지네아의 미의명기를 만나러 천하각처에서 온 부잣집 공자나 풍류객들이 대부분이다. 객자는 오늘도 수많은 한량들로 발티들 틈조차 없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삼삼오오 술잔을 기울이며 기로들이 문을 여는 시각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여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법 돈풍깨나 있어 보이는 화복 중년인이 무료한 듯 동료들에게 화제를 던졌다. 그러자 그의 앞에 앉은 딸기코의 개기름이 번들거리는 주색깨나 밝히게 생긴 청의 중년인이 해벌쭉 웃으며 대꾸했다. 눈은 보석처럼 영롱하고 시선은 달콤하며 살결은 투명하고 입술은 붉고 윤기 넘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올커니. 꾸닌가. 은성은 온유롭고 행동은 우아하며 기품은 고기가 넘칠 때 여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지. 맞네 맞아. 역시 자넨 천하미녀들을 섭렵한 까닭에 안목이 높구먼. 그렇다면 그런 아름다움을 한몸에 지닌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이 사람이 누굴 놀리고 있나. 그야 항하루의 몽몽이 아닌가. 몽몽. 으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한 번 보았으면. 청의 중년인이 당치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꿈 깨게. 천하제일기화인 몽몽이 어찌 자네와 같은 범부에게 얼굴을 보이겠는가. 항주제일장인 천풍장의 소장주 천풍미랑 마저도 이미 수백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지 않던가. 화복 중년인은 불만스러운 듯 투덜댔다. 제기랄 제까짓게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기녀 주제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녀는 바로 몽몽이니까. 그의 말 속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있었다. 몽몽.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색향항주의 진회하로부터 천하로 메아리친 여인의 이름이었다. 항하루. 진회하에 있는 수백 개의 기루 중 항주제일기루로 꼽히는 곳이다. 그 항하루의 후원에는 날아갈 듯 유려한 한 채의 소축이 서서히 떠오르는 달빛 아래 그린듯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환몽 소축. 바로 천하제일기화인 몽몽의 거처이자 그녀가 손님을 받는 곳이다. 몽몽이 손님을 받는 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하룻밤 새해 세 번 손님을 받되 한 번에 한 명씩만 손님을 받으며 한 번 마주한 손님에게는 단 한 잔의 술만 따라줄 뿐 그 외의 접대는 일체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다. 기녀치고는 실로 오마무도한 규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규칙에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만나본 사람은 비록 아쉬움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누구나 만족했기 때문이었다. 자고로 여인은 품어야 마시라고 했으나 몽몽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사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다. 손잔을 든 사내의 손이 불쑥 앞으로 내밀어졌다. 그 손은 이미 한 잔의 술을 받은 손이었다. 그러자 달콤하기만 하던 여인의 두 복목이 갑자기 냉담한 빛을 띄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된다고. 내가 그동안 내게 받은 숱한 박대로 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거늘 너는 굳이 이렇게 한 잔 술로 끝내겠단 말이냐. 저의 규칙은 저의 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천풍미랑께서는 부디 한 잔 술로 인해 한낱 아녀자의 절개를 꺾으려 하지 마옵소서. 몽몽 나는 내가 두 번 다시 너를 만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니 이별주라 생각하고 딱 한 잔만 더 따르렴은아. 몽몽은 왕강히 고개를 저었다. 천하의 천풍미랑답지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하면 소년은 앞으로 규칙을 고쳐 모든 사람에게 두 잔의 술을 대접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제발 이대로 물러가 주십시오. 2. 쨍그랑 천풍미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술잔을 집어던졌다. 애원은 이미 분노로 돌변해 있었다. 내 인연. 감히 기녀 주제에 내가 언제 내년더러 합한주를 따르라고 했더냐. 몽몽이 당혹스런 얼굴로 말을 받았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는 규칙인지라. 닥치거라. 내년에 그 오만한 콧대를 꺾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기필코 내년이 따라준 한 잔 술을 합한주로 삼겠다. 천풍미랑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몸을 날려 몽몽의 가냘픈 몸을 덮쳤다. 치. 치. 얇은 나삼이 마구 찢겨져 나가며 눈부신 여인의 속살이 황촉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몽몽은 발버둥쳤다. 단지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천풍미랑은 더욱 난폭해졌다. 그의 무자비한 손길에 몽몽은 졸지에 속꽃 하나만 걸친 나신이 되고 말았다. 천풍미랑의 우악스런 손길이 봉긋한 여인의 적가슴을 움켜쥐었다. 순간 몽몽의 두 눈에 보통스런 기색과 함께 싸늘한 살광이 번득였다. 하나 그 살기의 빛은 나타날 때보다도 더 빨리 사라졌다. 대신 그녀의 두 복목에 차오르는 것은 회 안에 찬 눈물이었다. 20년을 기다려 왓건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천풍미랑의 손은 마침내 그녀의 몸에 걸쳐진 마지막 속꽃 한 장마저 뜯어내고 있었다. 한 줄기 음산한 전음성이 몽몽의 귀를 파고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몽몽 때가 왔다. 난주로 가라. 가서 난주 제1인을 죽여라. 순간 몽몽의 두 눈에 가득 담겼던 물기가 가슴 섬뜩한 살기로 변해버렸다. 허! 으악! 후웅!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음향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최초의 음향은 몽몽의 희디 흰 섬섬옥수가 천풍미랑의 심장을 깨뚫는 소리였고, 두 번째 음향은 천풍미랑의 비명성이었으며 세 번째는 시체가 된 천풍미랑이 방구석에 처박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몽몽의 모습은 어느새 방 안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두 번째 살인병기는 여인이었다. 해가 돈다. 일소일로. 한 명은 이제 약관의 미청년이었고, 그와 맞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칠순 남짓해 보이는 고리눈의 화복노인이었다. 이곳은 천원도방. 한때 백우냥이 화랑군으로 변장하고, 들락거리던 낙양의 바로 그 침묵의 도박장이었다. 초회의 화복노인과 도박을 벌이고 있는 미청년의 이름이다. 잡초라는 뜻의 초회라는 기이한 이름을 가진 이 미청년은 화랑군이 사라진 뒤에 등장한 새로운 낙양 명물이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모습에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박을 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10만 양씩을 따는 도박의 귀재였다. 또한 그는 도박에서 딴 돈을 다음 날로 낙양을 비롯한 인근 빈민가에 모조리 풀어 버리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지금 초회의 앞에는 이미 5만 양이라는 거에게 전표 다발이 수국이 쌓여있었다. 초회는 그 5만 양 전액을 앞으로 밀어냈다. 한꺼번에 걸겠다는 뜻이었다. 화복노인은 일순 가볍게 눈살을 치푸렸으나 망설임 없이 5만 양을 마주 걸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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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속에서 패가 돌았다. 그리고 잠시 후 주위의 시선을 받으며 초회의 패가 먼저 뒤집어졌다. 검패 중 으뜸인 5천왕의 다음 패인 사상검이었다. 초회는 손을 툭툭 털며 승리를 자신한 듯 의자 등바디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한 대 다음 순간 그의 두 눈이 충격으로 부릅떠졌다. 그의 놀란 시선은 막 펼쳐지고 있는 화복노인의 패를 향해 던져지고 있었다. 5천왕! 화복노인의 패는 5천왕이었다. 초회로서는 최초의 패배를 당하는 순간이었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초회의 시선이 화복노인에게로 옮겨졌다. 화복노인은 만면에 드기의 찬 미소를 머금은 채 초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회는 노인의 눈을 향해 가볍게 목내를 하고 난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패배의 충격이 몹시 컸던 듯. 그는 굳은 얼굴로 천원도방을 빠져나왔다. 천원도방을 나선 그는 한동안 걷다가 인적이 드문 어느 허름한 초가에 담벼락을 잡고 소피를 보기 시작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하나 담벼락을 잡은 그의 손에는 담벼락 사이에 교묘하게 감추어졌던 쪽지 하나가 은밀히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바지춤을 치켜올리며 암암리의 손바닥 안에 있는 쪽지를 펼쳐보았다. 때가 되었다. 난주로 가서 난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자를 제거하라. 성공하면 너의 금제는 그 즉시 소멸된다. 서명도 없는 밀서였다. 하나 초에는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다. 또한 꽤 오랫동안 이 밀서를 기다려온 그이기도 했다. 그는 하품을 하는 척하며 쪽지를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꿀꺽. 초에는 단숨에 쪽지를 삼켜버렸다. 난주 제1인. 훗 누군지 몰라도 몹쓸 운명이로군.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길가에 풀립을 안았다 입에 물었다. 풀립을 입에 무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하는 묘한 습관이었던 것이다. 초에 그는 바로 세 번째 살인병기였다. 꽃을 사랑하는 사내 꽃을 닮으려는 사내 그래서 얼굴 또한 여인의 얼굴처럼 오밀조밀하며 홍조마저 들이온 사내. 그는 십만평 배지에 온갖 꽃을 심어놓고 살고 있었다. 꽃을 심을 자리가 좁아지는 게 두려웠던지 그의 거처인 초관은 3칸도 안 되는 한 칸짜리로 지어졌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화랑군 이후 꽃의 미친 자가 또 나타났다고 하여 그를 만화공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무한이었다. 아와 나경성 13번가의 꽃집 소녀인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꽃을 받기 위해 무한을 찾아왔다. 무한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에 화랑군을 경멸했으되 만화공자 무한은 진정으로 좋아했다. 화랑군이 꽃을 좋아하는 것이 냉목적이었다면 무한은 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꽃을 가꾸는 일 이외엔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무한을 보고 그녀가 느낀 생각이었다. 아화가 웃자 무한도 싱긋 웃어보였다. 이어 무한은 미리 준비해둔 꽃들을 아화의 꽃바구니에 가득 담아주었다. 아화는 얼굴을 살포시 붉히며 무한에게 보통이 하나를 내밀었다. 전번에 부탁하신 옷이에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보기점의 옷이에요. 고맙소 아화. 한데 공자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꽃과 함께. 글쎄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다른 일을 할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어디나 같은 놈이. 아니에요. 전 공자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공자님이 꽃이나 가꾸며 일생을 보내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그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망이 크다고 하던데 특히 남자는. 아화 농담은 그만두고 어서 가서 나의 꽃들에게 새 주인이나 찾아주시오. 하하하. 무한은 당치 않다는 듯 웃어넘기며 몸을 돌려 자신의 거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화의 아쉬움이 담긴 시선이 언제까지고 그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무한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화에게서 받은 보통이를 신속하게 풀었다. 보통이 속에서 나온 것은 한 벌의 깨끗한 배기장삼이었다. 좌하. 무한은 느닷없이 상의의 앞가슴 단을 쭉 찢었다. 그러자 그 안쪽에서 깨알같은 글씨가 나타났다. 난주제의 1인을 척산하라. 무한의 신형이 부르르 떨렸다. 마침내 마침내 20년의 한을 풀 때가 되었다. 하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모습은 방 안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네 번째 살인병기였다. 한 가지 목적을 품고 일제히 난주로 향한 네 사람. 냉천 몽몽초의 무한. 그들은 하나같이 20년 동안 갈고 닦여진 살인병기들이었다. 한데 과연 그들이 하나같이 놀이는 난주제의 1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쏘하. 비가 내린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밤을 촉촉히 적시고 있다. 밤비였다. 초해안. 낙양의 기빈루에서 노래를 팔다 진대공자 진옥기에게 욕을 당할 뻔했던 미소녀. 대구냥이 야호온이라는 운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여인이다. 그녀는 경대를 마주하고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잠자는 모습조차 아름답게 보이려 한다. 특히 초향같은 아름다운 여인은 더더욱 그러하다. 초향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화장을 마쳤다. 이어 그녀는 스르르 교구를 일으켜 반월형 창가로 다가섰다. 드르르. 창문이 열리자 밖에 풍광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밤비 속에 촉촉이 젖어드는 정원의 꽃과 나무들 그리고 몇 채의 정각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불현듯 그녀의 일에서 애상 어린 중얼거림이 나직이 새어 나왔다. 밤비. 밤비만 보면 그녀는 두 사람이 생각난다. 귀재갈과 야호온이었다. 귀재갈은 고아인 그녀를 키워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양구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를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신뢰했고 그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살인을 하라 하면 살인을 했고 사내를 유혹하라 하면 아낌없이 몸을 던져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 사이에는 명령과 순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데 그가 자신을 찾아와 강곡히 한 가지 부탁을 했을 때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언제고 야호온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그때 그를 도와주거라.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부탁이다.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다. 얼마 후 그는 천랑곡에서 늑대들에게 잡아먹혀 뼈만 남은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초양의 충격은 너무도 컸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부탁이 강한 의문과 함께 가슴에 와 닿았다. 귀재갈 그분의 말뜻은 무엇일까? 야호온 역시 천랑곡에서 늑대밥이 되고 말았다던데.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저 야호온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밤에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 역시 야호온을 기다리다 생긴 버릇인지도 몰랐다. 기다림은 묘한 그리움이 되어 어느덧 초양에게 있어서 야호온은 연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쏴아아. 밤비는 그칠 줄 모르고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난히 야호온을 생각나게 하는 밤이었다. 야호온 진정 내 앞에 나타날 건가요? 아니면? 초양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한데 그때였다. 후후 날 기다렸소. 한 줄기 낭낭한 음성이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귀전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초양의 두 복목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느새 왔는지 유난히 맑은 눈빛을 지닌 한 사람의 영상이 환상처럼 빗속에 서있었다. 그 영상은 그녀를 향해 밝고도 해맑은 웃음을 싱긋지어 보였다. 초양은 그 웃음이 비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젠 환청의 환시까지. 그녀는 앞에 보이는 한 사람의 영상이 자신의 염원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날 기다렸다면서 계속 이렇게 세워둘 참이요. 밤비를 막기엔 내겐 아직 이른 계절인 드타오만. 이번엔 그 환상이 말까지 걸어왔다. 초양은 넋을 잃었다. 환상이 아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녀의 이지는 판단력을 잃은 채 혼란으로 뒤엉켰다. 지금 그녀의 앞에 죽었다고 알려진 야호온이 나타난 것이다. 충격이 너무나 컸음인가? 아! 초양의 교고가 힘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꿈이었나? 잠에서 깨어난 초양은 아직도 정신이 없었다. 그래 그건 꿈이었어.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애써. 꿈으로 돌리려 했다. 하나 막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가 베개 머리에 놓인 한 장의 서찰을 발견하는 순간 어젯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서찰의 전면에 쓰인 야하나는 한자의 글자로 인해 더욱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초양은 침착하려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다. 귀재가리 낭자를 만나 도움을 청하라 일러주었소. 미리 밝혀두지만 그는 나를 위해 장렬한 죽음을 택했소. 나는 낭자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진 않겠소. 칠찰신의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천존 휘하의 난주성군타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뿐이여. 그리고 낭자는 내가 다시 돌아왔노라고 그대의 천존에게 전하기 바라오. 연흘 후 다시 오겠소. 야호온 초양은 망연자실을 금치 못했다. 그저 언제까지고 서찰을 바라볼 뿐이었다. 환호와 유량이 요즘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아직도 그 건법을 익히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양이군. 그들은 오늘 아침에 떠났어요. 떠났다고. 그들은 대공께 너무 심려 마시라고 전해달라 했어요. 대공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말도 아울러 남겼어요. 허 무심한 사람들 같으니. 대공 그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대공을 생각하며 마음의 술잔을 올린다 했어요. 하기사 나도 비가 오는 밤이면 꼭 한 잔 술을 마시곤 하지. 그들도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야. 대군양은 말을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는 소홍은 그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듣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소홍 그녀는 귀재가리 백운양을 위해 안배했던 3인 중 한 명이었다. 백운양이 성도성주 양만이와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바로 그 홍의 미소녀가 소홍이었던 것이다. 환호는 성도성 저작거리에서 옷을 팔던 옷장수였고 유량은 환호의 사형이자 귀재가리 암배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었다. 한데 백운양이 회상에 잠겨있는 바로 그 시각 난주성으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사대문에 각기 다른 4명의 인물이 모습을 나타냈다. 연 이틀째 반비가 내리는 초경 무렵이었다. 동문 흑이를 걸치고 사립을 깊숙이 눌러 쓴 그는 등의 세자 길이의 장검을 메고 있었다. 사립 사이로 언뜻 언뜻 드러나는 그의 두 동공은 지극히 암울한 회색빛이었다. 그는 난주성을 한 바퀴를 돈 후 저작거리에 어느 줄으로 들어섰다. 무료한 듯 하품을 하던 점소이가 그를 발견하고 반색을 하며 쪼르르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헤헤 어서 오십시오. 손님 흑의 사립이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몸을 앉혔다. 그러자 점소이가 연신 해픈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굽신거렸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난주에서 최고 명물은 그야 볼루의 오양장육 이 단연 제1입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요. 아니 사람 흑의 사립인의 음성은 한 점 온기도 없이 메말랐으며 짧았다. 점소이는 흑의 사립인의 말뜻을 언뜻 이해하지 못한 듯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피식 실수를 지었다. 손님께서는 사람들 중 명물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이었군요. 사람들 중 명물이라면 두 사람이 있었죠. 연안공과 호취아 그들 두 사람이야말로 난주성의 명물들이지요. 내가 보기엔 누가 더 까다로우냐 그 질문의 점소이는 두 손을 한꺼번에 내져었다. 어이구 말씀도 마십시오. 둘 다 골칫거리지요. 한마디로 말에 미친 사람들입니다요. 하지만 연안공은 자칭 황손이라 하여 미친 것도 품이 있게 미친 편이고 호취아는 아예 사람을 꿀탕 먹이기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요. 흠 그래. 한데 정작 미친 사람은 호취아에게 골탕을 먹은 사람인 셈이죠.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호취아에게 골탕을 먹어도 재미있어 한다 이겁니다. 난주성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지도 모릅니다. 점소이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듯 손가락을 머리 위에서 한바퀴 돌려보였다. 흑이사립이니 얘의 그 메마른 음성으로 불쑥 말했다. 이곳 오행장용 맛이 그렇단 말이냐. 네. 신나게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던 점소이는 느닷없는 그의 말에 그만 멍청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이때 흑이사립이는 어느새 문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호취아 바로 그자다. 그는 나 냉천의 손에 죽는다. 거마 20년 동안 기다려온 피맛을 내게 흠씬 맛보여주마. 냉천 흑이사립이는 바로 살인병기 냉천이었다. 서문.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요사스런 기운마저 풍기는 한 대의 붉은 마차였다. 그 마차는 곧장 난주제일로라 일컬어지는 가와루로 진입해 들어섰다. 가와루로 진입해 들어서는 마차 안에서 한 줄기 요염한 여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누주에게 전해라. 몽몽이 왔다고. 가와루 내전의 어느 밀실. 몽몽은 가와루조 마녀부인과 마주앉아 있었다. 마녀부인은 지극히 요염한 30대 초반의 미부였다. 그녀는 몽몽 앞에서 매우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몽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 가와루 기녀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은 연왕공이옵니다. 연왕공. 그 자는 미친 자이옵니다. 하지만 때론 미쳤다기보다는 좀 소상히 말해봐라. 그 자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볼루를 출입하는데 일단 오면 정확히 한 시즌 동안 단 석 잔의 술만 마시고 기녀들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옵니다. 그동안 그 자의 얼굴에는 미친 듯한 웃음이 가시지 않으나 춤이 끝난 후에는 잘못된 점을 정확히 꼬집어 내곤 합니다. 그 자의 정체는 자칭 황손이라 하지만 스스로 천하제일인이라고도 떠들고 다니니 영종잡을 수 없는 자입니다. 너도 그 자 앞에서 옷을 벗은 적이 있느냐. 마녀 부인의 얼굴이 가볍게 붉어졌다. 이곳 가와루의 기녀라면 모두 한 번씩은 그 자 앞에 서면 백이면 백 그 자의 말에 따르고 마옵니다. 그 자의 실성한 듯한 미소가 너무 기이하여. 알았다. 지금 당장 가와루의 기적에 내 이름을 씻고 소문을 내도록 해라. 가와루의 항조에 몽몽이 들어왔노라고. 즉시 시행하게 싸웁니다. 마녀 부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몽몽에게 허리를 숙인 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문득 몽몽의 시선이 천정을 향해 들려졌다. 학처럼 희고 긴 목덜미가 눈부시게 드러났다. 연안권 그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가와루 기녀들 모두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미친 듯한 행동을 해도 그 스스로도 감출 수 없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는 필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 자가 분명하다. 남문. 그곳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백이사내였다. 그는 남문을 들어설 때부터 각양각색의 꽃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었다. 만화공자 무한이었다. 훌륭하군 훌륭해. 그는 지금 백화가 만발한 어느 거대한 화원을 쭉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30대 여인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여인은 이곳 화향원의 여주인이었다. 무한은 감상하듯 꽃들 사이를 천천히 돌았다. 가는 새우 속에 여기저기 화등 익혀진 모습은 화원의 운치를 한층 더해주고 있었다. 흥 이제는 매화가 난초에게 자리를 물려줄 시기. 하지만 아무래도 매화 향기 그윽하고 철일은 국화 향기마저 지극하니 역시 천하제일의 화원이로고.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때아닌 봄의 꽃송이를 활짝 피어올린 국화군 앞에 섰다. 국화는 일찍 심어 늦게 피니 이는 군자지덕을 뜻하미요. 서리를 이겨내니 선비의 질을 깨닫게 하며 물 없이도 피니 한사의 길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너를 다른 이보다 먼저 보게 되니 국화삼륜이 새롭구나. 아 화향원주의 입에서 절로 나직한 판성이 세워 나왔다. 무한은 계속해서 매화 앞으로 다가섰다. 눈 속에 홀로 피어 마치고절하던 내가 묵꽃 속에 핀 모습은 더욱 냉염하고 고고한 깊음이 돋보이는구나. 아 어찌 공자께서는 연안공과 그리 똑같은 말씀을. 연안공. 화향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나 저는 여지껏 그분보다 꽃을 사랑하고 제대로 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한데 오늘에서야 그분과 피적할 만한 분이 나타나셨으니 화향원으로 성 가히 영광입니다. 무한의 두 눈에 한 줄기 이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나 그의 입가엔 어느새 지극히 자연스런 웃음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하. 별말씀을 과찬이오. 네 어찌 연안공을 따르겠소. 구경 잘했소. 좀 더 보시지 않으시고. 아니요. 네 오늘은 갑자기 들린 터라 나중에 또 들리리다. 무한은 가볍게 폭권을 취해 보인 후 천천히 화향원을 나섰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고로 야망이 큰 법.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천성이다. 연안공 그의 피도 북면꽃을 닮아 향기로 오리라. 그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북문. 딸랑. 딸랑. 따각. 따각. 방울 소리를 울리며 성내로 들어서는 것은 한필의 비루목은 낙이었다. 낙이 위엔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제 막 약관이 지난 듯한 미청년이었다. 그는 낙이 등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낙이가 움직일 때마다 이러저리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는 졸고 있음에도 습관인 듯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 입가에 미소와 더불어 묘한 매력을 자아내는 풀리파나가 입에 물려있다는 사실이었다. 따각. 따각. 주인이 졸고 있기 때문인지 낙이는 제멋대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게 난주성내를 한 바퀴나 터덜터덜 돌았을까. 이윽고 낙이가 제풀에 지쳤는지 걸음을 멈춘 곳은 어느 도박장 앞이었다. 오천왕. 도박장의 이름은 기이하게도 오천왕이었다. 낙이 위에 미청년이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함. 그는 늘어지게 하품을 한 후 낙이의 목덜미를 툭툭 쳤다. 이젠 내놈이 잘 차례다. 수고했다. 이어 그는 낙이에서 내려 도박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와. 또 사상검이다. 벌써 여덟 번째 사상검이다. 미청년이 도박장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탄성과 함성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탄성과 함성은 인근 길가에까지 질퍼나게 들릴 정도로 요란했다. 푸르르. 미청년을 태우고 온 낙이는 한 차례 콧김을 불어낸 뒤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더니 노곤한 듯 도박장 앞에 아무렇게 주저앉았다. 도박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또 사상검. 우와. 이번엔 오천왕이다. 아아. 열 번의 사상검에 세 번의 오천왕이라니. 귀신이다. 도박의 귀신. 한데 그 미친 주정댕이 연안공은 오늘따라 왜 여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지. 글쎄 말이야. 연안공만 있으면 저 낯선 자도 꼼짝 못할 텐데. 연안공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하더라도 도박이라면 어떤 종류이든 천하무적이지. 아맘 그렇고 말고. 미청년이 도박장을 나온 것은 얼마 후였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낙이의 배를 툭툭 걷어찼다. 이놈아 교대 시간이다. 푸르르릉. 낙이는 콧김을 훅훅 불어내시며 말도 안 된다는 등 머리를 흔들었다. 미청년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허어 이놈이 정말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네. 푸르릉. 미청년의 입가에 짓궂은 미소가 피어났다. 후후 내놈도 이젠 나이를 좀 먹더니 나는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 이거렸다. 좋다 이놈. 내 다음번 도박엔 내놈을 걸겠다. 나 초애가 일구연하지 않는 사람임은 누구보다도 내놈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채끝나기도 전에 낙이는 이미 벌떡 일어서서 초애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아양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초애는 이렇다는 듯 낙이의 머리를 밀치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후후 연안공. 그가 바로 난주째 1인이다. 도박이란 승부사의 기질이 발휘되는 법. 후후 이제 내 묵혈도에 승부사의 피맛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는 허리에 찬 묵돌을 은연중에 쓰다듬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낙이는 무정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쫄랑쫄랑 그 뒤를 쫓고 있었다. 잔 속에 술 그리고 우정과 천하가 쏴아아. 비는 3일째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배구냥은 비 내리는 밤길을 휘적휘적 걷고 있었다. 그는 방금 가화루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가화루에 몽몽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난주성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난주의 한량들이 너도 나도 몽몽을 보기 위해 몰려든 터라 가화루는 아예 누각이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배구냥은 몽몽이 아닌 다른 기녀를 불러 나무를 추게 하고 석잔 술을 마신 후 정과 다름없이 정확히 한 시즌 안에 가화루를 나선 참이었다. 석잔 술에 취약이라도 한 것일까. 배구냥의 걸음거리는 눈에 띄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막 가화루 돌담길을 돌아서던 배구냥은 돌연멈칫 걸음을 멈추고 전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의 두 눈에 한 줄기 기광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기사 아니 기사 이전에 해계한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나 빅려를 사갈 사람 구함. 밤비 속에 그것도 밤누진 이 시각에 드러난 하나의 편말. 편말 뒤엔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앉아있었다. 비를 맞아 옷이 착 달라붙어 몸의 굴곡을 황홀하리만치 완연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20여 세 정도의 미소녀였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배구냥이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입을 열었다. 추우냐?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미소녀가 서늘한 시선을 들어 배구냥을 바라보았다. 배구냥은 그녀가 뭐라고 입을 열쇠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배가 고프냐? 다정스럽고도 염려스러운 듯한 어조였다. 내가 그러게 뭘 하더냐? 집을 나오면 고생이라 했건을 쯧쯧. 미소녀는 맑고도 깊은 눈으로 배구냥을 지그시 응시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냐? 말을 돌리던 배구냥은 비로소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입과 눈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러자 미소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옷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듯한 영롱한 오금이 흘러나왔다. 소녀의 무엇을 사려고 하시는지요? 그야 물론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지. 기상천외한 대답이었다. 만약 미소녀가 옷만 판다면 그녀는 어찌 되겠는가? 어떠냐? 팔겠느냐? 물론 팔지요. 대답하는 미소녀의 표정은 뜻밖에도 태연했다. 배구냥은 여전히 능글맞은 얼굴로 물었다. 가격은 얼마냐? 당신의 옷이면 되어요. 장군멍군인가? 하나 배구냥의 미소는 오히려 짖어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옷 속에 내 몸뚱아리를 산다고 한다면 그 가격도 내 몸으로 칠 것이냐? 물론이에요. 흠 그럼 너는 옷만 이곳에 벗어 두고 나를 따라야겠구나.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당신의 몸으로 과연 내 몸을 살 수 있을지 그 가치가 문제로군요. 조금도 막힘이 없는 음수였다. 내 몸에는 아마 금치롱장이라도 한 모양이구나. 그런 몸뚱아리라면 이럽다. 배구냥은 손을 내자우며 몸을 일으켰다. 미소녀가 가볍게 목례를 취했다. 살펴 가시어요. 막 몸을 돌리려던 배구냥의 눈이 일순 미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내 몸을 돌리며 무심히 한마디 더 했다. 뭐냐 많이 팔아라.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다. 하나뿐인 몸뚱아리이건을 많이 팔라니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많이 파는 것이란 말인가. 이때 배구냥은 내심 저흑이 감탄하고 있었다. 굉장한 계집이로군. 저런 계집이라면 천하가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배구냥이 다시 멈칫 걸음을 멈춘 것은 자신의 거처로 가는 소로 입구에서였다. 소로 입구에는 얘의 그 푯말과 미소녀가 앞서의 모습 그대로 그를 기다리는 듯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배구냥은 일순 기광이 일렁이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아까와 같은 능글능글한 미소를 얼굴 가득 피워 올렸다. 귀신이었나. 미인이 옵니다. 자화자찬인가. 그럼에도 미소녀의 표정은 천성인 양 태연하기 이를 때 없었다. 배구냥은 빙글에 웃었다. 난 이미 두 명의 미인을 알고 있지. 해량 공주와 설출연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나 솔직히 그녀들은 너보다 빼어나지 못하다. 저 역시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사옵니다. 말 한 번 유수로구나. 그럼 그 말하는 일이 예쁘다 치자. 하여간 우린 아무래도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가는 길도 같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하지만 이는 악연이 아닌가 합니다. 저같이 마음이 꽉 찬 여인이 당신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한 방향이니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럼 저는 한 발 앞서 갈 테니 천천히 살펴오시어요. 배구냥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한 발 앞서 갈 테니 살펴오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 말에 어감이 몹시도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연안 소축. 연안 공직 배구냥의 거처이다. 배구냥은 느릿하게 소축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본래 이 소축에 홀로 기거한다. 한데 대청의 그가 아닌 또 한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인이었다. 바로 자신을 팔겠다던 그 빅녀라는 이름의 미소녀가 언제 갈아입었는지. 입맞은 옷 대신 산뜻한 남해를 걸치고 대청에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단 같은 머리카락은 아직도 촉촉이 젖어있었다. 그녀는 대청 한가운데의 통나무 탁자 앞에 단정이 앉아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 조촐한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다. 배구냥은 무심히 대청으로 올라가 그녀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소녀가 술병을 집어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배구냥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듯 낚아챘다. 너는 술을 따를 여인이 아니다. 자고로 어떤 경우이든 술을 따르는 여인은 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술병을 빼앗는 남자는 격이 올라가는지요.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남자이기 때문인가요? 그렇다. 그보다. 배구냥은 한 잔 술을 따라 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이 팔았느냐. 그 장사는 이미 끝났사옵니다. 호우 축하할 일이로구나. 그래 누구에게? 이 집에게 팔기로 했사옵니다. 저는 본래 집 없이 자란 데다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이 집에게 판 것이지요. 배구냥은 노골적으로 짓궂은 표정을 지었다. 하면 너는 이 집 문 위에 현판에 무어라 쓰여 있는지 보기나 했느냐. 연안 소축이라 쓰여 있더군요. 다시 말해 연안공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연안공이 바로 나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구나. 나는 고래 힘줄 같은 내 돈 3만냥의 이 집을 샀다. 한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의 몸을 팔았단 말이냐. 미소년은 지극히 고요한 표정에 지극히 조용한 음성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마치 제가 당신의 집을 빼앗기라도 하는 줄 알고 계시군요. 누가 당신 집을 빼앗겠다고 하였습니까? 저는 단지 내가 없이 이 집의 몸을 판 거예요. 뭐라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합니다만 이거야 그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미쳤다 미쳤어. 벌컥. 벌컥. 배구냥은 말로써 당할 수 없음에 화가 침인 듯 술을 병째 들이키기 시작했다. 그러다 도령 그는 입에서 병을 빼며 불숭 울었다. 한데 너의 이름은? 미소년은 그의 질문에 살포시 웃었다. 무엇인가 의미가 담긴 그런 웃음이었다. 웃으며 그녀는 말했다. 빙월교 라하옵니다. 개방 난주성 분타. 인적이 거의 닿지 않는 난주성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낡은 관제며인 그곳이 바로 천하재 일방이라 일컬어지는 개방의 난주성 분타이다. 관제며 안은 누추하다 못해 지저분하기 이를 때 없었다. 겹겹이 쌓인 먼지에 여기저기 나뒹구는 나무토막과 헝겹 조각들 끓이고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술병들이 질비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 정중앙에는 지금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한 명의 거지 소년이 대자로 벌렁 누워있었다. 호취하였다. 개방의 노장로인 대치신계의 애제자로 온갖 기행을 일삼아온 그가 호로병을 거꾸로 문채 누워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호로병은 이미 술 한 방울조차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쨍그랑 돌연호취하는 신경질적으로 호로병을 벽에다 냅다 집어던졌다. 아니 이 자식들은 끄윽 상전대하기를 제놈들 배떼기에 붙은 이에 끄윽 발톱에 떼만큼도 여기지 않으니 젠장할. 형님 형님은 차라리 잘 죽었소. 이에 호취하가 술이 없어. 끄윽 쩔쩔 매는 꼴을 형님이 보았다면 가슴이 찢어지고 말았을 테니까 말이오. 끄윽 그의 음성 속에는 진득한 감정이 배어있었다. 에이고 끄윽 차라리 나도 형님 뒤를 따르던가 해야지. 이거야 원 서럽고 더러워서 끄윽 술 없는 세상은 고해가 아닌가. 고해 주미탑을 젠장할. 그의 넋두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으나 이 순간 그의 두 눈은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이때 한 명의 왜소한 젊은거지가 관제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환망히 호취하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꺾었다. 사사숙 응 이놈아 사숙은 뭐 말라 비틀어진 사숙이냐. 네놈은 지금 끄윽 내가 술을 기다리다 지쳐서 죽기를 바라는 거냐. 왜소한거지는 호취하를 몹시 두려워하는 듯 안색이 대변하여 환망히 손을 저었다. 제 제자가 어찌 감히. 그렇다면 어서 술이나 이리 내놓아라. 황송하옵게도 제자는 술을 가져온 게 아니오라. 뭐라고. 네놈은 지금 나를 놀리는 개냐. 에이 꼴도 보기 싫다. 경을 치기 전에 어서 썩 꺼지거라. 젠장할 아미 주육 타불. 왜소한거지는 찔끔하더니 조심스레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저 사숙이 이런 것이. 응 이놈아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값나가는 거라면 당장 술로 바꿔와야 할 것 덩. 왜소한거지를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나무라던 호취하의 두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다음 순간 호취하는 누운 자세 그대로 유령처럼 신형을 번뜩여 눈 깜짝할 새의 외소한 거지의 손에 든 물건을 낚아챘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의 몸놀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한 행동이었다. 오죽도 호취하가 낚아챈 물건은 한뼘 길이의 검은 오광 이바라는 한 자루의 축도였다. 호취하의 두 눈에 경악과 회의의 빛이 엇갈려 스쳐 지났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 그는 왜소한 거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급히 다그쳤다. 어디냐? 어디? 저. 왜소한 거지는 돌변한 호취하의 행동의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이놈아. 저라는 곳도 있느냐? 비키거라. 차라리 내가 찾아가는 게 낫지. 호취하는 왜소한 거지를 내동댕이 치듯 밀치며 관제며 밖으로 몸을 날렸다. 왜소한 거지가 다급히 소리쳤다. 사사수. 이놈아. 바쁜데 왜 부르고 야단이냐? 그것은 연안공이 준. 멍청한 녀석. 천하의 호취하가 그것 하나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아 바쁜 사람을 불러 세웠단 말이냐? 사수. 그쪽이 아니오라. 이놈아 알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천하가 둥근데 아무데로나 가면 어떠냐? 정작 방향을 바꾸면서도 호취하는 큰 소리였다. 연안소축 호취하는 소축 문 위에 형판에 쓰여진 그 글씨를 기광이 일렁이는 시선으로 한동안 바라보더니 도령피식 실수를 터뜨렸다. 티역 형님이 연안공. 그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이렇게 미치려면 차라리 살아 돌아오지나 말지. 꽝.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문이 부서지도록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청으로 바람처럼 뛰어든 그는 대청을 연안 문들을 차례로 사납게 열어젖치기 시작했다. 형님 술감 물어내시오. 내 형님 때문에 십수년 먹은 술이 한꺼번에 확 깨어버렸단 말이오. 그의 음성은 몹시도 큰지라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이때 내실로 통하는 휘장이 소리 없이 젖혀지며 한 명의 아름다운 남이미녀가 차반을 들고 사뿐히 걸어나왔다. 빙월교였다. 호취하의 시선이 사람보다 먼저 차반을 향해 던져졌다. 아니 술이라니까 그까지 차는 말하는 중에서야 비로소 그의 시선이 빙월교의 얼굴로 향했다. 순간 그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탄성을 질렀다. 우와. 이쁘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빙월교는 가벼운 교소로 말문을 열었다. 호호호. 소혁께서는 먼저 다도의 예복부터 익히셔야겠군요. 술은 차 이후입니다. 그것도 귀한 손님일수록 아아 내가 뭐라 했소. 호취하는 손을 내져어 얼버무리면서도 빙월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빙월교의 오경 가득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순간 호취하는 자신의 눈이 부셔음을 느꼈다. 그는 빙월교가 손짓으로 권하는 대로 끌리듯 풍나무 탁자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빙월교는 그런 그의 모습에 소리 없는 실소를 흘렸다. 소혁께서는 아직 차조차도 안 드셨거늘 이미 취하신 듯하군요. 어험험. 아 알겠소. 마시리다. 험험. 호취하는 무한함에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을 억지로 토해내며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제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었다. 차는 금방 끓인 것이었기에 무척이나 뜨거웠다. 한데 그것을 호취하는 무심코 입안에 털어넣었다. 헉. 앗 뜨거. 쨍그랑. 기겁을 한 그는 그만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빙월교의 교소가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호호호. 소혁께서는 어찌 무덤에도 가기 전에 백골이 되려 하십니까. 험험. 호취하는 억지 헛기침만 토해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항상 남을 꿀탕 먹이길 즐겨온 그가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해 보았던가. 으이그. 사부님 말씀이 꼭 맞는군. 계집과 마주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이. 그는 내심 스스로를 원망하며 퉁명스레 입을 열었다. 차고 뭐고 다 싫으니 그 구렁이나 좀 만나게 해주시오. 소혁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곳에서는 그런 흉측한 것은 아니 키웁니다. 말을 하는 빙월교의 표정은 잠옷 놀랐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이구 이거 오늘 호취아가 죽는 날이 아닌지 모르겠군.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빙월교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 구렁이를 닮은 사람은 살고 이사운데 소혁께서는 혹시 그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왜 아니겠소. 그 차는 그만두고 빨리 그를 만나게 해주시오. 빙월교가 다시 차를 끓이며 말했다. 한데 어쩌죠. 소혁의 형님께서는 소혁이 다도의 예를 배운 후에야 만나 주겠다고 하셨으니. 뭐요. 무르타도란 정신수양의 지름길. 형님께서는 소혁의 수양이 부족함을 탓하셨습니다. 제기랄. 이건 미쳐도 아주 고상하게 미쳤군. 나는 못하오. 형님께 그렇게 이르시오. 어떻게 말씀인가요. 정의 형님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형님이 거제 생활을 익힌 후에나 형님을 만나겠다고 말이요. 적절한 임기응변이었다. 하나 빙월교는 어이없다는 듯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 소혁께서는 농담도 잘하시고 자가당착에도 잘 빠지시는군요. 지금 누가 누굴 만나려고 하시는 건지요. 호취하는 일숨 멈칫했다. 이어 그는 혼자 투덜대듯 중얼거렸다. 형님이 난주 명물인가 했더니 진짜 명물은 따로 있었군. 빙월교는 생긋 웃음어 못 들은 척 다시 말했다. 어찌하시렵니까. 다도를 배우시겠습니까. 아니 배우시겠습니까. 아니 배우신다면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만. 할 수 없지. 내 뱃속을 일단 찬물로 채우게 한 다음 술 시합을 벌여 또 나를 이기겠다는 수작임을 내 이미 알지만. 호호. 소혁께서 물러설 때를 아시는 걸 보니 형님의 칭찬이 모자랐던 것 같군요. 에이그 그 칭찬 두 번만 들었다가는. 호호. 어쨌든 이제 다도를 배워보시지요. 어서 시작해보시오. 뭐 거지라고 해서 다도를 배우지 말란 법은 없으니. 그럼 시작하겠어요. 우선 찻잔을 대함에 있어서는. 빙월교는 마침내 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추야는 빙월교에게 무려 두 시즌 동안이나 다도를 배우며 무려 50여 잔의 뜨거운 찬물을 마셔야 했고. 그동안 그가 쏟아낸 땀은 좋게 마신 차에 세대는 되고도 남을 정도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다. 빙월교는 백운향에게 다녀온다며 내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이제 곧 형님께서 만나 주시겠답니다. 이거야 어디 힘들어서. 그런데 빙월교는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께서는 우선 소엽을 목욕부터 시키라고 하셨는데. 뭐 뭐요. 이런 재기랄. 이젠 내 재산목록 1호인 때까지 트집을 잡는군. 당치도 안으신 말씀을 소엽의 재산목록 1호는 바로 형님과 맺으신 우정이 아니었던가요. 호추야는 일순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공연히 투덜댔다. 재길 계집도 아닌데 목욕 재개까지 하고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예. 아 아니요. 좋소. 다 벗겨내라 하시오. 으이그 10년 동안 키워온 때가 운다 울어. 호추야는 연신 투덜대며 우물가루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빙월교의 얼굴에 한 줄기 신비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다 그녀는 어둠이 밀려드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윽고 호추야가 목욕을 끝내고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빙월교가 기다렸다는 듯 한 벌의 청의를 그에게 내밀었다. 갈아입으세요. 난 거지가 좋은데. 휴 그 고상하게 미친 사람 때문에. 호추야는 이미 빙월교에게 당할 대로 당한 터라 거절해봤자. 소용없음을 알고는 순순히 청의를 받아들었다. 잠시 빙월교가 자리를 피해 주자 호추야는 한동안 주저하다가 땅이 꺼질 듯한 장탄식을 불어내고는 청의로 갈아입었다. 이내 다시 모습을 나타낸 빙월교의 입에서 탄성의 창교소가 터져나왔다. 호호. 멋있군요. 마치 귀공자 같으시니. 사실 청의를 갈아입은 호추야의 모습은 말끔할 뿐만 아니라 준수하기 이를 데 없어 이미 좀 전에 호추야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호추야는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했다. 다 듣기 싫소. 만약 이 사실을 사부님이 아신다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거짓노릇을 못할 것이오. 자 이제 되었소. 빙월교는 갑자기 초조한 기색을 띌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호추야는 또 무슨 꿍꿍이 속이냐 싶어 안색을 싸늘이 굳히며 더럽고함을 찾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단 말이오. 빙월교는 왠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되었어요. 한데 사실은. 바로 그때 연안소축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호추야와 빙월교의 시선이 거의 동시에 문쪽을 향해 쏘아졌다. 순간 그들 두 사람은 일제히 반가운 표정을 얼굴 가득 떠올렸다. 한데 빙월교의 반가운 표정 속에는 한 가닥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다. 들어선 사람은 다름아닌 배구냥이었다. 그는 일신의 기품이 넘쳐 흐르는 금의 화복을 걸치고 있었다. 호추야가 반색 어린 탄성을 터뜨렸다. 야. 멋있다. 배구냥은 일시 호추야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싶었다. 하나 곧 상대가 호추야임을 알아본 배구냥은 호추야의 뜻밖의 복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취야 이놈. 너 언제 개방에서 쫓겨났느냐. 그는 호추야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말을 이었다. 여하간 옷이 날개다. 내겐 그 비렁뱅이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호추야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지금껏 그 고생을 시켜놓고. 이젠 뭐 비렁뱅이 옷이 어쩌고 어째요. 배구냥은 호추야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눈에 의혹에 빛을 띄었다. 하나 자기가 없는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이내 짐작한 그의 시선이 빙월교를 향해 돌려졌다. 순간 빙월교는 호추야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배구냥에게 눈을 찐끗해 보이고는 태연히 몸을 돌렸다. 술상 준비하겠어요. 그녀가 내실 쪽으로 모습을 감추자 배구냥은 빙글에 웃으며 은근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취야 된통 걸렸던 모양이구나. 내가 좀 늦은 사이에. 으이그 사람 같지도 않아. 호추야는 배구냥을 외면하고 돌아앉았다. 내가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한데 호추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돌아앉았다. 누구요. 난 지금까지 숱한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요. 호추야가 아니라 호세가로 변했군. 배구냥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자었다. 나도 모르니 궁금하면 내가 직접 물어보거라. 예. 저 여자 얘기라면 나도 머리가 아프니 그만두자. 호추야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빙월교가 술상을 갖고 들어와 통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그녀는 호추야를 향해 나긋한 허리를 가볍게 숙여 보였다. 소협 소년은 어쩔 수 없이 소협을 그리 대했음을 이해해주세요. 소협의 위치가 위치인지라 앞으로 자주 이곳을 드나들게 되면 남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기에. 험험. 내가 언제 뭐라 했소. 호추야는 손을 내자우며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그러자 배구냥이 빙월교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한데 오늘 하루만 글공부를 생략하면 안되겠소. 물론 아니되지요. 당신은 아직도 노노의 첫구절인 하기. 배구냥이 다급히 말을 가로챘다. 알았어 알았어. 하면 되지. 굳이 그런 것까지 밝힐 게 뭐 있소. 배구냥은 행여 빙월교가 뭐라. 입을 열세라 호추야를 돌아보며 재빨리 말을 이었다. 자 취야. 마시자. 쯧쯧 형님은 어쩌다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었소. 자아 자 그런 얘긴 그만두고. 좋소. 하지만 오늘은 어림없소. 후후 취야. 너는 오늘 또 질 것이다. 배구냥은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밖으로 던졌다. 호추야도 부지중 배구냥을 따라 시선을 밖으로 던지며 투덜대듯 입을 열었다. 어이고 저놈의 밤비는 벌써 나흘째 개속이군. 그의 말을 받는 배구냥의 음성은 아련히 젖어들었다. 그래 비다. 밤비. 청승 또 시작이오. 나로선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밤비이지. 그리고 또 하나 저비로 인해 맺어진 우정. 형 형님. 호추야의 음성이 격정으로 미미하게 떨려 나왔다. 배구냥은 싱긋 웃으며 잔을 들었다. 자 마셔라. 이 술로 너의 마음을 사려한다. 물론 나의 마음도 이 잔 속에 담겼다. 술잔을 집어드는 호추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드시오. 이 잔에 나의 마음이 담겼소. 한숨 배 두숨 배 두 사람 사이에 술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사나이들의 깊은 뜻이 담긴 술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자 마셔라. 내 믿음을 담은 술이다. 드시오. 나의 믿음이 담긴 술이오. 쭉. 쭉. 두 사람의 표정은 방금 전과 달리 진지하게 이를 때 없었다. 마셔라. 너의 두 귀와 두 팔을 내게 달아줄 수만 있다면. 드시오. 이 잔에는 두 귀 두 팔뿐만 아니라 하나뿐이니. 머리와 두 발을 덤으로 담았소. 쭉. 쭉. 마셔라. 너를 통해 나를 도울 사람을 찾고자 하는 잔이다. 드시오. 나는 개방은 물론 내 나름대로의 세력 모두를 이 잔에 담았소. 쭉. 쭉. 한 잔 더 드시오. 이 잔은 도하도의 도하신룡이. 금능의 천의장에서 보내는 잔이오. 쭉. 쭉. 한 잔 더 들어야겠소. 이 잔은 형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한 신비인 이올리는 잔이오. 신비인. 너를 믿으니 마셔야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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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님이오. 마셔라. 이 잔은 황제 폐하를 대신해 너를 치아하는 잔이다. 순간 호취하는 안색을 일변시켰다. 그러나 그는 지체 없이 잔을 비웠다. 쭉. 쭉. 그 잔을 마신 후 백운향은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어 그는 아직도 의혹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호취아에게 천천히 자신이 사지당근형을 당한 이후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얘기가 영락제와의 만남에 이르자. 호취아는 물론 빙월교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원무림은 물론 황국마저 전복시키려는 야욕을 품은 신비세력의 얘기를 듣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윽고 모든 경과를 얘기한 후 백운향이 굳은 표정으로 호취아를 바라보았다. 어떠냐. 이것이 나의 일이냐 아니면 너의 일이냐. 우리 모두의 일이요. 호취아의 음성은 그답지 않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백운향은 두 눈에서 예리한 신광을 뿜어냈다. 그렇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취아 너는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 몇 가지 일을 처리해라. 그리고 아울러. 이건 내 개인의 일이나 한 사람을 찾아다오. 너의 개방의 세력이면 능히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요? 여인이다. 리오신호라는 동영의 여인. 그녀는 동영의 제일 밀문인 은밀류의 최후 후계자다. 내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알겠소. 쉬운 일은 아니나 최선을 다하겠소. 고맙다. 백운향은 이어 한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빙월교를 돌아보았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취아에게 말해주고 내 나름대로 명령을 내려라. 나는 내가 이미 그런 적절한 준비책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이제부터 세력을 키울 것이니 그것을 내가 맡아야 한다. 나는 이미 너를 처음 본 순간 내가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빙월교의 두 복목이 경이로 빛났다. 백운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그녀조차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든 나흘째 밤비가 내리는 날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천하를 논 한밤이었다. 살수대 살수벼락. 그것은 천하대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벼락이었다. 야호온 재출연. 경동천하. 천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야호온이 최초로 재출연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 4월 16일. 과거와 다름없이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그 밤의 낙양성에서 야호온에 의해 한 명이 이슬로 사라져간 것이다. 최초의 희생자는 강국 무림의 거마인 현룡마도 돋고천이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야호온은 대강 남북이 신출기무락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공할 쌀수를 펼쳤다. 그리하여 단 한 달 동안 야호온에게 죽어 간 초절정 고수의 수는 정사를 막론하고 1백여 명이 넘었다. 그 사실의 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숫자는 과거의 야호온이 1년 넘게 살상한 숫자보다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야호온. 오 야호온이 다시 출연했다. 그는 검은 외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전대미문의 대살수로 변모했다. 영웅원 대집회 때 그를 죽였어야 했다.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 이제 누구도 야호온을 막지 못한다. 있다면 오직 천의장주 사도천대협뿐이다. 그러나 사도천대협께서는 아직도 천의장의 직관채 나서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사도천대협의 제출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 오 장차 천하무림은 사도천대협과 야호온의 대결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회오리 광풍인가? 몰아치는 노두인가? 사도천 야호온 그들 두 사람의 이름은 순식간에 두 개의 거봉으로 천하 위에 우뚝 치솟았다. 세인들은 하루빨리 사도천이 제출도하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사도천은 세인들의 그런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사도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내의 용모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게 이를 데 없는 한 명의 백임 이청년 세인들로부터 인의 대협이라 불리는 천하유일의 인물 바로 사도천이다. 그의 앞에는 야호온의 소식이 담긴 각종 첩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하나 그 첩지들을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는 지극히 담담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후후 나 역시 심랑의 말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천의장을 뛰쳐나갈 뻔했다. 심랑 가히 뛰어난 제녀타 나까지 탐복할 만큼 내게 천하제일 미 천하제일 제녀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심랑 그녀를 꼽을 것이다. 심랑 그녀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천하의 사도천이 이토록 탐복한단 말인가? 백우냥 너는 역시 훌륭하다. 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지만 그토록 무서운 심리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쨌든 인간 최후의 형벌인 천인 달리세락공에서 제기한 내게 진심으로 탐복을 보낸다. 하지만 사도천의 입술이 강팍하게 휘어졌다. 나 사도천이 있는 이상 너는 범부의 생을 택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조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너는 지금 내게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한 명목을 찾으려 조의 산지계를 펴고 있지만 그것은 역으로 타초경사를 초래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도천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유유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완연한 봄이었다. 정원의 푸르른 초록빛 속에 온갖 꽃들이 뽐내듯 만발해 있었다. 천 회장에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사도천은 그 꽃들을 완성하듯 둘러보며 독백을 이었다. 내게는 심랑이 있고 또한 강남물임을 장악하고 있는 단목새가의 단목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잠시 회심 어린 미소를 머근던 사도천은 몸을 돌려 수국이 쌓인 첩지 중 유독 눈에 띄는 홍색의 붉은 첩지를 집어들었다. 이것만이 진짜다. 진정 야호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뿐이다. 의미심장은 말이었다. 사도천의 시선이 첩지를 쭉 읽어 내려갔다. 야호온 상면 인명재산 피해 전무 그는 자신의 출연을 속하를 통해 천종께 알리길 스스로 원했음 난주 분타주 초향 배상실로 놀라운 일 초향 그녀가 바로 천존 휘하의 난주성 분타주였단 말인가 대군양은 초향에게 난주성 분타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초향은 정성스레 화장을 끝마쳤다. 오늘 그가 올 것이다. 지금 그는 이 밤과 함께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오니까 초향은 정성껏 쓴 한 장의 서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모시던 주공을 이미 배신한 몸 그녀는 탁자의 한쪽에 놓여있던 날이 시퍼런 비수를 집어들었다. 자결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손에 든 비수를 바라보는 초향의 두 눈에 폐안의 빛이 어렸다. 귀재갈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아이야 죽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야 땅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느냐 내 스스로 죽음과 입맞추려 하는 어리석은 아이야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할 길 언제 가든 가야할 길 힘들면 쉬어라도 가야할 길 구청길 멀고 먼데 지체할 수 없어요. 그리움에 살다가 폐안에 죽어가는 몸 이젠 그리움도 폐안도 구천에나 묻어두겠어요. 초향의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이 순간을 위해 그녀의 손에 들린 예리한 비수가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잔인한 미소가 그녀의 목을 향해 싸늘이 다가들었다. 폭 그 잔인한 미소는 그녀의 여린 살갖을 뚫고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시뻘건 선열이 비수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번쩍 한 줄기 인형이 정광석화처럼 방 안으로 쏘아져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인형은 날아들기가 무섭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초향의 몸을 감싸 안았다. 초초향 왜 이런 짓을 오셨군요. 기다려 더요. 저기 탁자 위에 서 차리. 내 부탁이 그토록 부담스러웠더냐. 그렇다면 거절해도 되었을 것을 마땅히 해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야 귀재갈 그분도 기뻐하실 것. 그리고 당신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죽음은 오히려 홀가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백화천 사람들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저를 부디 용서. 초향의 머리가 힘없이 아래로 꺾였다. 멀고 먼 구청길을 떠나기에는 너무도 여리고 힘없는 몸이었다. 내가 내가 너를 죽인 것이다. 백운향은 망연히 중얼거리며 한동안 초향을 안고 있더니 그녀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돌연벽을 향해 일검을 휘둘렀다. 팍팍팍. 야오온 그 세자의 글자가 벽면에 깊이 아로 새겨졌다. 백운향은 초향의 죽음을 자신의 살수에 의한 것처럼 스스로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만큼 초향의 죽음은 그에게 심적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가화로 그곳에도 반비는 어김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기사 감숙성 일대가 반비로 젖어들고 있거늘 어찌 유독 난주에 가화로만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굳이 가화로에도 반비가 내리고 있음을 언급한 것은 한 여인 때문이었다. 몽몽. 그녀는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 가화로에 온지도 언 한 달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그녀가 가화로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난주는 물론이고 감숙성 일대뿐만 아니라 주위에 선서 청해 사처 내까지 파다하게 퍼진 터였고 그로 인해 가화로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도 정작 그녀가 난주 제1인이라 지목하고 기다리는 연안공은 그동안 가화로를 제집 드나들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또한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런 기분에 반비까지 내리니 몽몽의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었다. 불현듯 그녀의 내리로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며칠 전에 가화로주 마녀 부인을 통해 들은 어느 기녀와 연안공과의 대화였다. 연안공께서는 왜 남들이 보지 못해 안다라는 몽몽을 한 번도 찾지 않으시는지요. 얼굴이 예쁘다고 춤까지 잘 춘다더냐. 몽몽은 가무도 일품이라 하옵니다. 그래도 일 없다. 여자는 아무리 잘나야 50보 100보 더구나 나는 그토록 까다로운 계집은 딱 질색이다. 설사 그녀가 날 찾아와 애걸한다. 해도 난 달갑지 않다. 생각이 거기에 미친 순간 몽몽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어져갔다. 좋아. 무엇이 좋다는 건가. 휘이이이. 그녀는 도련 자신의 침실에서 밖을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뜻하지 않은 초향의 자결에 배구냥은 허탈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뒤내리는 밤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초양 너는 죽음이라는 것을 내지친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더란 말이냐. 죽음을 그토록 초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정말 부럽구나. 대군양은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눈속으로 스며들고 다시 두피암으로 흘러내렸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어느덧 연한 소축 부근의 숲속 서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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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돌연 숲속으로부터 한 줄기 금음소리가 울려왔다. 달콤하기 이를 데 없는 금음소리였다. 하나 배군양은 그 금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심 냉소를 흘려냈다. 나를 노리는 첫 번째 눈동자다. 셋 중 하나. 그들 셋은 모두 살기마저 감춘 지 오래된 초살수들. 하나 그들이 살수라면 나 또한 살수다. 배군양은 그런 생각을 하며 여전히 서로를 따라 걸어갔다. 금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달콤한 듯하면서도 살기가 서린 금음소리였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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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곡! 배군양은 어느새 숲속으로 십여 장쯤 들어서고 있었다. 딩! 띠디딩! 면홍곡! 다시 십여 장을 더 들어서며 배군양은 서서히 안색을 굳혔다. 띵! 띠디딩! 띵! 띵띠디띵! 응 이건 망홍곡! 배군양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보폭은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일정했다. 띵! 띵! 실홍곡! 누군지 대단하군! 배군양은 오성의 공력을 끌어올리며 숲속의 어느 공지로 들어섰다. 그 순간 금음소리가 끊기듯 뚱 멈추었다. 대신 여인의 청아한 교성이 이어졌다. 어서 오시와요. 기다려 싸웁니다. 배군양은 묵묵히 공지 한가운데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아담한 정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정자 위에는 한 사람 마치 그린듯 수려한 미모의 여인이 배군양을 막기 위한 듯 서면한 교구를 살폭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배군양은 정자로 다가가 느릿하게 계단을 밟고 그 위로 올라갔다. 홍등이 밝혀진 그곳에는 조촐한 술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홍등과 술상과 여인 그리고 반비가 내리는 인적이 끊긴 정자절로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배군양은 묵묵히 술상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러자 여인은 소리 없이 뒤로 두 걸음 물러서더니 돌연 배군양을 향해 날아갈 뜻대대를 올렸다. 몽몽의 청에 응해주시어 진심으로 할애들이 옵니다. 배군양은 무심히 몽몽을 응시했다. 몽몽은 다소곳이 앉아 그윽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일견하기에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해우화하는 한 쌍의 연인인 듯 싶었다. 문득 배군양은 손을 뻗어 상위에 술장과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몽몽은 배군양에게 술병을 건네달라는 듯 섬서 목수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배군양은 자작자음 하며 말했다. 내 술잔은 단 한 잔뿐이라 들었다. 나는 오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 잔을 받겠다. 그렇다면 소녀는 대공께 영원히 잔을 올릴 기회가 없겠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두 사람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하나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는 서로의 의중이 담겨있었다. 몽몽은 가볍게 정색하며 말을 받았다. 하운데 대공께서는 끝내 소녀가 청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려는지요. 알고도 물음은 어리석은 일. 또한 아녀자와 쓸데없는 말을 오래 노남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다. 자 어서 시작해라. 몽몽은 일순 흠칫했다. 그녀는 비로소 배군양이 자신의 목적을 이미 알고도 이곳까지 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불현듯 그녀는 자신의 앞에 하나의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더불어 자신이 한없이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것은 남과 여의 차이가 아닌 배군양이라는 한 인간의 대범함에 대한 그녀의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살수 본연의 자세를 되찾았다. 그녀는 침착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소녀는 이제부터 대공께서 즐기시는 춤을 출까 하옵니다. 그 춤은 일각동안 계속되며 춤이 계속되는 중에는 배공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사옵니다. 배군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차 조건 없는 승부라 홀가분하군. 이 밤은 언제까지고 너와 나를 잡아둘 수 없는 것이니 어서 시작해라. 부디 성에 있는 승부를. 몽몽은 배군양을 향해 목매를 취한 후 사뿐히 교구를 일으켜 세웠다. 이어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풀나풀. 노을빛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한 마리 나비인 양 그 나비가 저어내는 날개지신 양 백이나 삼이 불어 오는 습한 밤바람에 하늘하늘 일렁인다. 섬세한 두 손은 그리운 무엇인가를 조치려는 듯 허공 위로 두둥실 떠오르고 앙증맞은 두 발은 구름 위를 걷듯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하하.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인의 숨결에는 그윽한 단내가 감돌았다. 도아빛 두 뺨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진주 이슬이 맺힌다. 이슬은 미끄러지며 섬연한 목덜미에 고운 선을 타고 흐른다. 이어질 듯 끊기고 끊길 듯 이어지는 유연한 몸놀림. 후우. 여인의 입에서 단내 짙은 긴 숨이 불어나왔다. 몸의 움직임으로 열기가 이렇 답답했던 것인가. 여인의 몸에서 백색 꽃잎 하나가 지면으로 살랑 떨어져 내렸다. 잔잔히 구비쳐 흐르는 물결인 애왕 유연한 어깨에 호선 이 눈부신 순백을 띄고 홍등 아래 환상처럼 드러났다. 계속해서 꽃잎이 위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떨어져 내렸다. 실로 미묘하고도 야릇한 움직임이었다. 일순 백우냥의 두 눈이 미묘한 흔들림을 보였다. 자신의 앞에서 점차 나신으로 변해가는 여인의 몸이 어찌 단순한 여인의 나신이겠는가. 그것은 보는 이에 넋을 송두리째 아삭할 듯 눈부신 나신이었다. 꾼인가. 그 나신이 빚어내는 춤싸위는 요사하리만치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아직 타인의 손길을 접해본 적이 없는 두 가슴이 튕기듯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부러질 듯과는 세류는 차라리 감싸주고 싶을 정도로 애처롭다. 갑작스레 확산되는 펌퍼지만 둥근은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기름이라도 바른 듯 미끈하게 뻗어내린 두 다리는 잡고 싶은 충독마저 일으키게 하는 한 마리 은어였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 수줍음에 떠는 신비의 근원이여. 돈다. 그 황홀한 나신이 춤싸위를 따라 돌고 돈다. 다가올 듯 달아나고 달아날 듯 다가온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배구냥은 눈을 부릅떠다. 그의 옷은 어느새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나무 그것은 춤이 돼 춤이 아니었다. 춤 그 자체가 무공이었다. 석훈 나무 미연공. 현혹당하면 오로지 죽음뿐이라는 석훈 나무 미연공이 그녀에게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배구냥은 이미 몽몽이 추워되는 나무 속에 깊이 몰입해 들었는지 눈길 한 번 떼지 않고 현란한 춤싸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번뜩번뜩 내비치던 땀방울은 가는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몽몽이 약속한 일각의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돌연 배구냥의 두 시선 속으로 한 줄기 일섬 성광이 빗살처럼 파고들었다. 쇠. 그것을 본 배구냥은 손에 든 술잔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손놀림으로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 순간 일섬 성광이 술잔에 격중되더니 술잔이 박살났다. 그 바람에 술잔의 파편들이 배구냥의 전신을 향해 덮쳐 들었다. 푸우. 배구냥의 입에서 분수처럼 주전이 뿜어져 나왔다. 팍팍팍팍. 허공에서 불꽃이 튀며 술잔 파편은 주전에 격중되어 더욱 잘게 부서졌다. 동시에 그 무수한 파편 조각들은 원래 날아왔던 곳으로 방향을 돌려 선전처럼 격사되어 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몽몽의 서면한 교구가 우연인지 필련인지 한 바퀴 빙글 돌았다. 우우우우. 순간 가공할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그에 따라 그녀가 한 장 한 장 벗어버렸던 백색 꽃잎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붕실 떠올랐다. 백우냥이 주전으로 되돌려 보낸 술잔 파편들이 그녀의 주위에서 불꽃을 튕기며 바스러져버렸다. 백우냥은 감탄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취리리리. 그의 빗전으로 날카로운 파공성이 파고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느샌가 몽몽의 주위로 붕실 말아 올려진 옷가지 하나하나가 철편으로 화해의 허공을 가득 메운 채 가공할 기세로 백우냥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우지지. 쿵. 쿡쿵. 정자 밖에 사방 거목들이 괭렬한 태풍을 만난 듯 힘없이 허리를 꺾으며 눕기 시작했다. 백우냥의 신형이 번개처럼 일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리고 일어선 순간 그의 발은 이미 중궁과 구궁을 밟고 오른손을 좌에서 우로 길게 내리긋고 있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부드럽고 유려한 자세였다. 칵칵칵. 최초의 옷가지가 날카로운 금속성을 내며 정자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백우냥의 발이 겹쳐지고 왼손이 어깨 위로부터 길게 호선을 그으며 둠부 뒤까지 휘둘려졌다. 칵. 또 한 차례 날카로운 새소리와 함께 몇 조각인지 모를 옷가지가 정자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백우냥의 몸놀림은 점차 빨라지기 시작했다.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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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몽몽의 옷가지가 연이어 정자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백우냥은 실상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비틀고 때로는 내젖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대첨인다. 미온 한낭무. 드디어 조화선홍의 전설적인 신공. 오대파천무 중 미온 한낭무가 그의 몸에서 천년의 세월을 격하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일순 정자 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춤이 격쳐지고 그 사이로 몇 번인가 수를 셀 수 없는 격한 음향이 일었다. 여인의 나무가 황홀하다면 사내의 춤은 요요로운 듯하면서도 정대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주위로 열기가 물씬 물씬 피어오르는 가운데 하나의 춤싸위가 그 돌을 떠해 감에 따라 다른 하나는 서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그러들던 춤은 점차 자신에게 지쳐드는 상대편 춤싸위의 기세에 질려 버리기라도 한 듯 일순간 뚝 멈춰버렸다. 아. 춤추기를 멈춘 몽몽의 입에서 짤막한 신음성이 퍼져나왔다. 그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인가 눈을 깜빡이며 자신을 향해 다가드는 전설의 파천물을 취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과 도아빛 두 뺨의 열기가 일렁였다. 몽몽은 입술에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었다. 죽여야 한다는 이지가 고개를 발딱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다. 이때 사내가 한꺼풀 두꺼풀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사내는 여인을 허공으로 부응 띄워 올렸다. 이미 나신 상태인 여인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몸짓에 불과했다. 어느새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위에서 토해졌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뜨거워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느낄 수 있었다. 사내의 손이 스치면 스치는 배로 그녀의 몸은 불꽃을 작렬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우육칠정을 억제하는 고련을 겪은 살수 중에 살수다. 죽여야 해. 그 일념이 그녀의 뜨거워지는 정신 속에 숙명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매끄러운 두 팔로 호뺨이 휘감 듯 사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이 사내의 머리카락을 헤집고 중국혈에 기척없이 닿았다. 사내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몸 위에서 한 줄기 뜨거운 바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달아오른 여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스쳤다. 이제 한치만 파고들면 그는 숨을 끊을 것이다.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 한순간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다. 지금이다. 여인이 내심 외치며 손끝에 공력을 몰아넣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헉. 고통스런 외마디 비명은 여인의 일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그 고통은 하복부를 찢는 듯한 통렬한 고통이었다. 여인은 비명과 함께 사내의 중국혀를 찍어가던 손으로 사내의 머리를 부둥켜안고 말았다. 너무나도 진하고 아련한 고통의 여인은 아무것이라도 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그대로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아아, 그것은 바로 파과의 고통이었다. 사내는 여인이 자신의 중국혀를 찍으려는 순간 그녀의 비성의 문을 강하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사내는 여인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려는 듯 온 힘을 다해 돌진하고 또 돌진했다. 으흑. 학하. 때아닌 춘풍이 정자 안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어느 한순간 여인은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가 폭발하는 듯한 충격을 경험했다. 그와 함께 그녀는 까마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자신을 느꼈다. 이어 밀려드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려내고 말았다. 한 줄기 진득한 음성이 그녀의 귓전을 파고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살수가 살수에게 느끼는 정으로 하여 너를 살려준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부디 너만의 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배군양의 음성이었다. 그는 어느새 의복을 차려입고 그녀를 뒤로 한 채 정자 난간에 서서 반비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나신으로 누운 채 눈물을 흘리는 몽몽을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몽몽 내가 내 말뜻을 모른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자격도 없다. 명심하거라. 그의 음성은 이미 정자 밭밤비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흐흑. 몽몽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흐느낌은 무척이나 애절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조차도 무슨 의미로 자신이 흐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살수로 자라온 그녀가 살수에 실패했음에도 아직 자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 연왕공께서 또 이런 검을 잡으셨어. 초대협은 또 양이검이다. 도박대를 빽빽이 둘러싼 사람들의 입에서 연신 탄성이 터져나왔다. 연왕공 배군양과 초에 그들이 마침내 도박대에 마주앉아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데 그들의 도박은 좀 기이했다. 지금까지 다섯 판을 하는 동안 배군양은 계속 검패 중 가장 낮은 점수인 이런 것만 잡았고 초에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인 양이검만 잡았던 것이다. 마치 그들은 끝까지 서로 그 두 패만 잡기로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했다. 사실 억지로 그렇게 패를 잡으려 해도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 매번 그렇게 패를 잡는다는 건 확률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대도 두 사람은 계속 이런 검과 양이검 패만을 잡으니 이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결국 배군양은 다섯 판의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은자를 몽땅 털리고 말았다. 초에가 잠옷 유쾌한 듯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대공 대단한 양보이셨소. 헛헛 별 말씀을 운이 없었을 뿐이요. 내 오늘따라 은자를 십만 양밖에 가져오지 않았는지라 그럼 이만. 배군양은 손을 툭툭 털며 미련 없이 일어섰다. 초에는 아쉽다는 듯 배군양을 바라보았다. 벌써 가시려구요. 그럼 이번 판엔 배공의 그 화복을 걸어보심이 어떠실지. 배군양의 두 눈에 한 줄기 이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태연이 말을 받았다. 좋소. 이것도 받아준다면야. 그는 화복을 훌훌 벗어 도박대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를 쳐주겠소. 천하제일인 연안공의 의삼이니. 당연히 십만 양은 쳐드려야지요. 작지만 할 수 없구려. 의삼 한 벌에 십만 양이라니. 실로 어이가 없는 액수였다. 그럼에도 배군양은 작다는 투로 받아 넘겼다. 장래가 술렁거리며 소란스러워졌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불쑥 소리쳤다. 연안공 채통 좀 지키시오. 대공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오. 황손이라는 분이 어찌. 배군양은 담담히 입을 열어 그 음성을 제지했다. 아니오. 속이는 것 또한 도박의 기술이건을 속는 자가 바보지 속이는 자를 어찌 나무랄 수 있겠소. 도박의 묘미란 바로 그 점에 있는 곳이오. 안 그렇소 초대여. 하하. 역시 연안공이십니다. 초혜는 대소를 터뜨리며 패를 돌렸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배군양은 이런검 초혜는 양이검. 똑같은 패가 영거프 여섯 판째까지 이어진 것이다. 너무도 기이했다. 어찌 두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같은 패만 잡는단 말인가. 어떻소. 한 판을 더 하시니. 초혜가 은근한 어조로 의향을 물어왔다. 말을 하는 그의 일에는 언제 물었는지 새파란 풀립 하나가 물려있었다. 배군양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젠 더 이상 걸고 싶어도 걸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문득끈은 안색을 굳히며 도박대를 탕. 하고 쳤다. 이번엔 내 목이오. 내 목을 걸겠소. 쳐주시겠소. 순간 주위에 구경꾼들은 아연실색을 금치 못했다. 도박의 손이나 손목 등 인체의 일부를 거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나 자신의 목을 거는 도박사를 그들은 여지껏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혜는 풀리풀 문 입가에 짙은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안 쳐주겠소. 한데 내겐 천하제일인의 목과 견줄만한 물건이 없는데. 물론 초대협에겐 내 목을 상대로 걸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 없을 것이오. 하지만 초대협의 허리에 찬 도가 꽤 쓸만해 보이는구려. 그 도에다 초대협의 도혼을 함께 걸면 나로서도 불만이 없을 것 같소만. 내 목혈도 와 도혼이라. 초혜는 뜻밖이라는 듯 고심어린 음성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목혈도를 풀어 도박대 위에 올려놓았다. 좋소. 멋진 승부가 될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순서에 따라 패를 돌리기 시작했다. 패를 돌리는 그의 손길에는 자신감이 역력해 보였다. 승리를 확신한 듯 힘이 있었고. 입에서는 풀립이 잘근잘근 씹히고 있었다. 이윽고 패가 모두 나누어졌다. 초혜는 자신검 넘치게 백우냥은 무심하게 서로의 패를 지체 없이 뒤집었다. 아. 저럴 수가. 오. 순간 장래는 경악과 탄성으로 뒤덮였다. 패는 이번에도 역시 일원검과 양이검이었다. 하나 이번에는 그 주인이 달랐다. 백우냥이 양이검을 초혜가 일원검을 잡았던 것이다. 이. 이럴 수가. 초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패와 백우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허허 이번엔 내게 운이 따랐구려. 미안하지만 덤으로 내 옷을 붙여주시오. 백우냥은 주섬주섬 화복을 걸쳐 입은 후 초혜의 묵혈도를 집어들었다. 꽤 좋은 도인 것 같구려. 내 비록 도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고맙게 받아두겠소. 스르륵. 그는 말을 하며 묵혈도를 뽑았다. 순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오강 이 장래를 섬뜩하게 휩쌌다. 휙. 휙. 백우냥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아무렇게나 묵혈도를 휘졌다가는 이내 칼집에 도로 집어넣었다. 이어 그는 초혜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보낸 후 천천히 도박장을 걸어 나갔다. 이때 초량의 일에서 신은성과도 같은 중얼거림이 나직이 새어나왔다. 폐폐가 바뀌었다. 그는 폐를 조작하기 위해 그만이 아는 표식을 미리 폐에 해놓았었다. 한데 그 폐의 표식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폐를 만진 두 사람뿐. 초혜는 그제서야 비로소 백우냥이 마지막 승부를 위해 지금까지 일부러 속임수에 넘어가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초혜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백우냥이 바로 저 유명한 활락도의 필패공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때 돌연 망연함을 금치 못하던 초혜의 두 눈에 한 줄기 기광이 번뜩 떠올랐다. 조금 전 백우냥이 아무렇게나 묵혈도를 휘둘러대던 벽면에 세 개의 글자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청우림 순간 초혜의 신형이 다급하게 도박장문을 밀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청우림. 그 숲은 연안소축으로 향하는 소로 중간에 자리한 숲 속 공지를 말합니다. 쏴. 봄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숲을 적시고 있었다. 백우냥은 정자에 올라 빗짐을 지고 푸르른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경치를 감상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젯밤의 연사를 회상하는 것일까? 부러지고 넘어진 나무들의 잔해외엔 어젯밤 몽몽과 그와의 격전의 흔적은 빗물에 씻기운 듯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초혜가 공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들어왔다. 그는 정자에 오르지 않고 백우냥의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백우냥은 그에게 묵혈도를 던져주었다. 초혜는 묵혈도를 받아들며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백우냥을 쳐다보았다. 지상 최대의 도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입을 여는 백우냥의 음성은 지극히 무심했다. 초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묵혈수라 산도 좋은 도법 같구나. 그렇다면 파천멸 외 폐강함과 무영살의 빠른 도가사대검법의 현묘함이 일도에 실린다면 어떠하겠느냐? 물론 천하 최고의 도법이 될 것이오. 폐강과 빠른 부드러움이 함께 깃든 도법이기 때문이오. 하나. 초혜의 음성은 도령 겨강되었다. 그것은 불가능하오. 그렇다. 무림 역사상 그러한 도법이 존재했다는 기록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러한 도법을 펼쳐낸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백우냥의 무심한 얼굴 위로 미미한 미소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럼 한번 견식해 보겠느냐? 그는 정자에서 내려와 정자 옆에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아무렇게나 꺾었다. 어느 사이엔과 초혜의 입술에는 또다시 플립 하나가 물려있었다. 내 힘이 당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소. 하나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당신의 피맛을 그리며 울어댄 무혈도에게 당신의 피맛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맛보게 해주기 위해 스르릉. 무혈도의 오강이 빗줄기를 뚫고 눈부시게 사방으로 뿌려졌다. 무혈도를 빼는 순간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일단 빼든 후에는 일말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나빌. 그의 기수식은 도시나빌의 자세이나 좀 특이했다. 도를 가슴 앞에서 수평으로 내뻗은 자세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일도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찔리겠다는 필살필사의 자세였다. 반면 백운향의 손에 잡힌 물이 뱀 나뭇가지는 지면을 향해 비스듬히 내리뻗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순간 묘한 긴장감과 일촉즉발의 팽창감이 감돌았다. 기와 기. 신과 신. 도와도. 시간은 흐름을 망각한 듯 두 사람 사이에서 접혀지고 쏟아지는 봄비는 그 위에서 아우성 치며 부서졌다. 가슴 답답한 정적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 번. 쩍. 파. 번개불 같은 묵광과 예리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한 차례 교차되자 빗줄기가 전유나듯 갈라졌다. 두 개의 완강한 등판이 마주섰다. 고맙소. 당신의 피는 진정 달콤하다고 나의 묵혈도가 말하고 있소. 초애의 음성이 칼칼하게 터져나왔다. 너의 도도 되지만 나의 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배구냥의 옆구리에 미미한 혀 눈이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습한 바람이 살랑 불었다. 순간 등을 돌리고 선초애의 몸에서 옷조각이 바람뼈를 따라 흩어져 날리기 시작했다. 초애는 이내 걸거숭이로 서 있었다. 젖졌소. 이제야 깨닫다니. 너는 잘났지만 난 배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이다. 배구냥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말을 받았다. 한데 자른 것과 뱀 것의 차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러했다. 초애는 강맹한 극폐의 도법을 단지 도법으로 펼쳤기 때문에 자른 것이고 배구냥은 극폐의 도법을 부드러운 건법에 연결시켜 펼쳤기에 뱀 것이었다. 이유재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할 수 있음의 묘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배구냥은 돌아선 상태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초애의 힘겨운 음성이 배구냥의 뒷전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가히 천하재 1인이오. 나는 당신이 천하재 1인이기에 홀가분하구려. 콕. 털 썩. 음성에 이어 두 종류의 두눔이 잇따라 들려왔다. 살수의 실패는 죽음. 초애는 살수답게 상대를 베지 못한 데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른 것이다. 배구냥의 두 눈의 아픔처럼 빗물이 스며들었다. 너를 살리려 했다면 그건 오히려 너를 욕보이는 것이었겠지. 초애의 죽음을 뒤로하고 배구냥은 이내 빗줄기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였다. 스스. 도령 극미한 파공성과 함께 초애의 죽음 옆에 검은 인형 하나가 땅에서 솟은 등 모습을 나타냈다. 검은 사립의 묵검 흑이. 흑색 일색인 그는 바로 4명의 살인병기 중 최초로 난주성에 들어섰던 냉천이었다. 무려한 듯 권태감이 깃든 회색빛. 그의 두 눈이 느릿하게 주위를 살폈다. 잠시 나의 눈이 멀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제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으니 승률은 18. 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번쩍. 그의 신형이 번개뿌리 쏘아지듯 사라져갔다. 지금까지 느릿하던 그의 행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난주제일인으로 호추야를 지목했었던 초검살수 냉천. 이제야 그는 진정한 난주제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검을. 갈기 시작한 것이었다. 쏘아아. 비가 내린다. 몰아칠 대추적과 피의 대장정을 예고하듯. 의무라고 끈적끈적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이것이 그동안 접수된 것이에요. 난 지금 그것을 볼 시간이 없소. 당신이 안 보면 누가 보죠. 당신이 보고 있잖소. 대군양은 책자로부터 시선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빙월교의 손에는 책으로 엮으면 한 권의 책자가 좋게 될 만한 전석 꾸러미가 들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호추야의 이하 개방의 문도들이 수집해 보내온 첩보였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이제 더 이상 한낱 여인에게 즉이 싫어졌다거나 해둡시다. 빙월교의 수려한 아미가 곱게 휘어졌다. 사도천의 옆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그의 호승심을 자제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우리의 조호의 산지기에 빠져 문을 열고 나섰을 텐데. 바로 사도천의 뒤에 있는 그자가 변수이에요. 빙월교는 대군양이 듣든 말든 말을 이었다. 이러다간 우리가 오히려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고 말 거예요. 배군양의 시선은 좀처럼 읽고 있는 책자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이봐요. 빙월교의 음성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세워졌다. 우린 지금 타초경사해. 순간 배군양의 얼굴이 사납게 쳐들어졌다. 아 거 조용히 좀 해요. 타초경사고 뭐고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대책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오. 배군양은 서탁 위에 책들을 주선주선 챙기기 시작했다. 싫다고 할 땐 억지로 끌어다 앉혀 노턴이 이젠 책 좀 읽으려니까. 방해를 하니 젠장 대청으로 나가서 있든지 해야지 원. 그는 투덜거리며 방문을 밀고 나갔다. 잠깐 아연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빙월교의 얼굴 위로 옴며로운 미소가 가득 차올랐다. 그토록 책을 싫어하고 그리라면 고개를 휘휘 내졌던 배군양이었다. 그럼 그가 변했다. 천하의 제녀 빙월교의 얼굴에 배견스러운 미소를 떠올리게 할 만큼 변한 것이었다. 학문 그것만큼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것도 없다. 평생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바로 학문이다. 하나 일단 빠져보라. 깊이 들어서면 설수록 현묘한 이치와 오묘한 조화에 스스로 혀를 내두르는 것이 곧 학문이다. 사람의 삶이 그 속에 있고 천하의 이치가 숨 쉬며 우주의 섬미가 숨어있는 곳이 곧 학문이다. 배군양은 비로소 그 이치를 깨닫고 끝없이 그 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다. 독소선매경 침침한 실내 공기와 사면을 장식한 갖가지 꽃들 그리고 책이 얹힌 통나무 탁자 등 그것들 모두가 배군양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요한 정적을 뛰어넘어 차라리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데 돌연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던 배군양의 눈길이 책의 중간 부분에서 우뚝 멈추어지는가 싶더니 실내를 한 바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갖가지 화양이 물씬 나는 꽃의 장식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들은 배군양이 들고 오는 꽃들을 빙월교가 정성들여 화병에 담아 배청 곳곳에 배치한 것이었다.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본 배군양의 시선이 다시 책 위로 던져졌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책의 내용 중 난해한 부분에 부딪혀 잠시 고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분명했다. 하나 아무도 몰랐다. 배군양 그가 지금껏 어떤 책을 읽으면서도 결코 한 번도 책에서 눈길을 거둔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 쌍의 눈동자의 주인 그는 꽃과 하나가 되어 꽃향기 속에 숨어 있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내는 오직 한 사람 만화공자 무한뿐이다. 후후 벌써 11제다. 그래 오늘은 끝내는 거다. 나는 그동안 또 다른 꽃향기를 맡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 준비는 철저히 끝났고 실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무한은 이미 지난 혈양을 맡은 듯 전신해 아련한 쾌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흥분되는 자신을 달래기 위해 그동안 숨어있던 곳에서 배군양의 동태를 살피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소리 없이 자리를 이동했다. 자 일단 허점만 보여라. 완벽한 살인을 위해 나는 또 잠시 기다리마. 후후 내겐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아름다운 꽃잎은 차가운 빛으로 변해 너의 8만4천모공으로 쑤셔 박힐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처절하도록 날카로운 죽음의 칼날을 갈며 염두를 굴리던 무한의 눈빛이 불연 잔살스럽도록 냉혹한 한기를 머금으며 번쩍였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아함. 배군양이 머리를 의자 등받이 너머로 한껏 젖히고 두 팔을 활짝 벌려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허점투성이었다. 이 순간 배군양의 전신 어느 곳으로 겁날이 지쳐든다 할지라도 배군양은 도저히 몸 한번 틀지 못하고 당하고 말 것이다. 살수에게는 단 한 올의 허점도 완벽한 기회가 된다. 또한 살수가 지금과 같은 이런 절대저로의 기회를 만나기란 별코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무한으로 말하자면 자타가 인정하는 뛰어난 살수가 아닌가. 그런 그가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었다. 끝났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그보다 백대는 더 빨랐다. 파츠츠츠츠. 수백 수천의 꽃잎들이 갈라지고 터지며 수만 수십만 개의 조각으로 폭사되었다. 후각마저 마비시킬 듯한 강렬한 화향 이 순식간에 실내를 진동시켰다. 전신에 꽂고 있던 모든 꽃잎들이 산산이 비산되어 쏘아져 나간 순간 무한은 가볍게 진저리를 치며 자신이 이루어낸 걸작을 향해 흡족한 미소를 띄워 보냈다. 후후 꽃잎 하나하나가 강철편보다 더 강한 파편이고 그 빠름은 빛만이 피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잘 가라 난주제일인. 무한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자신의 거사를 성공시켜준 대청의 꽃들로 시선을 돌렸다. 한데 그때였다. 탁. 백운향의 발이 탁자 밑을 가볍게 걷어찼다. 휘리리리. 순간 그의 발길에 따라 좀 전까지 그가 보고 있던 책의 백여 매나되는 책장들이 산산이 분해되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은 마치 백운향을 보호하듯 순식간에 백운향의 주변에 동그란 막을 형성하였다. 그것에 꽃잎들이 충돌한 것은 막이 형성된 것과 거의 동시였다. 채챙챙챙. 고막을 터뜨릴 듯한 수천번의 백렬한 금속성과 함께 아름답도록 찬란한 불꽃이 솟아올랐다. 헉. 혈양을 기대하던 무한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마치 고무공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듯한 경악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경악 어린 동공 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어찌 피해볼 도리가 없는 가공할빗살이었다. 무한은 여지껏 이토록 빠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순간 그는 코끝으로 전해오는 비릿한 향기를 맡았다. 혈양이었다. 자신이 기다리던 피냄새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자신의 피냄새였던 것이다. 무한은 아득해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툴툴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제기랄 저자는 인간도 아니다. 빙월교는 망연한 얼굴로 백운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본래대로 합쳐진 책을 보고 있었다. 무한이 발출한 꽃잎 암기들을 막아낸 책장은 본래대로 다시 합쳐져 백운향의 앞에 놓여있었고 그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빙월교의 시선이 대들보 위에 멎었다. 그곳에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가늘띠가는 혈선이 점차 핏방울로 매달리고 있었다. 또 한 방울의 진한 혈선이 그녀의 하얀 모십어선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을 시작으로 대들보로부터 바닥에까지 긴 혈선이 이어졌다. 당신은 해내셨군요. 옆집 화공자 화원의 자격은 냄새가 심하니 자격은 없어도 좋다고 하시더니 무한에 빠져나가는 영혼 속으로 그녀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제기랄 그 흔한 꽃 중 자격만 빠져있었다니. 천녀의 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자격도 꽂고 있었으나 대청 어디에도 자격만은 없었던 것이다. 무한한 소리 없는 절규를 처절히 토해내며 마지막 의식에 줄을 놓고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쿵! 어맛! 빙월교가 아무리 천하의 제녀라 한들 어찌 길게 베어진 복구로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내장과 흰자일만 휘멀겋게 까 뒤집은 시체를 태연히 대할 수 있으랴. 그녀는 기명을 지르며 백운향을 향해 뛰어들었다. 이봐요! 그러나 백운향은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묵묵부답책만 읽을 뿐이었다. 이봐요!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에요. 순간 백운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허 참! 거 좀 조용히 해요. 제길 어디 이래서야 책을 읽을 수 있겠나? 에이 방에서 있든지. 백운향은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외면한 뒤 다시 책들을 챙겨들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체란 어떤 형상으로 누워있든 보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준다. 그것이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그 공포의 색깔은 더욱 짙어지는 것이다. 잠시 어쩔 줄 몰라하며 무한의 시체를 바라보던 빙월교는 가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봐요! 아 거 참! 저 시체 좀 어떡해! 시체든 뭐든 책을 보아야 어떻게 하든 말든 할 것 아니오! 난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어쩌겠소! 당신이 나보다 백배는 똑똑하지 않소! 아 당신 정말!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그 호칭도 좀 고치시오! 그대가 좋다고 하니 노너 맹자 얘기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이봐요니 당신이니 부르라고 써놓은 곳은 한 줄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학문을 강요한 것이 겨우 나를 놀리기나 하라고 한 것인 줄 알아요? 아이고 알았소! 내 아직 학문의 깊이가 모자라는 것 같으니 좀 조용히 하시오! 다시 대청으로 나가든지 어디 책을 한 줄이나 읽을 수 있나? 당신 정말 흑! 빙월교는 급기야 울음보를 터뜨리고야 말았다. 독살스러울 정도로 백운향에게 학문을 강요하고 그의 일에 빠짐없이 간섭하던 이 천하의 제녀도 역시 여인은 여인이었다. 백운향의 얼굴에 한 줄기 드개의 미소가 열 개 떠올랐다. 후후 이젠 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겠군. 그는 다시 보던 책으로 시선을 던졌다. 도대체 무엇인가? 처절한 항과 대업을 앞에 두고 그가 이토록 학문에 심취하고 있는 까닭은 도대체 뭔가? 사실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어쩔 수 없어. 스스로 가라앉히려는 때와 모종의 결심을 굳히려는 때가 그것이다. 탁! 문득 백운향이 있던 책을 소리나게 덮었다. 이어 그는 아직도 빙월교의 오열 소리가 들려오는 방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월교! 방금 전까지의 짓궂고 퉁명스럽던 음성과는 달리 차분하고 심요한 음성이었다. 하나 빙월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다. 흐흐흐 백운향이 다시 말했다. 때가 되었다. 월교 떠나자. 순간 영원히 그칠 것 같지 않던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잠시 후 그녀는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훔치며 방을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듯 커다란 고통이가 하나 들려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운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빙월교는 그런 그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후후 내가 좀 심했나. 자 가자. 백운향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순간 빙월교는 그의 손을 획 뿌리치더니 앞서 소측 문을 나섰다. 백운향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길 더 어렵게 생겼군. 동에서 죽고 서에서 떨어졌다. 덧없는 목숨들이 남에서 사라지고 북에서 피를 쏟았다. 허무한 생명들이 야호온의 재출련의 천안은 절규했고 세월은 키빛으로 물들었다. 그렇게 5월은 저물어 언 6월 햇살은 옴며로운데 천안은 암울한 죽음의 어둠으로 짙게 뒤덮여 있었다. 이복의 어제는 대륙 전체에 비가 내렸는데 어찌 소식이 잠잠한가. 아니 이 사람 자네 천축에라도 다녀왔나. 무슨 소리인가. 벌써 보름째네. 엉? 6월 들어 아직 한 번도 야호온의 살수가 펼쳐지지 않았단 말이네. 그렇다면 6월 들어선 아직 한 번도 야호온의 살수를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물론이네. 한 대 이상의 자신이 당했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날뛰어야 할 놈이 갑자기 죽기라도 한 듯 잠잠해졌으니 누가 알겠나. 혹시 더 큰 꽁꽁이 속이 있을지. 어쨌든 사도천 배역께서 한시라도 빨리 제출도 하셔야 할 텐데. 당연하지. 이제 야호온을 대적할 사람은 오직 사도천대협밖에 안 계시네. 그렇다. 복수의 칼날을 천하 도처에서 휘두르던 야호온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하나 세인들은 그 사실에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그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세인들은 또다시 사도천을 떠올렸고 천회장 문이 다시 열리기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6월 열었세. 사도형. 나는 지금 대륙 남단 형양에서 술에 미녀에 그리고 밤비에 흠뻑 취해 있다오. 문득 사도형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드리오. 내일은 남하까지 갈까 하오. 사도천 그의 얼굴에는 한 올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이 의문의 서찰을 읽은 것인지 안 읽은 것인지조차 분별하기 힘들 만큼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수하에게 이 서찰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수되었는지조차도 묻지 않았다. 6월 열일에 사도형. 남학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려. 물론 밤비가 내려서 더욱 좋은 듯하구려. 내일 도착하는 녹구 또한 좋을 것이라 생각하오. 또 서찰이 날아왔다. 그러나 사도천은 이 의문의 서찰을 두 번째로 받아들고도 어제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을 뿐이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손에 든 섭선을 딱 한 번 가볍게 폈다 접었다는 것뿐이었다. 6월 여려들에 사도형. 녹구에 도착했소. 하루에 천리를 걸으려니 심신 이고나여 더 이상 긴 글을 그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오. 나 역시 밤비를 즐기지 못해 한숨만 쉰다오. 세 번째 서찰이다. 사도천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잠깐 동안 섭선으로 탁자를 몇 차례 토닥거렸다. 6월 여라후래. 사도형. 장사성은 참 운치가 있는 성입디다. 아마도 내가 밤비를 좋아해서 그렇게 보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오. 내일 상흥까지 가려면 일찍 쉬어야겠소. 네 번째 서찰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도천의 얼굴에 한가닥 표정이 떠올랐다. 미소실같이 가는 미소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날 때보다 빠르게 사라진 격렬과 조소의 미소였다. 6월 20날 상흥. 6월 20하루 악양. 6월 20이틀 조안. 네 번째 서찰을 받을 때부터 떠오른 사도천의 미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거치면서 지더지더니 마침내 여덟 번째에 이르러서는 박장대소로 변했다. 와하하. 진정 우스운 장난을 하고 있군. 와하하하. 한 번 터진 그의 웃음은 그칠 줄 모르고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데 그동안 한 번도 표정의 변화를 떠올리지 않던 그가 미친 듯 웃어댄 파한대소의 의미는 실로 컸다. 그는 이미 이 서찰을 누가 보냈는지 알았고 서찰을 보낸 인물은 평양에서부터 천회장이 위치한 급능을 향해 계속 오고 있다는 것. 또한 그동안 그의 내면에 이는 격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소였던 것이다. 도대체 누구인가. 천하의 사도천에게 감히 이 같은 장난스러운 연설을 계속 보내오는 인물은 6월 20사흘. 사도형. 이제 그대의 급능이 온 길만큼만 더 가면 된다는구려. 밤비 속에서 만난 어떤 주정뱅이가 가르쳐 주었소. 내일은 여삼에 들러 시골 노인의 구수한 예지약이나 들어볼까 하오. 아홉 번째 서찰이었다. 사도천의 표정은 다시 첫 번째 서찰을 받을 대로 돌아가 있었다. 하나 표정은 같았지만 그 표정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 이제 이 아홉 번째 서찰로 그것을 쓴 사람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급능을 가리켜 그대의 급능이라 했고 아홉 통의 서찰 중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말은 바로 반비였다. 사도천의 입술이 방향도 없이 열렸다. 심랑을 들라 해라. 대답도 없이 바람 스치는 소리가 났다. 드디어 사도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비밀병기인 심랑을 찾은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읽고 웃고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있었던 것이다. 희다는 것의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방금 빠아낸 밀가루 아니면 밤새 소복이 쌓인 눈 그것들은 분명 희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흰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진정 희다고 정해 내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살결밖에 없다. 한전문가루가 이 여인의 볼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검게 보일 것이고 이 여인이 분을 마른다면 스스로 검둥이가 되고 싶어서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감히 즉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피부는 너무나 희어서 일체의 시선마저 모조리 튕겨낼 만큼 강렬하기 때문이다. 한데 그 투명한 흰 피부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일신에 걸쳐진 옷은 온통 흑색일색이었으며 칠흑같은 수발은 빗꼭지에서 질끈 동염에어져 물오른 엉덩이까지 덮은 채 검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흙과 베개 기막힌 조화라고나 할까 흰색은 더 희고 검은색은 더 검었다. 더욱이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뇌살적인 아름다움은 감히 필설로 형언하기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희어서 우아했고 검어서 고고한 여인 그녀는 지금 길 옆에서 장엄하게 그늘을 짓고 서 있는 거대한 노송등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연갈색 노송등거래는 육안으로 쉽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상은이 있었다. 손가락 두 개를 벌린 듯한 형상의 기묘한 상은이었다. 여인의 흑백이 선명한 눈동자가 서서히 여러가지 표정의 색깔로 바뀌더니 종래에는 진하디 진한 희열의 색깔로 정착했다. 무영도료 원래는 차분했으리라 생각되는 그녀의 음성은 가볍게 떨려 나오고 있었다. 마스나미 아까시 그동안 잘도 숨어 다녔다. 무영도료가 은밀유의 하수임을 나 미오신호가 보여주겠다. 이제 여인은 흙의 속에 교구마저 파들파들 떠는지 흙의 자락이 가벼운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데 미오신호라면 활락도에서 동영 최대의 건파인 무영도료의 지존인 마스나미 아까시가 백운향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신비여인이 아닌가. 한동안 무영도료의 거문을 살피던 미오신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바닥에는 작은 격투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있었다. 미오신호는 그 작은 상황을 하나하나 떠올리듯 하며 오감과 육감을 최대로 곤두세웠다. 풀이 북쪽 방향으로 꺾여졌다. 따라서 진행 방향은 북쪽 발자국의 깊이로 보아 20 전후의 남자 그의 채취는 은밀추적 1241류 중 85류 이것만으로도 그자는 이제 내 수중을 빠져나갈 수 없다. 실로 놀라운 관찰력과 알력을 지닌 여인이 아닐 수 없었다. 미오신호가 두 번째 흔적을 발견한 것은 녹구에서 장사로 이어지는 관도 옆 숲 속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시체가 바로 그녀가 발견한 두 번째 흔적이었다. 신도류 입화의 귀에 이르러 있군. 놈이 이곳을 지난 지는 이틀이다. 미오신호는 시체의 압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주도면밀하게 살피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에 긴 머리카락 한 올과 찢겨진 가래 조각이 들려졌다. 가래의 높이와 그리고 머리는 묶지 않은 상태. 비록 신도류를 썼지만 동일 인물이다. 점차 채취가 강해지고 있어. 이제 닷새면 놈은 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그녀의 처연하도록 흰 피부가 격동으로 미세하게 홍조를 띄었다. 흥분이었다. 중원의 살수이든 동형의 인자이든 그들에게 있어 흥분이란 금물이다. 하나 이 순간 그녀는 흥분하고 있었다.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낯선 이국당을 헤맨 지 언 5년. 이제 그 인고 외 세월에 대한 백가를 치를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이나마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6월 스무다세 사도형 중도의 밤비는 유난히 좋았소. 나의 발길을 하루씩이나 잡아놓을 만큼 말이오. 오늘 하루 더 중도에 머문 후 내일이나 강포로 떠날까 하오. 그것은 열 번째 서찰이었다. 아홉 번째 서찰을 받아든 이후 이미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사도천의 얼굴에 일점 가식도 섞이지 않은 소탈한 미소가 싱긋 떠올랐다. 이것을 심랑에게 보내라. 그의 말과 함께 서찰은 방향 없이 방안을 한 바퀴 맴돈 후 연기 꺼지듯 사라져버렸다. 후후 그동안 수고했네. 자네는 아직 심랑 하나로도 충분해. 사도천은 창밖을 내다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아직이 중얼거렸다. 그런 그의 몸에는 지구함을 뛰어넘어 탈속함이 안개처럼 서려있고 그것은 충만된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무당장문인 친전 내일 5시 전 오강 나루터를 점하면 야호오는 무당에 의해 잡힐 것이오. 개방 방주 친전 내일 5시 전 대파벽을 점하면 야호오는 개방에 의해 잡힐 것이오. 곤륜 장문인 친전 내일 5시 전 탄현을 점하면 야호오는 곤륜에 의해 잡힐 것이오. 서명도 없는 짤막한 서찰이었다. 그것은 6월 스무다스의 어둑어둑한 초저녁 어스름을 몰고 천하 각처의 정대문파 지존들 앞으로 전달되었다. 시간은 한결같이 오시를 가리켰지만 그들이 점거할 지명은 각기 달랐다. 등등 하지만 그 1단의 지명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중도로부터 강포로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찰에는 하나같이 야호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서찰을 띄운 장본인은 누구인가 어쨌든 갑자기 사라진 야호온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암중 모색을 서둘던 정파인들에게 있어 이것은 어둠 속의 빛이었다. 각 문파의 의문에 서찰이 전해진 무렵 중도와 강포 사이의 한지류인 오강 나루터의 한척의 나룻배가 띄워지고 있었다. 저녁 어스름을 해치며 물살을 가르는 작은 나룻배에는 단 한 명의 손님만이 타고 있었다. 긴 흑발을 멋들어지게 휘날리는 가름이 청년이었다. 그는 지금 뱃머리 앞에 오뚝선 채 어스름에 덮인 저 앞 어딘가로 조용히 시선을 두고 있었다. 사도의 형 미안하구려 하나 속고 속이는 것 이것은 분명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오. 그는 뱃전의 포말이 흰거품을 몰고 자신의 발등을 적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올의 감정도 억양도 없는 목소리를 뱉어냈다. 점차 검게 변해가는 강물과 그 검은 천을 쪼개며 나가는 뱃전 위에 그린 듯 우아하고 자른 듯 단아하고 얼은 듯 차갑게 서있는 가래미 청년 그는 가름아님 배구냥 이었다. 한데 그의 얼굴에 구름처럼 덮여있는 저 비장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잃어버린 세월을 찾으러 나 이렇게 간다오 그것이 내 가슴속의 한으로 억눌려진 이 상태로 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오 스스로 붙들어 꾸러앉히고 뜨겁게 타오르고 차가운 하늘 달래기 위해 허벅지 살을 저며 내며 사귄 밤이 몇 밤 이었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하지만 나는 가야 하오 아직도 내게서 떨쳐지지 않는 그를 잇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툴툴 메마른 웃음을 흩날리며 차가운 겁날을 의식하며 이렇게 나는 가야 하오 우리의 승부는 그 다음 일게요 내가 그를 잇고 그가 나를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야호원을 쫓아 내일 오시에 이곳 오강에 당도할 무당의 도사들은 허탕을 칠 것이다 야호원은 오늘 오강을 건너고 있으니 말이다 추적술은 천 리든 만 리든 쫓는 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판난다 그곳이 인적 끊긴 산이나 들이라면 더욱 좋다 하나 추적술의 최대 약점은 인파가 붐비는 곳으로 추적의 대상자가 사라졌을 때 약이 된다 추적 대상자의 발자국은 무사람들의 발자국에 의해 지워지고 추적 대상자의 채취는 여러 사람들의 체형에 섞여 방향을 잃게 되니 자칫하면 10년 추적공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중도의 저녁 저작거리는 무척 붐볐다 각색의 복장과 각가지 체형을 풍기는 사람과 사람으로 발티들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다 흰 것은 너무 희고 검은 것은 너무 검은 여인 은밀유의 미요신호였다 그녀는 이 닷새 동안 한잠도 자지 않고 한 끼의 식사도 하지 않으며 추적을 버려 이곳 중도까지 오기에 이른 것이다 한데 지금 그녀는 흰 얼굴 위로 다급한 빛을 떠올린 채 쉴 새 없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좀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던 추적의 자취를 놓친 것이다 사람 사이를 누비는 그녀의 흰 얼굴 위로 아득한 절망의 빛이 떠올랐다 실망해서 오는 허탈감이 그녀의 인내를 한계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거의 포기상태로 인파 사이를 뚫고 객점들이 줄지어 성기를 걷고 있었다 폭 수그러진 고개와 축 늘어뜨린 가냘픈 어깨는 차라리 애잔한 동정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로써 평생 수건의 실마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한데 그때였다 그녀의 고개가 번쩍 쳐들려지는가 십자 그녀의 섬세한 교구는 이미 지면을 박차고 빗살처럼 앞으로 쏘아져 나가고 있었다 글쎄요 가리를 입은 흑발의 젊은이가 어디 한 둘이어야지요 18구 세가량의 점소인은 미오시노의 유난히 흰 얼굴을 눈부신 듯 바라보며 말했다 미오시노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잘 생각해보거라 무엇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눈초리가 무서웠다거나 아 손님도 참 딱하십니다 어디 그런 것을 가지고 미오시노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나이는 20대 전후 신발은 높이와 표정은 차가울 것이며 미오시노는 이미 한번 본 사람을 이야기하듯 숨쉴 겨를도 없이 인물의 특징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찬찬히 그녀의 말을 듣던 점소이의 얼굴이 들려지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혹시 생각났느냐 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비슷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미오시노는 기대에 찬 얼굴로 다급하게 재촉했다 지필묵을 시켰는데 그 사람 꼭 죽으러 가는 사람 같았죠 참 오강이 어디냐고 묻기 에어 점소이는 말을 하다 말고 경악성을 토해냈다 그의 입에서 오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는 눈앞에 허전함을 느꼈고 그때는 이미 그녀의 모습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미오시노는 다시 추적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광양은 오강이었다 풀립 새파란 풀립 하나가 주사빛 입술에 물려 있었다 백우냥은 오시에 온며로운 햇살 아래 풀립 을 이래 물고 언덕 풀밭 위에 팔베개를 한채 누워 언덕 아래 오강 나루터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후 드디어 환영인사를 하러 나타나시는군 역시 사도청 그답다 스스로는 구름 속에 감추고 벽장지게를 써 남의 손으로 상대를 하려 하다니 그러나 나도 그동안 컸다는 걸 그는 너무 간과해버렸다 풀립 새로 차분한 음성이 새어 나왔다 언덕 미드 오강 나루터 그곳은 지금 평소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한결같이 도사차림에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한 마리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몰려든 사냥꾼들이었다 의문의 서찰을 받고 야호원을 잡기 위해 급화된 일당백의 무당파 절정 고수들이었던 것이다 하나 그들은 허탕을 쳤다 영리한 늑대에 의해 대구냥이 풀립을 씹으며 오강 나루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시각 천의장의 사도처는 웃고 있었다 뜻 모를 웃음이었다 유쾌한 듯하면서 허탈하고 허탈한 듯하면도 대견하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가 이만큼이라도 표정을 밖으로 드러내놓은 것은 하루에 한장씩 어김없이 날아드는 서찰을 마주할 때뿐이었다 사도형 미안하게 되었소 어제 갑자기 반비가 그쳐 서둘러 발길을 떼어놓고 말았구려 지금 이 글은 오강을 벗삼아 한잔 술을 기울이며 쓰고 있다오 오늘은 강포에서 하루 묵고 내일은 마귀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 같소 후후 컸군 많이 컸어 사도처는 뜨거운 찬물을 후후 불어 한모금 한모금 음미하듯 마시며 칭찬인지 조소인지 모를 말을 뱉어냈다 그의 음성이 방향도 없이 허공을 향해 이어졌다 신랑에게 전해라 주목을 쥐라고 그는 이곳에서 두시진 동안 머물렀다 내일이면 그는 내 시야 속에 잡힌다 미호신호는 주위를 다시 한번 세세히 살핀 후 총총이 사라졌다 한데 흑백이 선명한 미호신호라는 이 동형 미녀가 쫓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누가 되었든 그녀의 집요함과 권토중례에 하는 가공하게 그를 덮칠 것이다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추적의 대단원의 막은 과연 어디서 막을 내릴 것인가 철룡 승천무 사도형 금능은 좋구려 항마령에서 내려다보니 더욱 좋고 반비가 내리니 그 또한 좋은 듯하구려 이제 사도형의 옥채그만을 우러러 술 한잔 따라 올릴날이 목전에 다가선 것 같아 벌써 가슴이 뛰는구려 장에 단산 장포 경장 등에 수많은 옷가지가 널려있다 물건을 파는 점포의 종류가 많다하나 의복점만큼 화려한 곳도 드물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깔이 그렇고 걸어놓고 눕혀놓고 쌓아놓은 형남짓의 의복점 내부를 훑어보더니 한편에 금방무늬가 수노인 베개를 집어들었다 일견해보기에도 백가집 뒤봉자들이나 입을듯한 예복이었다 그는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비록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사도천에게 있어 그는 어떤 의미로든 기빈이었고 그 또한 최고의 격식과 최고의 예우로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눈 그 눈은 항상 졸음이 가득한 눈이었다 한데 함께 생기를 되찾고 점차 희열을 뛰어 간 것은 백우냥이 의복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였다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는 저 몸가짐 심유무구한 시선 저것은 일부러 꿈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로 피어나는 저 대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 그 눈은 백우냥의 일거수일 두족을 세세히 살피며 연신 감탄을 불어내고 있었다 그 눈 의 주인은 의복점의 주인인 갈로인 이었다 갈로인은 깡마른 몸집의 대머리가 벗겨졌다는 것 외에는 한 점 특징도 찾아볼 수 없는 장돌뱅이의 전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 지금 이 순간 노인의 눈은 내쏘듯 심광을 바라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우냥은 묵묵히 자기가 고른 금방무늬의 베기를 갈로인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두 눈에는 얼마냐고 묻는 눈빛 이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갈로인은 재빨리 심광을 갈무리 했다 헌 그것이 그러니까 은자 열두냥은 받아야 하는 건데 특별히 열량으로 하나 갈로인의 음성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쩔렁 그의 앞에 어느새 은자가 떨어져 내린 것이다 정확히 열두냥 이었다 받아야 하는 거라면 받으면 되는 것이오 그 말은 백우냥이 의복점에 들어온 후 불기로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림 을 느꼈다 아무런 특징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내뱉어진 그 말 한마디에는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백우냥은 보리를 다 보았다는 들이네 의복점 문을 나섰다 좌판 위에 걸터 앉아 있던 갈로인이 후다닥 뛰어내리며 다급히 백우냥을 불러 세운 것은 바로 그때 였다 저 공자 갈로인의 다급한 부름에 백우냥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듯 띠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있었다 갈로인은 은자를 내밀었다 공자의 이도는 받고 싶지 않구려 백우냥이 비로소 돌아섰다 갈로인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간절히 말을 이었다 대신 이 늙은이와 차 한잔만 마셔주겠소 백우냥의 시선이 일시에 갈로인의 전신 구석구석으로 틀어박혔다 무심한 시선과 애원 섞인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백우냥의 고개가 정확히 한번 끄덕여졌다 차 한잔 마실 시간에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고맙소 자 뒷문으로 갈로인은 눈으로 뒤쪽에 총문을 가리켰다 백우냥은 서슴없이 갈로인이 가리킨 총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철웅 그는 우통을 벗어져친 채 시뻘겋게 달구어진 새조각을 풀무질하고 있었다 이제 40을 갓 넘어 보이는 그의 상체는 근육으로 똘똘 뭉쳐져 일견해보기에도 건강리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탕 탕 그의 억센 풀무질과 함께 달구어진 새조각은 휘어지고 다져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여보게 명검을 한자루 만들게 갑자기 대머리 노인 하나가 철물점으로 뛰어들며 느닷없이 소리쳤다 대머리 노인은 다름아닌 의복점주인 갈노인 이었다 순간 철웅은 풀무질하던 망치와 새조각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철물점 문을 걸어 잠근 후 망치소리와 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석수장 쪽으로 바람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명용을 제작할 때가 왔소 턱에 숨이 차도록 달려오던 철웅의 말에 50대 후반의 각석수는 부처의 눈알을 새기던 정을 쨍그랑 떨구더니 철웅이 사라져 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각석수가 찾아간 곳은 금능 제1의 만서구였다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한 사람의 손님도 보이지 않는 만서구 내 수백 개의 서대 앞에서는 한 명의 청소한 노인이 서적을 정리하고 있었다 만서구 주인 만통노인 이미 만통노인 이라 불렀다 그는 그만큼 각 분야에서 박학달통 한 인물이었다 만통노인은 서고를 정리하다 급히 뛰어드는 각석수를 바라보았다 대형 이 책들이 진정 필요하게 되었소 각석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횡안이 사라졌다 만통노인의 노안이 가볍게 떨리며 서대를 훑어보았다 부디 아우들의 눈이 정확했기를 만통노인은 앞에 세 사람과는 달리 결코 서두르지 천천히 내린 뒤 각석수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가는 방향은 갈로인의 의복점 쪽이었다 한 칸에 단촌한 방 장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은은한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좁은 창문과 그 햇살을 마주한 조그만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지금 그 탁자 앞에는 백우냥이 앉아있었고 그의 앞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빈의자 4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백우냥은 한 손으로 턱을 뵌 채 무심한 시선으로 탁자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깐 기다리라던 노인은 이미 일각이 지났음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네가 젊은 사람을 데리고 실없는 장난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노인의 눈빛은 그만큼 진지했었다 백우냥은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또 일다경의 시간이 흘렀을까 백우냥은 무료함을 느끼며 팔짱을 끼고 두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그때였다 돌연 한줄기 웅장한 소송 이 방안을 쩌르릉 울렸다 만마가 회동함에 철룡이 잠을 깨고 그 음성은 밖에서 시작되었으나 어느새 백우냥의 왼편에 놓인 의자 위에서 끝을 맺었다 실로 귀신 같은 현신 이었다 음성을 토해낸 장본인은 바로 철물점주인 철웅이었다 가슴에 한 마리 날아오를 듯한 철룡이 수놓아진 금일을 걸친 그의 모습은 좀 전해보았던 일개 대장장이 철웅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눈에서는 예리한 광망이 줄기줄기 폭출하고 전신에서는 태상과도 같은 위험이 풀풀 날리고 있었다 백우냥은 그 기세에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한대 철웅의 장중한 외침이 끝나는 순간 그 뒤를 잇는 웅대한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철웅과 똑같은 복장을 한 각석수였다 철웅의 몸부림에 천하가 진동하고 만마가 잠들고 천하가 광의 롭도다 마지막 외침은 만통노인이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내지른 것이었다 모두 모습을 드러낸 그들 내 사람의 복장은 하나같이 철웅이 수놓아진 금이었고 풍기는 기도는 갈수록 더욱 가공스러워졌다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뛰어나도 너무 뛰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신분을 숨긴 기인들이었단 말인가 좁은 방안은 때아닌 광풍노도를 만난 듯 탱만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군양은 자신을 향해 쏠리는 무형의 압력에 절로 식은 땀이 흐를 지경이었다 멋 모르고 허공을 주유하던 먼지들이 파삭파삭 소리를 내며 흩어져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는 침묵을 깨고 들려온 만통노인의 음성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다 소역본에 아니게 신뢰했소 대군양은 묵묵부답이었다 지금부터 노부가 말하는 대로 공력을 운용해 보아 주시오 대군양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일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러나 만통노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한한한 형기가 서려 있었다 전신 공력을 단전으로 모으시오 대군양은 마치 체면에 걸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만통노인이 시키는 대로 공력을 단전으로 끌어모았다 단전에 모인 공력을 이번에는 일시에 12중으로 퍼뜨리고 노구의 기약성과 때를 같이하여 12중으로 퍼졌던 모든 공력을 철령혈로 일시에 내치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만통노인은 지금 대군양으로 하여금 자결을 하라는 것인가 수갑자에 달하는 전신 공력을 12중으로 퍼뜨렸다가 일시에 머리 위 철령혈로 쳐낸다면 백이면 백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대군양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재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생명 부재인 자신에게 어찌 자결을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만통노인 이아사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에 떠오른 신광을 더욱 빛내며 유심히 대군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군양은 내심 소리 없는 탄식을 바라고 말았다 악의 도가식도 전혀 없는 그들의 열망 어린 시선에 약해지는 자신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제길 도처의 죽음이로군 후후 나란 놈은 죽음의 굴레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난 것인가 그래 어차피 이런 운명이라면 운명아 운명아 죽음의 운명아 내가 항상 나를 따르니 차라리 내가 너를 맞으러 나가리라 그래 우리 멋지게 싸워보는 거다 나를 위한 내가 아니듯 너를 위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배군양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진기를 단전 가득 끌어모은 후 팽팽이 차오른 공력을 12중으로 분산시켰다 갈 만통로인의 폭갈이 방안을 쩔어 하게 울렸다 슈루루루루 팝팝 그의 외침에 따라 12중으로 분산되었던 배군양의 전신공력이 노도처럼 거침없이 혈도를 타고 치솟아 올랐다 퍽퍽퍽 쩍쩍 배군양은 하늘이 쪼개져 버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배군양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만통로인의 흥분에 들뜬 물음의 나머지 3위는 하나같이 격동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흥분을 감출 수 없다는 듯 붉은 홍조가 떠올랐으며 천룡이 아로새겨진 가슴 부위가 크게 들먹거리고 있었다 한데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그들이 본 것은 하나의 용의 형상 이었다 배군양의 전신공력이 천룡혈로 몰아친 순간 눈 깜짝할 새에 나타났다 사라진 용의 형상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오오 드디어 천룡문의 천년 유시가 풀리는구나 만통노인은 격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의자 밑에 널부러진 배군양의 몸을 끌어안고 격한 음성을 터뜨렸다 대형 나머지 3인도 끌어오르는 격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진한 격동성을 바랬다 한데 천룡문이란 또 무엇인가 어느 하늘 아래 어느 세월에 생긴 이름인가 모른다 그것은 소문조차 전설조차 이러내 회자를 회피해온 생소한 문파 의 이름 이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사인이 그 천룡문의 후이이고 그들은 천년 동안 대를 이어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배군양을 말이다 배군양의 시체처럼 창백한 알몸이 탁자 위에 반듯하게 눕혀졌다 그를 바라보는 사인의 얼굴은 이제 흥분 대신 비장한 결의가 감돌고 있었다 자아 아우들 수고를 만통노인의 입이 무겁게 열렸다 그 말에 따라 철웅이 맨 먼저 앞으로 한걸음 성큼 나섰다 그의 손에는 한자루 묵도가 들려있었다 천년의 세월도 모자랐소 28대를 걸쳐 두드려온 한조각 세부치와 1초의 도법을 문죽게 바치어 철웅은 말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손에 들고 있던 묵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다 빛도 없다 공기도 철웅이 춤추니 사해가 눈을 감고 구조파랑이 돌아눕는다 그것은 도법이로 대 도법이 아니었다 빛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표올하니 흔적없는 그림자련가 철웅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곤두소고 어느새 금이가 축축이 젖어들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야 학 후 굉폭한 기합성과 함께 그의 손에 잡힌 묵도가 죽은 듯 누워있는 백우냥의 심장을 빼꼴고 들어갔다 이 무슨 해계한 일인가 사람의 심장에 돌을 꽂다니 하나 그들은 이미 예상한 일인 듯 아무도 경악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묵도의 심장을 관통당한 백우냥의 왼쪽 가슴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대형 소재는 무형 현라도법을 이미 문죽게 전수시켰으니 나머지는 대형들게 부탁하오 철웅은 갑작스레 초췌해진 얼굴로 만통노인을 바라보았다 사재여 수고했네 아우가 한 만큼 천하는 웃을걸세 만통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웅의 모습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삼재여 잔의 차례일세 만통노인은 각석수를 바라보았다 천년 동안 깎아왔소 한 대도 열 개를 못 채워 아홉 개의 흙호접과 1초의 호접물을 바치나이다 각석수의 손에는 새까만 아홉 마리의 나비가 들려있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새까만 묵광이 섬뜩할 만큼 눈을 아리게 했고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창천으로 홀물 날아오를 듯 정묘한 아홉 마리의 흙호접이었다 살아있는 생물인 듯 생생한 생명력 마저 느끼게 해주는 그것은 진정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휘리리리 각석수의 손이 휑해서 종으로 다시 종에서 각으로 쉴 새 없이 휘둘러졌다 순간 그의 손길에 따라 천천히 나비가 하나 둘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방하는 일순간 나비의 세상이 된 듯 싶었다 휘류류류 어느 한순간 한가로이 날던 아홉 마리의 나비가 빠르게 날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환상처럼 나비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홉일 81개로 81개가 162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일순간 방하는 흑호접의 무수한 그림자로 완전히 암흑 일색으로 변해버렸다 번쩍 그 암흑 사이로 찬란한 하나의 비늘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나타났다 싶은 순간 어느새 거대한 한 마리 철룡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착각인가 아니면 가공 전륜한 신공의 위력인가 환상적인 나비의 춤이 만들어낸 장엄한 철룡의 용트림 그것은 이제 호전무가 아니라 철룡무였다 내치는가 하면 뻗어들고 굽어도는가 하면 어느새 내갈긴다 헉헉 각석수의 입에서 마침내 거칠 숨결이 토해지더니 쩌렁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철룡 호전무 그의 외침이 이는 순간 허공을 수놓던 철룡이 무형 현라도를 가슴에 꽂은 채 누워있는 백우냥 에게 쏘아져 내렸다 팍팍팍팍 9개의 음향이 일어난과 동시에 철룡의 형상도 호접의 그림자도 흔적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마치 꾸민 듯한 착각이 들었다 땀에 젖은 각석수의 거친 숨결만이 결코 꿈이나 착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헉헉 대형 후의 일을 수고했네 삼재 만통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석수 또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러자 갈로인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육각으로 접힌 한 벌의 흑이가 들려있었다 500년 동안 실을 뽑고 300년 동안 옷을 지었으며 200년 동안 단련시켰소 삼가 천잔만병부에 를 바친아이다 말을 마친 갈로인의 흑이를 든 손이 앞으로 가볍게 내밀어졌다 스르르르 순간 눈으로 분별하기 힘든 가늘끼 가는 실이 갈로인의 손으로부터 백운향의 몸을 향해 뻗기 시작했다 천잔만병부에 를 이루고 있는 천잠사가 한올 한올 풀리며 백운향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날아간 천잠사는 백운향의 몸에 닿기가 무섭게 다시 원래의 흑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백운향의 몸을 감싸갔다 이내 갈로인의 손에 들린 천잔만병부에는 거의 다 풀어졌고 그와 반대로 백운향의 몸은 점차 검은 천잠으로 둘러싸여지고 있었다 이 순간 갈로인의 안색은 마치 밀랍을 바른 듯 창백했고 입가로는 한줄기 혈선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지 능히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천잠사 올 끝이 갈로인의 손을 떠나자 그는 허탈한 기색으로 만통노인을 돌아보았다 그럼 뒷일은 형님께서 아우요 수고했네 갈로인은 만통노인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히고는 이내 바람처럼 방을 떠나갔다 이제 방안에 남은 사람은 만통노인과 전신의 무영혈라도와 어깨에 흑호접을 꽂고 천잔만병고 이라는 흑이를 입은 채 죽은 듯 누워있는 백운향 뿐이었다 만통노인은 천천히 백운향 앞으로 다가섰다 이어 그는 두 손을 평평하게 들어올렸다 손바닥이 백운향과 마주본 순간 그의 손이 일순 금빛을 띄었다 사라졌다 그와 함께 10개의 검은 물체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그것은 철웅과 각석수가 꽂은 무영혈라도와 9개의 흑호접이었다 한데 그것들이 뽑힌 백운향의 몸에서는 놀랍게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일단 10개의 변기를 뽑아낸 만통노인은 품속에서 한 권의 얄팍한 책자와 한 마리 철룡이 수놓아진 금색 깃발을 꺼내들었다 잠시 감의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던 만통노인은 그것을 백운향의 머리맡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잔잔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문주 지금부터 노부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죽은 듯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잘 들으라니 말이나 들법한 소리인가 하나 잠원선령대법 이다 뒤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직접 말을 전달하는 신공이 바로 잠원선령대법 인 것이다 일단 잠원선령대법 을 펼치면 듣는 자는 영원히 그 말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법을 펼치는 시전자는 공력 소모가 극심에 자칫 잘못하다간 주하인마에 빠질 위험성이 커 웬만하면 시전하길 거린다 한데 지금 만통노인은 서슴없이 잠원선령대법 을 시전의 백운양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주 천룡문에 대해 알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 가문은 단지 오늘을 위해 존재해왔던 것이니 이 순간부터 천룡문에 대해선 잊으십시오 이 안배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한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안배에 따라 천룡문은 천년에 걸쳐 천룡지체를 찾아 헤맨 것이며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나 문주께서는 잊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항시 문주의 부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 천룡 승천기를 남기니 정의 우리의 미진한 힘이라도 쓰일 때가 있으시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천룡 승천기를 꽂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천룡문의 유시를 남기신 그분의 안배에 따라 오대파 천무 중 천룡 승천무를 남기오니 호협 협걸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만통로인의 유장한 말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아 그들 사인 그들은 오직 이 한 순간을 위해 천년을 기다려 왔다니 실로 눈물 겨운 숭고한 희생이 아닐 수 없었다 한대 오대파 천무의 하나인 천룡 승천무가 그들에게서 나타날 줄이야 절대 기연 백운향은 운명처럼 미증류의 절대 기연을 얻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전부터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닷새 전부터라고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흘 전부터라고 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사흘 전부터 였다 갈로인의 의복점 앞 그곳엔 사흘 전부터 한 송이 흑부영 입히어 있었다 눈보다 흰 살결의 삼단보다도 검은 옷차림의 흑부영 발라준 평상 위에 폭신한 융단을 깔고 연두색 차일로 햇빛을 가린 채 사흘을 하루같이 갈로인의 의복점 앞에 진을 치고 굳은 듯 앉아있는 여인 그녀는 죽음의 추적을 서두르던 미오신호 바로 그녀였다 한데 그녀는 추적을 포기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었다 미오신호는 결코 추적을 쉽게 포기할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껏 자기가 추적해온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적과 잠입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영밀문의 인자술로도 그가 있는 곳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수십번 시도해보았지만 허사였다 이에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 장소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하에 기다리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아마도 추적하던 그 인물이 그 장소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 역시 호우백발 할망구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앉고 기다릴 것이다 리오시노의 이기행은 금능 전체에 커다란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그로인해 갈로인의 의복점 주인은 그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에 참가 못한 갈로인은 그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갈로인의 장사가 그녀로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그녀의 표정은 니집개가 짖느냐는 듯 갈로인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 갈로인은 이제 제풀에 지쳐 욕하는 것마저 중단하고 있었다 번쩍 항상 반개해 있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지면서 빛을 바랬다 그리고 흑백 선명한 두개의 눈동자가 빠르게 앞으로 향했다 그 두개의 눈동자는 지금 막 갈로인의 의복점 안으로 들어서는 흑임이 청년의 왕강해 보이는 어깨에 딱 고정되어 있었다 그다 눈동자는 그렇게 외쳤다 그동안 추적해보며 맡았던 채취 생각과 사실로 유추해냈던 한인물의 형상과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는 그였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리가 흑이로 바뀌어졌다는 것뿐이었다 니오시노의 감각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곤두섰다 침착해야 돼 5년을 기다려온 나다 침착하자 그녀는 스스로 타일렀다 이내 그녀의 반짝이던 두 눈이 감겨지고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것만 보아도 그녀의 수향과 자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의복점 안으로 들어선 흑이 청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좌판에 걸터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갈로인이었다 갈로인은 아직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아래 위로 사정없이 꾸벅이며 졸고 있었다 당신은 왜 갈로인을 바라보던 흑이 청년의 입에서 밑도 끝도 없는 말이 나직이 새어 나왔다 순간 갈로인이 깜짝 놀라며 핑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쿠 그 의삼은 열량이고 저경장은 열여섯 양인데 특별히 갈로인은 정말 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경황없이 평소에 하던 말을 잠꼬대처럼 주절됐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흑이 청년을 바라보며 겸연적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허허 원래가 장돌뱅이 인지라 한데 어떤 옷을 드릴까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흑이 청년의 깊고 심유한 눈동자 저 밑에서 무엇인가가 번뜩 피어올랐다 당신들 아이고 손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잘 이왕 오신 김에 마음에 드시면 옷 한 벌 골라 보십시오 손님께서 입고 계신 그 흑이 장삼은 최상품이 분명하지만 너무 이목을 끄는 것이라자 이 평범한 가래가 어떠신지 갈로인은 아무렇게나 잡히는 가래 하나를 흑이 청년 앞으로 내밀었다 보십시오 저 바깥에 백려우 같은 계집도 자꾸 힐끔 힐끔 손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흑이 청년은 나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면 저런 계집은 항상 조심해야지요 생긴 겉하고 웃고 갈로인은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밖에 미호신호에 대해 가진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 그의 주접은 끝이 없을 듯 이어졌다 자 열량이요 갈로인은 한참을 떠들어대다 불속 가래를 흑이 청년 앞으로 내밀었다 순간 흑이 청년의 얼굴에 여태까지 와는 달리 치기 어린 미소가 어렸다 아이고 이거 어디 열량자리나 되겠소 예소 여덟양만 받으시오 아이고 안됩니다 그건 본전도 안되는 가격인데 하나 갈로인의 음성은 더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흑의 청년은 이미 여덟양의 음자를 그의 앞에 던지고 문을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갈로인의 노안 가득 뿌연 물안개가 어리기 시작했다 오 문주 께선 진정 대인이시다 그토록 빨리 노부의 뜻을 간파 하시다니 진정 여한이 없는 생을 살았어 눈에 고이던 액체가 주름진 볼을 타고 점점이 흘러내렸다 흑의 청년은 바로 백운 양이었던 것이다 의식을 잃은지 3일 만에 깨어난 그는 구름처럼 이는 의혹을 참을 길 없어 제일 먼저 갈로인을 찾은 것이었다 한데 갈로인은 아예 그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갈로인은 자신이 그냥 있고 나온 천잔만병 보이를 가리라는 암시의 말과 함께 밖에 여인이 그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지극히 평범하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의복점을 나선 백운양은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6월도 저물어가는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렀다 그 푸르른 하늘 가득 4명의 얼굴이 어렸다 처연한 하늘 품고 천년을 기다려온 끝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전해준 내 사람 이 순간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의 대회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지난 장구의 오열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만통노인이 자문선령대법으로 말한 이지라는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하늘에서 거두어 내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을 주시하는 한 시선과 무심코 마주쳤다 팍팍팍 두 개의 시선이 허공에서 극렬한 불똥을 장렬시켰다 하나 그것도 잠시 두 개의 시선은 마주칠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거두어졌다 그리고 하나의 시선은 또 다른 시선 앞을 무섭도록 일정한 보폭으로 스쳐 지나갔다 헤헤 손님 무엇을 철웅은 병기대 위를 살피고 있는 백우냥에게 허리를 숙여 보이며 장사꾼 특유의 음성으로 물었다 그의 물음에 백우냥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보자기에 둘둘 말려있는 물건을 불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도요 그러나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아 칼집을 만들어 달라시는 거군요 어디 철웅은 생소한 것이라는 듯 보자기를 끌러내고 묵도를 이리저리 살폈다 어이고 이거 쇠가 가히 상품이군요 하지만 칼집이 없으니 정말 볼품없군요 철웅은 그렇게 말하면서 병기대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칼집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침 맞는 놈이 있군요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이것을 쓰시지요 백우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르릉 철웅의 말대로 정말 묵도는 제 집을 찾아들듯 칼집 속으로 미끄러지듯 쏙 들어갔다 스무냥만 내십시오 철웅은 묵도를 백우냥에게 내밀며 간사한 웃음을 지어냈다 백우냥은 무심코 묵도를 받아들다가 흠칫했다 묵도와 마찬가지로 새까만 오광이 감도는 칼집에 선명하게 양각된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다 철용 무영혈라도 당신들 정말 돌아가면서 나를 울리는 구려 백우냥은 정말 철용을 얼싸안고 크게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 그들 내 사람의 대의를 어찌 일개 감정으로 그르칠 수 있으랴 이내 정색을 되찾은 백우냥은 스무냥의 음자를 내밀며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깨나 정성들여 만든 것 같구려 헤헤 말도 마십시오 지난 3일을 꼬박 세워 겨우 만든 것 쉽죠 정말 명품 이오 내 성의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단냥 더 드리리다 철용의 몸이 흠칫했다 단냥 그에게 있어 그 단냥 의 의미는 실로 컸다 그것은 비록 액수는 적으나 백우냥 진심 어린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단냥 을 더 건네주고 문을 나서는 백우냥 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철용의 마음은 뜨겁게 용소 숨치고 있었다 아 나는 먼저 가신 선조들의 노고까지 한대 묶어받는구나 만통로인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백우냥 의 시선을 마주 보았다 백우냥 은 한 차례 빙글의 미소를 지어보인 후 시선을 돌렸다 그 뿐이었다 그리고 백우냥 은 아무렇지나 손에 잡히는 대로 고서 한 권을 뽑아 획계대 앞으로 다가와 계산을 한 후 만석오를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통로인 의 고개가 방향도 없이 끄덕여졌다 날아올라도 높이 날아오를 용이로다 만통로인 은 그 말 한마디만을 아직이 내뱉더니 읽고 있던 춘추가래 위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탕 탕 쨍 쨍 각석수는 자신의 정소리와 합창하듯 함께 울리는 또 다른 정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었다 석수장 한켠에서 열심히 도를 다듬고 있는 준수한 용무의 가리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그는 도를 다듬는 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쨍 쨍 날렵하고 섬세하며 우아한 손동작을 따라 돌조각이 튀어 올랐다 그의 몸에서 범인에게선 느낄 수 없는 석수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고 각석수는 생각했다 각석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정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그에 따라 돌은 어떤 형상을 이루어 갔다 문득 각석수의 두 눈이 휘둥글에 떠지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입마저 청년의 정끝에서 피어나는 신기 그것은 평생 돌과 함께 버타며 살아온 각석수를 능가할 만한 신기 였던 것이다 가래 청년은 하나의 정교한 입상을 새기고 있었다 문득 각석수는 그 돌의 입상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느꼈고 이내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느낀 순간 왈칵 치밀어 오르는 간격에 얼른 고개를 돌려 외면 하고 말았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정소리가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정소리가 멎는 것과 동시에 두 줄기 서로 다른 음향이 각석수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딸랑 돌 두 덩이의 값으로 단량이면 되겠소 가래 청년은 단량의 은자를 각석수의 앞에 던져놓고 휘적휘적 저만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각석수의 시선이 또 하나의 돌덩이를 옥기세 갈무리하는 가래 청년의 뒷모습에서 은자가 떨어진 자신의 발앞으로 옮겨졌다 문문주 각석수의 몸이 허물어지듯 한쪽의 돌 위에 얹혀져 있는 입상조각을 감싸안았다 그것은 얼굴에 패인 주름살과 군데군데 삐죽이 솟은 수염과 얼굴에 상흔까지 한치의 오차도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자신의 형상이었다 각석수는 영원히 그렇게 있을 듯 일어날 줄을 몰랐다 검은 구름이 몰려드는 하늘은 어느덧 어둠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해를 앞에 두고 조그만 잔정에 이끌린다는 것이 말이다 하나 무엇이 대해이고 무엇이 소외인가 어찌 사람이 조그만 일을 외면하고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탄코 그는 잘못된 사람일 것이다 사도형 미안하구려 천의장의 반비를 벗삼아 한잔 술을 나눔이 당연하거늘 사람이 살다 보니 피치 못할 일이 왕왕 생기는 구려 그동안의 오늘 밤 밤비와 더불어 한잔 술로 긴긴 회포나 풀어봅시다 쌍웅재 그는 강하다 하나 또한 약하지 않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만영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몸은 이미 한줌 재가 되어 푸석푸석 날리고 있을 것이다 강하든 약하든 그것이 만영이든 아니든 또 그것으로 인해 죽든 왜 버려진 세월이 아까워서 이제 더 이상 처절한 한을 쓸어안고 밤을 삭힐 수가 없어서 아니다 내가 굳이 그를 만나려 하는 것은 서로 지난 세월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가는 것뿐 자 가자 요리로 말하자면 가히 산해집미 팔진미 가 모두 여기에 있다 장백산 흑웅의 발바닥 개남의 상화 지느러미 절벽에만 집을 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연경의 별미인 오리구이 사천의 맵고 짠 음식 등 오척의 넓은 반상위는 온통 음식들로 꽉 들어차 있다 젓가락 그 젓가락은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그 오척 반상위의 각종 음식들 위를 빠짐없이 떠돌고 있었다 젓가락에 의해 날라진 음식은 두툼한 입술 사이로 빠져들고 가지런하고 흰채하는 천천히 음식을 씹어 혀에게 그 미각을 음미시킨다 그는 진정 음식을 음미하듯 오래 씹어 맛을 보고 있었다 목줄을 타고 넘어갈 것이 아예 없을 듯 이빨과 혀에서 음식이 산화되어버릴 정도의 긴 음미였다 그의 이 일련의 음식 먹는 행위를 보건돼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그는 영원히 음식 맛을 보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졌다 또한 음식을 먹는 그의 자세 하나하나엔 지극히 성결한 예식을 앞둔 사람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앉은 자세는 물론이고 젓가락을 놀리는 손의 동작 하나하나는 모두가 극상의 예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황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식사 예법 이었다 누군가 저토록 예를 차려가며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는 백운향 이었다 그에게 있어 이 식사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식사였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술 최고의 예법으로 이 한 끼 식사를 성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넓고 호화로운 반점에는 최고의 미락을 즐기는 그 외에 세 명이 더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백운향은 온 신경을 식사하는 행위에 쏟으면서도 가끔 가다 한 사람 한 사람 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난주 에서부터 쫓아왔다 내가 어떤 사람 인지 나는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다 후후 살수가 살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너는 아직 멀었다 모름지기 살수란 완벽한 살인을 위해 죽음의 냄새마저 감춰야 한다 하나 내게선 너무 진한 죽음의 냄새가 피어오르는 입다 살입을 깊숙이 눌러쓴 흑이인 그는 독한 죽엽청을 이미 세 병째 비우고 있었다 살입 끝에 매달린 두 개의 눈빛은 한 번 보기만 해도 그대로 동결될 듯 차가웠다 또한 전신에서 이는 냉기는 목을 마저 시리게 파고들 정도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흑이 사립인의 몸에서는 회색빛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색빛 그것은 죽음의 빛깔 이었다 흑이 사립인은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또 하나의 생명이었다 냉천 그 운명이 그를 그렇게 불렀고 그 운명 속에 그는 살수로 키워졌다 난주 제1인을 척살하기 위해 보내졌던 4명의 살인병기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살인병기인 그는 다른 3인과는 달리 집요하게 완벽한 허점을 찾아 난주로부터 이곳 금능까지 백운향의 뒤를 미행해 온 것이다 국화문의가 새겨진 화사한 황위를 걸친 청년 붉은 홍안을 지닌 그는 목에 어린애 주먹만한 자청색 염주알을 걸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뭔가 또 다른 그림자다 저런 유의 사람은 백의 극강 이 아니면 극유이다 저들 세 사람 중 가장 강할 수도 가장 약할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저자이다 저자에게선 다른 사람과는 달리 색깔과 냄새가 없다 단지 그에게선 일체를 초월한 무심만이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그녀는 백의 소구였다 살결도 희고 의복도 희며 길고 섬세한 손가락 사이에 노리개처럼 돌아가고 있는 백옥족 또한 희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가끔 고개를 들어 추수처럼 맑은 시선으로 백운향을 언뜻언뜻 바라보고 있었다 30대 중간에 여인답지 않은 서늘한 그녀의 두 복목에는 먼지 알 수 없는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 여인에게는 살심이 없다 오히려 강한 보호본능이 느껴지는 여인이다 나를 생각해주는 월교와 같은 그런 여인인 것이다 백운향은 그는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든 어떤 연유로든 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백운향과 그들 삼인은 누구도 입을 여러 말을 하거나 조그만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반전 내에는 알 수 없는 긴박한 긴장감이 떠돌고 있었다 한데 도련 그 긴장감을 산산이 부숴버릴 만큼 반전 내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것은 칠체주렴 양쪽으로 살풋 젖혀지며 들어선 한 여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검어서 검고 희어서 흰 여인 시선이 튕겨 나올 듯한 검디검은 흑이 경쟁해 뼈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듯 투명한 살결을 지닌 여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찌 저토록 흰 살결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여인 그러나 그녀의 흰 살결 위로 떠올라 있는 표정은 그녀의 차가움은 백색 얼음 그 자체였다 한데 차고 날카로운 표정 위로 떠오르는 또 다른 표정은 비장한 결의의 빛이었다 자기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다는 듯한 그녀는 반점으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정중앙의 탁자를 향해 무섭도록 일정한 보폭으로 다가섰다 그곳은 바로 백운향이 앉아 식사를 하는 탁자였다 탁자 위에 술잔을 내려놓는 백운향의 시선이 무심으로 굳어갔다 티읍 그의 입에서 바람결같은 괴소가 나지기 새어나왔다 그의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이런 망구도 없이 그의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백운향이 불쑥 입을 열었다 미오신호 확신에 찬 음성 이었다 그녀의 손이 앉은 자세 그대로 허리 어림에 얹혀졌다 눈알이 쪼개져 날아갈 듯 히디인 옥수였다 동영밀문 은밀류의 최후 후계자 미오신호 그녀는 지금 그의 앞에서 가공할 살심의 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 지금 그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가 아니다 이 차갑고 냉막하며 가공할 신의의 중원 청년이 배운 무용도류와 신도류 및 각종 인자술의 출처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좋아 백운향은 딱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 순간 이었다 대구냥의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시에 미오신호의 허리 어림에 붙었던 손이 불끈 쥐어진 바로 그 순간 탁 냉천은 입으로 가져가던 술잔을 탁자 위에 사납게 내려놓았다 독한 주겹청이 술잔을 넘쳐 그의 옷으로 쏟아져 내렸다 때를 같이 하여 의자 하나가 우당탕 뒤로 넘어졌다 백의 소부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선 것이다 하나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일어섰을 뿐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한 황의 청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아직 한 번도 뜨지 않고 있던 눈이었다 지금껏 단 한 올해 표정마저 거부하던 그들 삶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없었다 사실 그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황의 청년은 눈을 감고 있어 보지 못했다 치더라도 냉천과 백의 소구 두 사람은 눈을 멀쩡히 뜨고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모든 것이 끝난 후의 결과뿐 이었다 검 그것은 당장 핏물이라도 베일듯 새파랗게 날이 선 검이었다 검씨는 좁고 가늘어 비영검이라 불리우는 검이었다 그 검의 손잡이는 마디 없는 듯한 흰 손에 잡혀있고 차갑게 빛나는 뾰족한 검봉은 완강한 목젖에 닿아있었다 스멀스멀 비영검의 검신을 타고 한 줄기 핏물이 흘러내려 탁자 위로 떨어져 내렸다 미오신호는 어느 한순간 허리에 차고 있던 비영검을 발검했고 백우냥은 피하지 않은 것인지 피할 새도 없었는지 목젖에 검을 받고 있었다 미오신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에 따라 백우냥의 목젖에 살짝 닿은 검끝이 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냈다 하나 백우냥의 따위는 버려라 쓸모없는 장난감이니까 백우냥의 입에서 무심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뜻밖의 미오신호의 얼굴 위로 하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대를 추적하길 숨한 니 그건 내 사정이다 백우냥은 여전히 무심한 어조로 그녀의 말어리를 잘라버렸다 당신은 죽어요 그건 내 사정이다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어요 당신은 어디서 그것을 배웠지요 나는 배운 적이 없다 샀을 뿐이지 샀다구요 동영에선 두 번씩 묻는 게 예의였던가 도대체 누가 검자루를 잡고 있는가 검자루는 분명 미오신호가 잡고 있고 겁나는 백우냥의 목을 점차 압박해 들고 있다 한데도 백우냥은 자신의 말대로 검 따위는 정말 필요없는 장난감 이라도 된다는 듯 한마디에 한마디를 껄끄럽게 내뱉고 있었다 미오신호의 표정 역시 한 올의 동요도 내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왜 그들의 표식을 남겼지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 흥 당신은 꿈을 꾸고 있군요 살다 보면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수도 있지 처음으로 백우냥의 얼굴 위로 차가우나마 미소가 떠올랐다 얼음처럼 투명한 미소였다 순간 미오신호는 검을 잡은 손목에 힘이 빠져 나가려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보일 듯 말듯한 백우냥의 미소가 너무나 포기하는 것이 좋다 허튼 소리 말아요 그는 어디에 있죠 너의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느닷없는 그의 말에 미오신호의 아미가 길게 호선을 그었다 너의 목숨으로 무용도류의 모든 것을 샀다 큰 무용도류 따위로 내 목숨을 어리석군요 죽는다 백우냥은 그녀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없지만 나는 아무 부담 없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의 말은 묘하게 미오신호를 자극시켰다 미오신호의 하얗티 하얀 얼굴로 은은히 녹이빈 붉은 홍조가 떠올랐다 그리고 검을 잡은 하얀 손에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졌다 그녀의 손에 힘이 가해지려는 순간 백우냥의 상체가 돌연앞으로 확 달려들었다 진정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백우냥은 스스로 천을 비롯한 삼인의 입에서 동시에 소리 없는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한데 정작 경악성을 터뜨린 사람은 뜻밖에도 미오신호였다 안돼 무엇이 안된단 말인가 그것은 그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터뜨린 음성이었다 하나 실상 그녀의 행동은 음성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것은 고도의 인자 훈련이 가져다 준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그녀는 검을 뒤로 빼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검을 잡은 손은 희차게 앞으로 쭉 뻗었던 것이다 한대 그때였다 탕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반전 뇌의 긴장된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울려 퍼졌다 뒤를 이어 또 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쨍그랑 그것은 비영검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의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냉천을 비롯한 3위는 분명히 보았다 하나의 흰 선이 허공 중에 환상적으로 호선을 긋고 경악에 질린 채 주저앉아있는 미오신호의 삼당같은 흑발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을 환상적으로 호선을 그은 것은 상하 젓가락의 그림자였고 그 상하 젓가락은 배구냥의 손에 잡힌 채 탁자에 깊숙이 꽂혀지고 있었다 너는 죽었다 비명을 질러라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허공에 떠올랐던 머리카락이 가을 악역처럼 우스스 떨어져 내렸다 미오신호는 망연한 시선을 인행막한 등 무심한 승부사의 얼굴에 박은 채 머리 위로 손을 가져갔다 머리카락 끝부분이 마치 가위로 정성들여 자른 듯 반드시 베어져 있었다 그때 다시 배구냥의 음성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너는 혼만 죽었다 내가 너를 다시 찾기 전까지 너는 죽어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너를 찾지 않는다면 이곳에 쓰인 대로 해라 배구냥의 손끝에서 팔랑 한장의 족지가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배구냥의 왕강한 등이 돌려졌다 이어 그는 느릿하게 반전 밖으로 사라졌다 미오신호의 상체가 부러진 검과 배구냥이 남기고 간 족지 위로 엎어졌다 졌어 사랑 이일듯 들먹여지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경악의 표정을 짓고 있던 냉천 등 3인의 안색이 평온하게 잦아들었다 그들 3인은 이내 미오신호를 남겨둔 채 반전 밖으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가 왔다 영웅원 대집회의 이슬로 사라졌다가 밤비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내게 준 아픔을 잊은 지 오래건만 밤비와 함께 온 너를 보니 문득감해가 새롭구나 너는 갈았겠지만 내 앞에서는 아직 무디다 너는 태웠겠지만 나는 영원히 타지 않을 거석 임을 잊었단 말이냐 가엾은 늑대야 이제 내가 돌아갈 싸는 없단다 나라는 황야는 너무나 넓기에 너는 그 황야를 영원히 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 마리 늑대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툭 허리 꺾인 난초가 연심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 난초를 꺾는 손은 이렇듯 잔인하게 낙화에 슬픔을 줄 것 같지 않은 성스러움이 깊든 손이다 그러나 꺾는다 계속해서 꺾는다 그리고 눈 난폭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눈 항상 그럴 것 같은 온유로움이 찰랑거리고 있는 눈 그 눈은 지금 한 벽이 몽땅 창문으로 되어 있는 유리벽을 통해 그 온유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다 보고 있는 것이다 반비와 그리고 눈 닿고 두툼해서 강탁한 입술이 열렸다 그를 막으려 설치한 관문을 철폐시키고 극빈의 예우로 은월정에 인도하라 청량감이 뚝뚝 흐르는 음성에 이어지는 대답은 없다 그럴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한 대답조차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한 대의 마차는 곱게 뻗은 천의장 대로를 서서히 굴러 들어왔다 넓이 10장에 길이 500여 장에 이르는 곱게 뻗은 대로 그 길 양옆으로는 푸르른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고 한 아름이 넘는 회양목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엔 각색의 유등이 반비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또한 그 길의 끝에는 웅장무비한 고루거각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따각 따각 내 필의 말발국 소리만이 조용한 반비 속에서 울리고 결국 늑대는 스스로 이곳에 들어선 것이다 구고 휘어져 흐르는 처마에서는 흐느끼듯 유리하다 휘어져 흐르는 청홍대 공교는 연못 위로 떨어져 내리는 반비를 애태운다 초하의 밤바람이 이슬 맞은 주향을 듬뿍 실어다 주고 떠나는 정자 그곳에는 그린듯 고아하고 다진듯 우아한 한 사람이 정자의 일부분인 양 뒤쯤을 진 채 서서 내리는 반비가 연못 위에서 파문을 짓는 모습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데 가슴 저리게 피어오르는 저 고독은 왜일까 그리고 저 고독의 저편 사이로 언뜻언뜻 서리는 한 서린 기운은 무엇인가 치렁치렁한 흑발은 가리로 감싸인 굵직한 어깨 위에 부서져 내리는데 으응 한 줄기 침음성이 그의 입술 사이를 뚫고 메마르게 흘러나와 반비 속으로 애잔하게 번져갔다 그때다 웅교 저편으로부터 청아한 음성이 시작되었고 그 음성은 그의 뒤에 이르러 끝이 났다 반비의 주인이 그토록 반비 속에서 애상에 젖는 모습은 실로 보는 이의 가슴을 정이게 하는 구려 음성의 주인공은 아름다울이 많지 준수한 백임 청년 이었다 바로 천을장주 사도천 이었던 것이다 비로소 백운향의 몸이 서서히 돌려졌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사납게 뒤엉켰다 하나도 사나워 보이지 않는 시선의 흐름이었다 드디어 한시대를 풍미하는 두 마리의 용 그러나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의 두 사람의 영웅이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용은 용의로 대풍기는 멋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하나가 탈속하다면 하나는 고귀하고 하나가 서민적 취향이라면 또 하나는 귀족적이며 하나가 무심하다면 하나는 온위로웠다 바둑판 위에 질서없이 늘어진 흙과 백의 기석을 보듯 명쾌한 차이다 그들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정자에 마련되어 있는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사도천이 먼저 온위로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강산이 변한 만큼 그대도 변했구려 대구냥이 변하긴 변했으되 그리 크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다 대구냥의 입가로 신락같은 미소가 번졌다 달빛이 있어야 할 은월정의 반비가 이리도 내리니 섭섭하게 꾸려 이 말이 사도천을 만난 그의 첫인사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사도천의 손이 술병을 잡아갔다 하하 자 백형 받으시오 권주례 산배로 우선 지난 날 악연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의 회포나 풀어봅시다 대구냥은 마다하지 않고 옥배를 들어올렸다 권주례 산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정확히 석 잔식의 술을 마셨다 그들은 은연 중 서로를 회피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들추기 싫은 과거의 이야기와 폭탄처럼 터져 나올 앞으로의 이야기를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묘한 상황을 조성하며 마주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것을 깬 것은 하나의 손이었다 사도 형주시오 백우냥이 사도천 앞으로 불속 손을 내밀며 억양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느닷없다 백우냥은 도대체 무엇을 달라는 것인가 하나 사도천은 조금도 의아한 표정을 떠올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물론 드려야지요 지금 당연한 말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겠는다는 건가 백형이 세월의 한을 지워버린 이 마당에 그대의 이름 하나 돌려드리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소 사도천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백의 자락을 주욱 지저냈다 이어 백의 조각을 상위에 펼쳐 노턴이 약지를 상 모서리에 가볍게 부딪혔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았다 투명할 만큼 선명한 선열이었다 석중리 석중리 세자의 혈서 사도천은 자신의 피로 백의 조각에 석중리라는 그 세 글자를 쓴 후 백운향에게 내밀었다 오늘부터 야오온의 이름은 천하에서 없어질 것이오 대신 석중리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날 것이오 주고받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었던가 석중리 마음에 드는 이름이오 백운향은 백의 자락을 받아들며 나직이 대답했다 이 순간 희대의 살수 야오온은 영원히 천하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혈서를 한차례 살피던 백운향은 품속에서 하나의 정교한 석상을 꺼내 들었다 사도형나도 이 마지막 의식으로 그대와의 과거를 모두 끝낼까 하오 그리고 진정한 승부를 겨룹시다 사도천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손에서는 백옥석선이 유유히 접혔다 펴졌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운향이 손에 든 석상을 상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시종 평온을 잃지 않던 사도천의 얼굴 위로 한줄기 경악이 떠올랐다 석상 어찌 사람의 손으로 저토록 정교하게 조각해 낼 수 있을까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흰살결과 백에 심지어 미간에 선명히 찍혀있는 홍색 반전까지도 여지없이 닮았다 그것은 바로 사도천 자신이었던 것이다 백운향은 그의 표정에 신경 쓸 것 없다는 듯 석상 그 관 속에 놓고 관 뚜껑을 닫았다 순간 관 뚜껑 위에 드러난 흰색 글자들 백색 유등빛에 반사된 글자 하나하나엔 섬뜩함이 감돌고 있었다 고 사도천 직원 사도천의 관 무슨 의도인가 사도천도 이제는 과거를 죽음처럼 묻어버려야 한다는 뜻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천에게 있어서는 실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 그는 웃는다 그것도 아주 온유롭게 웃는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을 보고 있기라도 하듯 백우냥의 눈길이 사도천을 향했다 사도형 웃읍소 하하 죽은 자가 어찌 자신의 관을 향해 복을 할 수 있겠소 그렇구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구려 나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사도형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의 잔재를 고의 장사 지내드리겠소 백우냥의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과거의 너를 잊고 그리하여 과거의 너와 나의 관계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겠으며 이제는 지금의 너만이 있을 뿐 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백우냥은 느릿하게 흑관을 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럼 잠깐 사도천이 재빨리 그의 동작을 멈춰 세웠다 그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시종 여유로운 미소였다 백우냥의 시선이 사도천의 손에 무심히 닿았다 순간 백우냥의 안색이 돌연 획 돌변 했다 무엇인가 그토록 태연하고 무심하기만 하던 그의 표정이 저토록 돌변한 까닭은 사도천의 손이 지금 백우냥 앞에 놓여있던 옥대를 지그시 붙잡고 있었다 한데 번쩍이는 취록빛 광채가 그의 손에서 있는가 싶은 순간 그의 손에 들렸던 옥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를 뻔했다 취록 혈강 그것은 바로 백우냥이 황궁무구에서 보았던 무명자 참수기에 언급된 신비의 광세 신공이 아닌가 번쩍 취록색 광채는 계속해서 뇌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며 일순간 사이로 번개가 치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와 함께 술병과 접시들이 하나하나 증발되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 갑자기 자신의 손이 허전해짐 느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조그만 흑관이 자신이 느낄새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물체를 선별하여 제거시키다니 무명자 참수기에서 읽은 이상의 가공함이다 백우냥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계속 번쩍이고 있는 취록 혈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광채 속에 드리워진 악마의 미소도 보았다 한데 일곱 색깔의 광채는 또 무엇인가 하아 귀청을 찢는 예리한 파공음이 장렬했다고 느낀 것은 단지 느낌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파공음도 없었다 그 일곱 색깔의 광채는 밤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고 소리 없이 허공으로 뻗었다가 사라졌을 뿐이다 그것은 지극히 짧은 찰나지간의 일이었다 하지만 백우냥은 보았다 그 광채가 은월정으로부터 연못을 격하고 무려 백여 장밖에 위치한 삼십장 노키의 과함에 격중된 것을 그리고 소리가 있었다 푸스스스 그것은 일곱 색깔의 광채가 거두어진 한참 후에 안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놀랍게도 과함이 산산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였다 칠체석이 백우냥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입 밖으로 토해내고 말았다 칠체석이 그건 역시 무명자 참수기에 언급된 바 그 위력은 취록혈강보다 한수위의 경천심공이 아니든가 그러나 사도천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틀렸소 칠체천마운 이후 사도천은 그토록 가공경이 한 무공을 펼쳐 내고도 숨 한점 흐트리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백형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소 그러나 나도 어느 한순간만큼은 진실해지고 싶소 나 역시 장부인이 말이오 그 순간이 바로 백형과 마주앉은 지금이오 나는 방금 백형이 보셨다시피 취록혈강과 칠체천마운을 익혔소 그러나 난 그 두 신공을 단순히 익힌 것이 아니오 전설의 파천물을 능가하기 위해 그 두 신공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신공을 창안해냈소 물론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백형의 자유지만 말이오 그럼에도 나는 미흡한 감을 느꼈소 오대파천물을 한 사람이 모두 익혔을 경우 과연 그 사람과 대적할 때 승산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소 한데 나는 아마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인가 보오 취록혈강과 칠체천마운을 합친 것보다 더 고절한 절해를 얻었으니 말이오 물론 오대파천무도 능히 견줄 수 있는 절해를 말이오 오 도대체 무공의 끝이 어디란 말인가 사도천의 말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 아닌가 대군양은 절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대파천무 중 미온 한남무와 철룡 승천무 등 두 가지만을 간신히 익히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가 만약 지금 당장 사도천과 격돌한다면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 겠는가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직접 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백운양으로선 사도천의 말이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하나 백운양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사도천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실 나의 사문 인 천무는 본래 오대파천무를 취하고자 오랜 세월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왔었소 그로 인해 본문은 과거 몇몇의 혈겁을 일으킨 바도 있소 한들 본문은 본의 아닌 실수로 두 가문을 멸문시킨 적이 있소 하나는 20년 전 멸문되었던 호남의 단목세가 이고 다른 하나는 15년 전 멸문당한 하북의 백시세가 였소 그 두 가문은 가주들이 오대파천무의 전인들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어처구니 없이 화를 당했던 것이오 백운양은 이미 사도천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내리 속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날 밤의 사나운 불기둥과 참혹한 김영성 그리고 흉폭한 광소성만이 빙글빙글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으으으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뜻 거세게 떨렸다 내심의 인은 극렬한 격동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사도천은 그런 백운양의 모습을 의미심장한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인의 몸을 일으켜 천천히 은월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겨놓은 채 이제 우리는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오 사도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운양이 왜 저토록 격동하는 가를 아니 사실 그는 백운양의 격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마차는 간다 천의장 넓은 대로를 따라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내리는 반비 탓인가 말은 차량하게 머리를 푹 수그리고 마차의 휘장은 반비에 후줄근하게 젖어 그래서 지켜보는 사도천의 입술이 가볍게 열렸다 심랑 그를 너에게 맡긴다 이제부터 내가 그를 책임져라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도천은 자신의 뒤쪽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향해 그 말을 내뱉었다 한데 그 음성에는 심랑이라는 여인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듯한 기색이 서려있었다 사도천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그를 단목세가로 보내라 심랑이라는 여인의 그림자는 그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방안에서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데 사도천이 단목세가로 보내라는 그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이며 그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도대체가 모를 일인데 우 한 덩이에 검물근 피덩이를 토해낸과 동시에 그동안 꼿꼿이 앉아있던 백우냥의 몸이 휘청했다 크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구역질과 함께 피출기가 화살처럼 뿜어졌다 그 핏줄기는 마차의 휘장을 섬뜩하게 적셨다 그의 앞서품 핏물에 흥건히 적셔져 있었음에도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짓고 피를 연신 토해내고 있었다 백지장처럼 창백한 핏기 가신 얼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몸뚱이 심마 그의 지금의 모습은 내면에 있는 고통을 참지 못해 심마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왜 심적 타격 때문 이었다 바로 조금 전 사도천의 말을 듣는 순간 내리를 갈기갈기 찢어밟길 듯 몰아친 심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도천의 천문이 과거의 실수로 멸문시켰다는 두 가문 중 하나인 백시세가 그것은 백운양이 지난 15년간 애써 잊으려 몸부림쳤던 사나운 불기둥과 참혹한 비명성 그리고 흉폭한 광소성 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백시세가는 백시세가는 바로 백운양의 가문 인 것이다 그렇다 백운양의 가문은 천문에 의해 멸문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천문에 후에 사도천의 입을 통해 밝혀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천은 왜 굳이 자신의 입으로 그 비사를 백운양에게 밝힌 것일까 그것은 백운양의 격동을 유발시키기 위함이었다 나아가서 백운양이 격동을 참지 못하고 내심의 격동을 행동으로 격발시키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실패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셈이었다 백운양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한 마리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던가 그러니 그가 격동을 못 참고 행동을 격발시켰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하나 백운양은 실로 무서운 인내를 발휘했다 그는 폭발할 듯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까스로 자제하며 태연이 마차에 올라 천의장을 나섰다 하지만 천의장을 나서는 순간 그때까지 참고 참았던 격동이 일시에 몰아닥쳤다 그도 인간이기에 끝내 감정을 억제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크키 연신 핏덩이가 토해지는 입술을 비집고 한 올의 감정조차 실리지 않은 삭막한 대소가 새어나왔다 그의 극도의 허탈감에 빠진 모습이라고나 할까 모진 운명이여 너는 끝내 사도청과는 공존할 수 없는 운명이었드냐 우 대군양은 엎어질 듯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또다시 피와살을 꾸먰냈다 바로 그때였다 대군양은 머리가 핑핑 도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검광 이었다 빗살처럼 번뜩이는 차디찬 한줄기 검광 평상시에 그였더라도 결코 손쉽게 피해낼 수 없을 만큼 쾌속 전륜한 검광 이었다 제기랄 끈질긴 놈이군 대군양의 뇌리에 사립을 깊숙이 눌렀은 냉막한 회색빛 눈동자가 떠올랐다 운명이 냉천이란 이름을 지어준 살인병기 그는 결국 가장 완벽한 순간의 기회를 잡아 일검을 펼쳐낸 것이다 그것도 대군양의 머리와 마주한 마차 밑으로 부터 진정한 살수란 완벽한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냉천 같이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으면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로 지금 냉천이 검을 떨쳐낸 것 같이 피할 여유나 시간은 티끌 만큼도 없다 대군양은 본능적으로 공력을 발동해 전신을 호신감기로 감쌌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비책이었다 팍팍팍 으 한소리 날카로운 격다움이 터지는가 십자 백운양의 몸이 고통스런 신음성과 함께 입에서 피분수를 내뿜으며 뒤로 벌렁 젖어졌다 호신감기가 미처 다 펼쳐지기도 전에 냉천의 검기에 의해 파해되며 백운양은 극심한 내상을 입고 만 것이다 냉천의 검은 조군도 기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백운양을 향해 섬전처럼 진동했다 살은 쇠보다 부드럽다 그러므로 끝이 예리한 쇠는 살가죽을 자유자재로 파고들 수 있다 백운양은 검이 자신의 천도렬에 깊숙이 파고든다고 생각했다 한데 이상한 일이다 아무런 감각과 고통도 없었다 백운양은 고소를 지었다 죽음이라는 게 이리 편안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나온 고소였다 한데 그런 일련의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줄기 처절한 비명성이 터졌다 아 그것은 뜻밖에도 비단폭을 찢는 듯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였다 번쩍 뒤를 이어 찬란한 금광 이 마차 안을 휩쌌다 싶은 순간 자비로운 미소를 띈 장엄한 석존의 형상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범천 폐업 신공 그것은 흐릿하게 꺼져가는 의식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백운양이 내심 토해낸 경악성 이었다 터져 나온 것이었다 범천 폐업 신공 격중된 마차의 바닥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 순간 마차의 천정으로부터 한 사람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바로 백운양이 천의장에 들어가기 전 식사를 했던 어느 반점에서 목에 어린애 주먹만한 자청생 염주알을 걸고 반듯한 자세로 목상에 잠겨있던 황희 청년이었다 그는 바닥에 내려서자마자 백운양과 백운양의 앞에 쓰러진 채 꿈틀거리는 한 여인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는 여인의 몸을 뒤집어 바로 눕혔다 한데 그녀는 바로 황희 청년 자신과 마찬가지로 반점에서 식사를 하던 그 백의 소구였다 어어서 저 분께 백의 소구의 가슴에서는 그녀가 말할 때마다 핏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백의는 이미 시뻘건 혈애로 변해 있었다 사태는 명약관화 냉천이 완벽한 기회를 잡아 첫 번째 거물천의 백운향의 호신 감기를 파괴하고 두 번째 거물천엔 절대 절명의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백의 소구가 다급히 몸을 던져 그 검을 자신의 몸으로 막은 것이며 거의 동시에 황희 청년이 냉천을 향해 불문팔대 모공 중 하나인 범천 폐업 신공을 펼쳐 냉천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여 없앤 것이다 황희 청년은 급히 백의 소구를 안고 백운향의 앞으로 다가갔다 백의 소구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운향에게 손을 내밀었다 은 은공 몽몽몽이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갚고자 오 몽몽이라니 백의 소구는 바로 몽몽이 변장한 모습이었단 말인가 뿌옇게 흐려가던 백운향의 눈이 번뜩이며 반짝 이슬이 은공께서 말씀하신 나의 삶 나만의 삶을 한순간만 이라도 살아보고 싶었을 뿐 어리석구나 몽몽 너무나 어리석구나 누가 너에게 내 목숨을 부탁했더냐 누가 하나 몽몽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이미 죽었으므로 죽은 자는 산자의 말을 들을 수 없으므로 몽몽 태어나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도록 오로지 산업을 위한 살인도구로만 키워졌던 여인 그리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 수도 없었던 여인 한데 그녀가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택한 것은 죽음이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오 가련한 여인이여 운명은 정령 그녀에게 그토록 모질 수밖에 없단 말인가 가엾은 것 대구냥의 입에서 고통스런 중얼거림이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동안 안간힘을 써가며 붙잡고 있던 의식의 줄을 놓치고 말았다 쓰러지는 그의 몸을 재빨리 알아든 것은 황의 청년이었다 대월국의 왕녀 죽음의 냄새 그것은 흑이와 흑박잎 흑무검으로부터 새어나오고 있었다 흑박잎 세로 언뜻언뜻 내비치는 살기없는 눈빛 그 아래 매달린 강팍한 턱 검을 꾹 움켜잡은 희고 섬세한 손 이런 류의 사람은 살수로서 적합하다 사내는 신화처럼 등장해버린 단목세가의 십여 장 담장을 끼고 열흘 동안 똑같은 행동을 취해왔다 흑박잎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의 시선이 단목세가의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어도 자신의 모습을 가려주니 말이다 이때 돌연밤을 까맣게 물들이고 있던 먹구름이 하나 둘 빗방울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순간 비오는 밤을 말이다 단목세가주 너는 이제 죽는다 나의 이름이 아닌 야호훈의 이름으로 너를 완벽하게 파악한 그분이 나를 보낸 이상 너는 죽는다 사내는 확신에 차있었다 그는 그가 말한 그분으로부터 단목세가주의 모든 것을 들었다 사내에게 있어 그분은 신이상의 존재였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사내의 발이 가볍게 땅을 찍었다 순간 사내의 신형은 한 마리의 거조가 되어 단목세가의 높은 담장 너머로 번뜩 사라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마도 비오는 밤이라 그런가 보다 자네 들었나 이 사람이 누굴 송장으로 아나 이제 밤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네 한 대 놈이 단목세가주를 노렸다니 실로 대단했어 간이 부은 거지 제가 감히 단목세가주를 노려 그래도 역시 야호우는 하하 이 사람아 그 놈을 잡은 단목세가주는 어떻고 여기를 가도 그 말 저기를 가도 그 말 천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말을 입에 담았을 것이고 천번 이상 들어야 했다 야호우 처절한 한을 몰고 다시 나타났던 야호우 백운양 그가 이번에는 단목세가주에 의해서 잡혔으니 말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정사를 분강키 어려웠던 단목세가주는 강호물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태양으로 떠올랐다 천하는 천회장주 사도천에게 했던 온갖 미사여구가 실린 칭송을 이번에는 단목세가주에게 와르르 쏟아붓기 시작했다 진정 천하의 귀는 얇고 혀는 가볍단 말인가 이 땅은 야호우 은이란 불새출 외에 대살수를 낳았고 그에 따라 두 명의 청년 영웅을 인퇴시킨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상처받은 늑대는 자신이 또 한 차례 그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김긴 절규를 토해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준 대신 한 명의 영웅을 탄생시켜 놓았으니 말이다 야호혼 아직도 검상자국이 미세한 흉터로 굳어져 있었다 대군양은 동경을 통해 보이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 자신 대신 영웅은 심판대 위에 올라서 있을 그가 죽는다 해도 이 갑자기 그는 키들키들 웃기 시작했다 하나 그 웃음은 목소리로만 울리고 있었다 20일 동안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그때 방문 앞에 처진 비단 휘장이 걷어지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깨끗한 베개에 우수에 잠긴 듯한 눈빛이 인상적인 여인이었다 한데 그녀의 얼굴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한 올의 표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난군 야기호입니다 여인은 두 손에 받쳐 든 약탕끼를 백운향의 앞으로 내려놓았다 난군이라니 천하에서 백운향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여인이라면 단 한 명밖에 없다 설출현 바로 그녀이다 억세게도 재수없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그의 앞에서 죽겠다며 쇠신발이 닳도록 그를 쫓던 여인 설출현 지금 백운향의 앞에 약탕끼를 다소곳이 밀어놓는 여인은 어김없는 설출현이었다 한데 단호를 해주고 있단 말인가 하나 백운향은 아직 한 번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황이 청년에게 구출되어 깨어난 곳이 이곳이었고 그때부터 설출현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순간 백운향은 또 한 번 자신과 그녀 사이에 얽힌 악연을 저주하고 말았다 그와 그녀의 만남은 정녕 불가사의 약에도 백운향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만 만나지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첫 만남이 그랬고 두 번째 만남이 그랬으며 세 번째 만남 또한 그렇지 않은가 난군 약이 옵니다 설출현의 말에 백운향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하나 설출현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졌는지 표정 한 번 바꾸지 않았다 난군 약이 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억양의 음성 설출현은 정확히 그 말을 세 번 반복했고 백운향은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설출현은 세 번째 말을 마친 뒤 사라져 사라져 버렸다 키우 키우 미쳤어 모두 미쳐버렸어 크크 키우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백운향은 크게 키들거리며 외쳤다 설출현은 들고 나온 약탕을 약탕끼에 부으며 백운향의 키들거림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의 없는 표정으로 묵묵히 약탕끼 앞에 쪼그려 앉아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불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저 미친 듯한 웃음은 그녀에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다 그는 의식을 찾자마자 저렇게 한시도 빠지지 않고 키들거렸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듯 했다 설출현의 부채질을 따라 숯불은 빨갛게 피어오르고 이내 약탕끼는 더운 김을 무럭무럭 피워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채질을 하는 동작에는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대군양이 거부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과 때가 되면 을의 약과 밥상을 그의 앞에 차려놓는 것이다 이때 돌연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키들거리던 대군양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온 집 아니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가 대군양의 방으로부터 터져 나온 것은 바로 다음 순간 이었다 설출현의 부채질이 문득 멈췄다 하나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잃지 않았다 출연 이 계집애야 너는 서방을 아예 굶겨주길 작정이냐 때가 되면 밥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고래고래 고함 치는 그의 음성은 실로 가관 이었다 설출현에 부채질이 먹고 고개가 들려졌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조그만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그녀는 아직도 고래고래 고함이 터져나오는 백우냥의 방을 힐끗 바라본 다음 주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진정 감정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아이고 봐봐 너 본지 오래로다 백우냥은 설출현이 들고 들어서는 밥상을 빼앗듯 낚어채더니 아기처럼 퍼먹기 시작했다 설출현은 무표정하게 그의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출연 한 그릇 더 가져오너라 한 그릇 에 밥이 대눈 감춰지듯 그의 입속으로 사라지자 백우냥은 밥주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설출현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설출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백우냥의 두 눈에 문득 여린 아픔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밥그릇을 들고 설출현이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토록 무심을 가장하던 그녀의 두 눈이 번쩍 띄어졌다 방안에 있어야 할 백우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한 장의 쪽지만이 밥상 위에 놓여있었다 출연 정령 미안하구리요 내 출연에게 무심했던 건 결코 본심이 아니었소 출연은 내게 있어 이미 떨쳐버릴 수 없는 소중한 여인이기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출연은 결코 내게서 달콤한 말을 듣고자 나를 돌본 것이 아님을 출연 나는 요 며칠 사이나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인간임을 절실히 깨달았소 해서 나는 떠나오 아직 세상 모르고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잠시 낭인으로 살까 하오 다시 만날 때는 달라진 나를 보게 될 것이오 진정 성숙해진 나를 그리고 이제 우리 죽음이란 말은 하지 맙시다 죽음은 슬픔인 것이오 특히 내게 있어 이제 출연 당신의 죽음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오 그럼 운양 또 한 방울의 눈물이 아픔이 되어 설출연의 백색 치마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허물어졌다 가냘픈 그녀의 등은 언제까지고 멈추지 않으려는 듯 오랫동안 들먹거리고 있었다 백운양이 빠져나간 창문으로는 저토록 햇살이 아름답게 비쳐 들건만 설출연은 그렇게 언제까지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론의 건강은 죽음 이후 이업은 이론을 능가하니 사기가 이업의 뒤를 쫓도다 누구의 입으로부터 비로 떼었나 어떻게 전해지기 시작했는가 이론이 협사기 세인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들 칠린을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야오홈 한 번에 크나큰 좌절을 딛고 또다시 공포의 살업을 불태우다 영웅원의 이슬로 사라져간 야오홈 이 기구한 운명의 대살수가 바로 이론의 장본인 이었다 불세신협 사도천 불세의협 단목수 더 설명하면 무엇하랴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야오홈의 혈껍을 종식시킨 두 사람이 아닌가 단목수는 뒤늦게 밝혀진 단목세가주의 이름이었다 역으로 칭송하니 그들의 영명은 곧 찬란히 떠오르는 두 개의 태양이었다 뇌혼제녀 천상미화 태령옥불 열애공자 뇌혼제녀 혼이란 글자가 찍힌 백색마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혼을 사는 신비의 기녀 그녀가 무슨 방법으로 무사람들의 혼을 사는지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지금껏 그녀가 얼마나 많은 혼을 샀는지도 그녀만이 알고 있다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뿐이다 천상미화 그녀는 여덟명의 꽃같은 미녀가 든 차일 큰 가마를 타고 다닌다 그녀는 단지 그렇게 발 닿는 대로 다닐 뿐 지금껏 그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나 그녀는 사기의 대열에 당당히 끼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다 한 번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요한을 가졌으며 한 번 시선을 부딪히기만 하면 그대로 혼이 빨리고 만다는 서반을 지녔다는 미녀 중의 미녀 천상미화 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태룡옥불 소림이 다시 일어섰다 다시 일어선 소림은 어쩌면 무림폐업을 꿈꿀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금 소림을 이끄는 인물이 야망과 독선적 기질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닮아 이후 소림이 탄생시킨 최고의 기재라는 고해대성 불마저 능가하고 있을지 모른다 승려이면서도 특유의 패도적 기질로 인해 무림사기에 당당히 낀 인물 현 소림 장무님 폐룡옥불이 바로 그다 연애 공자 항상 화사한 황의와 알 굵은 염주알을 목에 걸고 다니는 신비 청년 한 번이라도 그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그의 얼굴은 늘 평온하다고 한다 하나 그는 살인을 잘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나 죽이지는 않는다 비마영 동학비 타마일랑 구운수 흑사기 검 풍갈 등 그의 손에 죽어간 자들은 모두가 극악한 사마의 고수들 뿐이었다 여래 공자 그는 갑작스레 부상하기 시작한 신비 청년 고수 였다 이론 이 협사기 아니 죽은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 협사기 세인들은 그들을 주목했다 그들은 분명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물들 이었기 때문 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것은 별로 기이한 일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니까 하나 그가 술을 마시는 방법은 좀 특이했다 특이할 정도가 아니라 괴이했다 그는 우선 술을 입에 대면 그것을 결코 떼지 않는다 그것이 잔이건 주전자이건 항아리건 그 크기에 관계하지 않고 단숨에 마셔버리는 것이다 그는 그는 입과 코 그리고 옷과 온몸의 숨구멍으로 한꺼번에 술을 마시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한 항아리에 술을 단숨에 삼킨 후에야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은 대개 사색을 즐긴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사색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사색 대신 주어진 것은 국을 푸는 국자가 안겨준 번개 꿀이 이는 듯한 고통 이었다 헉 욱 그는 답답한 신음소리와 함께 주방 안을 정신없이 나뒹굴었다 주방장 전칠의 손에 등국자가 그의 비통수를 내려친 것이었다 이 거짓 새끼가 주방까지 기어들어와 술을 훔쳐먹다니 좋아 오늘 내놈을 살려보낸다면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게닥에 전칠은 말이 끝나자마자 억센 힘으로 국자를 내리쳤다 헉 이번에는 그의 이마 위에서 불똥이 튀었다 그의 머리 앞과 뒤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는 또다시 저만큼 나가 떨어져 사지를 허우적 거렸다 그의 이마에 멋지게 한방 먹인 전칠은 국자를 내팽겨 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이어 그는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면상에 다가 가장 멋진 일격을 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옷은 너무 낡아서 멱살을 채가기가 무섭게 부욱 찢겨져 전칠의 몸이 또다시 사납게 그를 향해 덮쳐 들었다 킬킬 대며 지켜보던 다른 점원들도 장난스런 표정으로 각기 나무몽둥이를 하나씩 집어들었다 허 허 허 육중한 격타음이 무자비하게 울렸다 우둑 오 두둑 그의 몸에서 뼈가 부서져나가는 그탄 음향이 터져나왔다 처음엔 가냘픈 신음이라도 내뱉던 그는 이내 그 신음마저 삼켜버렸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법마저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황 주루의 주방으로 통하는 조그만 뒷문이 사납게 열렸다 들어갈 때는 기어들어가던 그의 몸이 나올 때는 날아나왔다 걸레 조각인지 피곤죽인지 그의 몰골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눈에 띄는 날에는 아예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말겠다 사나운 일갈이 엎어진 그의 공판 위로 일시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가 엎어진 곳은 미친 개도 심리는 돌아갈 만큼 각종 오물 찌꺼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었다 크키우 그는 생선뼈다귀와 국수가락 찌꺼기에 코를 처박은 채 한동안 괴소를 터뜨렸다 한데 그는 또다시 엉금엉금 기어 금방 자신이 날아온 주방을 향해 기어드는 게 아닌가 그는 술에 미친 있는 한 마차의 백색 휘장에 쓰여있었다 눈처럼 흰 순백 일색의 설리총 4마리가 끄는 마차는 보는 이에 혼마저 빨아갈 뜻이다 아니 너무 희어서 순결하다는 느낌을 지나 귀기마저 풍기는 마차였다 저런 마차라면 대륙천하에 단 한대밖에 없다 그렇다 저 마차야말로 무림사기 중 메온제녀가 타고 다닌다는 메온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기 중 가장 강렬한 신비와 의문을 지닌 메온제녀의 메온거 그 메온거는 아까부터 오물장의 20여 장밖에 멈춰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데 그의 벌레같은 꿈틀거림을 지켜보면서 휘장새로 간간히 흘려 내는 저 신흥과도 같은 침흥성은 무엇인가 특히 마부석에 앉아있는 마부차림의 18구 새 남짓된 소녀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외면한 채 자주색 수로로를 입에 거꾸로 세워대고 있었다 제길 이번엔 미쳐도 정말 더럽게 미쳐버렸군 마부소년은 텅빈 수로로를 신경질적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울군을 토하듯 투덜거렸다 호취야 그만가요 청아한 여인의 음성이 휘장을 뚫고 흘러나왔다 한데 호취야라니 매온거를 모는 저 마부소년이 호취야 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마차 안의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천하의 골칫덩이를 자신의 막으로 부린단 말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이 천하에 단 두 사람밖에 없다 대구냥과 빙월교 그 중 여인은 빙월교뿐이니 마차 안의 여인은 필시 빙월교가 아니겠는가 이때 그녀의 가자는 말에 호취야의 몸이 멈칫했다 형님이 저 모양인데 그냥 가자는 겁니까 지극히 공경스러운 말투였지만 망설임이 역력했다 한데 호취야가 형님이라고 떳떳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구냥 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 지금 오물더미를 뒤집어쓴 채 벌레처럼 꿈틀대며 주방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있는 그는 다름아닌 배구냥 이었다 그는 산산이 찍힌 영혼과 처절이 쌓인 한을 끌어안고 이렇듯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호취야의 망설임을 눈치챘 민지 마차 안으로부터 큰 뜻을 헤아리려는 것은 그분을 욕되게 할 뿐이에요 자 어서 가요 호취야의 떼꿍물 자르르한 안면 근육이 푸르르 격렬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랴 철 썩 호취야의 채찍이 말등 위로 사납게 떨어졌다 그리고 마차는 질풍처럼 치닫기 시작했다 그 달리는 마차 속에서 빙월교의 음성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누구죠 사천당문의 천수기재와 신비각의 무명초자유 호취야는 연신채찍을 사납게 휘둘렀다 열애공자께서는 특별히 무명초자를 지목하셨소 열애사형의 눈이라면 틀림없겠지요 열애공자라면 그녀와 함께 무림사기의 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데 열애공자가 빙월교의 사형이었단 말인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인데 우선 사천당문의 천수기재의 홈부터 사고 싶군요 그러면 봉황이 나래를 펴는데 큰 힘이 될거에요 빙월교의 말이 떨어지자 마차는 더욱 속력을 내며 빠르게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또다시 술을 훔쳐먹다가 흠신 두들겨 맞고 다시 오물장에 처박힌 백우냥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매운거가 사라져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키우키우 그의 입술 사이로 황량한 괴소가 아프게 그 햇살 한구석에 놓인 분홍색 꽃무늬 신발을 향해 그는 무섭게 몸을 날려 두 손으로 신발을 부둥켜 안았다 크키우 한푼만 한푼만 적선합시오 키야 신발의 인자인 여인은 무심히 서있다가 까무라칠 듯 놀라며 비명을 질러댔다 여인이 놀라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의 몰골이라는 게 온통 피로 물든 데다가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더덕더덕 붓고 거기에 코를 쥐게 하는 구역질 나는 냄새까지 풀풀 풍기니 귀신도 보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인의 옆에 서있던 사내가 들고 있는 검즙을 사납게 내리쳤다 헉 머리통이 깨지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벌레처럼 꼼필대는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아이들은 장난스레 돌을 던졌다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한대 이때였다 짤랑 짤랑 어디선가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그의 바로 앞에서 뚝 멈추었다 그의 잔뜩 풀린 흐릿한 시선이 개슴츠의 앞으로 향했다 먼저 발이 보였다 도합 16개의 꽃신을 신은 발이 보였고 그 발들은 홍의 차림의 8명의 아리따운 소녀로 떠올랐다 연자주색 지붕에 칠체주렴이 그림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박아놓은 황금색 풍경들로 하여 가히 인간 세상에서는 다시 보기 힘든 화려한 가마였다 휘어서 서럽고 부드러워서 성결스럽게 느끼지는 섬섬옥수가 칠체주렴 사이로 내밀어지며 하나의 금덩이를 그의 앞에 떨어뜨렸다 이어 천상의 선음 같은 음성이 가마 안에서 흘러나왔다 가자 일순 주위가 온통 성계에 빠져든 듯 황홀경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입을 해벌린 채 움직일 줄 몰랐고 부릅든 그들의 눈에 금빛 서광이 찾아들었다 사람들은 이미 가마가 자리를 떠나 저 멀리서 은은한 풍경 소리를 자아내는지도 모르고 넋이 달아난 듯 움직일 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보았다 요한 이었다 칠체주렴 사이로 이따금씩 비쳤던 가마 속에 시선은 보는 이에 혼을 빨아들일 듯 강력한 요한 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천상미화 그는 내심 그 말을 뱉어내며 천천히 그곳을 벗어났다 사람들은 아직도 넋을 잃고 있는지라 그가 떠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데 천상미화라면 그렇다 조금 전 여덟명의 아름다운 미녀들에 의해 움직이던 그 화려한 가마는 바로 무림사기에 만드는 것은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가슴 점이는 인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지 진정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형극의 고난 속에 던져버린 그 사람 두어 어깨에 짊어진 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스스로 고난의 멍해를 짊어진 그 사람 그는 오늘도 이 밤을 질질 끌며 그렇게 또 기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항상 패기만만 했다 그 패기와 자신감이 구릿빛 강인한 얼굴 위에 냉엄한 미소로 나타나 있다 자신의 한마디가 곧 법이오 그 법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그는 사천의 절대자였다 한데 그의 얼굴에 항상 감돌았던 그 패기와 자신감에 찬 냉엄한 미소가 지금은 구릿빛 살가 속으로 침잔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들고 있었다 누가 무엇이 그 오만한 미소를 걷어 가버린 것일까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걷어 가버린 것은 한 여인 이었다 눈덩이처럼 희고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을 주는 여인 매온제녀 빙월교 였던 것이다 단가죽 께선 지셨어요 하지만 천수기제라는 벼루의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 이었어요 본녀도 오늘같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지금 이긴 자의 오만함이나 의기양양함 없이 오히려 패자를 치켜세워주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오 떳떳한 패배임도 천수기제 현 사천 당문의 가주로 무림이 어수선한 당금을 기화로 당문을 구파일방의 대열에 올려놓고자 했던 야망의 인물이었다 한데 그가 사내도 아닌 한 여인에게 진 것이다 가주께서는 이것을 기억해주세요 빙월교는 손에 든 삼각깃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정가운데 혼이라는 한자가 흰색으로 쓰여있는 흑색깃발이었다 천수기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패자임에도 실로 의연한 자세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나타나면 가주는 본녀가 부탁드리는 일을 한가지 해주셔야 해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수기제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아니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그의 혼을 메온제녀 빙월교에게 판 것이기에 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른다 이곳은 외인이 출입할 수 없는 사천 당문 최고의 금지 였으니까 하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메온제녀가 사천의 패자인 천수기제에 혼을 샀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낚시란 참 좋은 것이다 잔잔한 수명과 푸른 하늘을 맞대고 낚시를 하는 것은 진정 상쾌한 일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망이 크고 바둑을 즐기는 사람은 치밀하다면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속이 깊다 여하간 낚시하는 풍경은 좋다 하물며 강심해 낚시대를 들이온 태궁이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녀라면 그것은 더욱 좋은 풍경이다 대면 피라도 베일 듯 지푸른 초여름에 하늘이 장엄하게 버티고 성강변에 우거진 갈대수 사이로 색강이 흐른다 그 색강의 미소년은 죽간을 들이오고 있었다 꾼인 듯 싶을 정도로 매우 진지한 모습이었다 대게를 산뜻하게 차려 입은 미소년은 일체를 망각한 듯 죽간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시선은 오색지에 고정시킨 채 움직일 줄 모르고 있었다 뽀얀 손등이 맑은 수면에 반사된 햇살을 받아 인상적이다 한데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늘어진 윤기 있는 백발배경 입정한 듯 꼿꼿한 자세 전신에서 은은히 풍겨 나오는 탈속한 기품 신선이 현신했으면 피씨 저런 모습 이리라 한데 선녀처럼 아름다운 조사와 신선처럼 탈속한 패공 사이에는 살을 애일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낚시터의 분위기 치고는 너무도 기이한 분위기 였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의 모래시계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고 있었다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 일정한 양의 모래를 흘러보내고 있는 모래시계 이들 두 사람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렉이라도 하는 것이란 말인가 합 노인의 일에서